그 후신호금 날짜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닌데 거탕치고 왔어 엄청 하긴 그래가지고 직원제 밥 사주고 그러고 왔어 가로수께 묵친 가로수께 파스타가 23,000원이야 오오 그 후신호 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두 분 같이 같이 있으시는 거에요? 아아 앞지ường 그것은 또 뭐해요 이거야 어우 나 땀 냄새나 몸에서 어떡하지? 형한테서 쉰내 나 쉰내는 아니고 걸레냄새나요 걸레가 뭐예요? 청소도구하면 오래 있던 걸레냄새나요 쭈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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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방 마무리하고 1분안에 다시 올게요 형은 걸레예요 구독 감사합니다 야원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김각파님 천호동 감사합니다 아하소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쭈걸레 어우 나 쉰내 나 몸에서 향수 없어? 향수 없어 와 나 몸에서 쉰내 나 진짜 쉰내 난다 음 스마올 음 내가 어제 냄새가 안났었거든? 근데 이제 난다? 쭈걸레 으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수부 따위님 구독 감사합니다 로이 블랑코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아 어우 쉽네 주걸래 니즈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나르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더킹 바로 접속할까요?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어우 저 몸이 달아올랐거든요 아 그정도입니까? 최악이네요 아 뭘 최악이에요? 오늘 편항이에요? 응? 편항이에요? 응 아 진짜요? 응 너 내일 뭐 안해? 뭐 해요 근데 편항 괜찮아요? 예 그것은 약속이니까요 어게잉 그럼 방제에 현황 써요? 딱 얘기하세요 써놓으세요 전 안썼어요 일단 아 그럼 저도 일단 침착명이 쓰는거 보고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십시다 가십시다 아 아 설렘다 쭈걸레님이 잠깐 세팅할게 있어서 아 네 아 오셨어요 저 로어 뭐 사놓을까요? 그때 사냥꾼 사놨거든요 흐흥 꼬드끼잉 아무거나 사세요 흐흫 아니 또 겹치지 않게 사야되는거 아니야? 그냥 막 하죠 언제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했다고 그건 맞아 아니야 너 너무 체계적으로 하더라고 우리 돈을 각자 갖죠 왜요? 아 돈이요? 예 힐러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아니 그게 파이프를 다 살 수 있어 아무나 살 수 있는거 알아? 어 알아 다 사도 모두가 사야돼 광역킬이 안되잖아요 아 그래 맞아 아직도 나는 이 형이 아직까지도 시스템을 이해 못했다는게 난 너무 그 아니야 이해했어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로 아니 이해했어 이해를 못했잖아 지금 희닥떡식업거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아 나무꾼을 타지 말거야 나무꾼 그냥 완전 두손 딜러라 좀 그렇거든 왜 안나오지 이 정도는 괜찮죠 제가 지금 18로어가 남았기 때문에 약초상을 또 살 수 있거든요 예 약초상 사놓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아니면 쉬는 동안에 쏘영이가 놀러와가지고 예 포켓몬을 넣어가지고 다시 이어야돼 아 오케이 오케이 수도승? 수도승은 없는데? 잠겼어 소리가 아직도 큰가요 여러분? 이거 좀 더 줄일까?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밥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 방금? 제가 이번에는 지원가 쪽을 좀 해볼까요? 뭐 악사라든가 약초상 트랩맨 아 예 알겠습니다 걸레형 준비됐어요? 네! 자 쭈걸레 준비 완료 저도 준비 완료 공산당 준비 완료 공산당이라뇨 이건 왜 또 이게 캠이 안나오지? 더 노파슬레이어라고 해주세요 더 노파슬레이어요? 그게 더 싫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캠 위치를? 캠이어도 아 이래? 아... 오덜킥 왜 이렇게 되지? 저...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아 편하게 하세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밤은 기니까 일주일만에 켜... 일주일만에 켜도 이렇게 엉망이 되네 그러면은 수많은 구독 3년만에 만화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3년만에 만화를 그리면 못 쓰지 못 쓰게 되지 아 됐다 아... 자... 감사합니다 뭐라도 사... 뭐 사지? 요거? 침창민님 이번에 클라스 뭐 하실거에요? 저는 남는거 합니다 저는 클라스 안 사가지고 네 저 이번에 한번 보... 다시 한번 그... 심길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사냥꾼 사냥꾼 한번 더 예예 사냥꾼 걸레형은 사냥꾼 또냥 걸레형이라 그래요 네? 걸레형이라 그래요 걸레형이라 그래요 근데 인정 인정 진짜 걸레냄새나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 걸레형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쉬었다왔잖아요 네네 이게 친구가 군머에 가면 네네 벌써 나와? 이런 느낌이 있죠 아우 그치 남의... 남의 군사는 엄청 빠르지 아우 벌써 끝났어 왜? 시대식아 아... 벌써 네 침창민님 한 달 정도 더 쉬죠? 아... 진짜 나... 한... 지금 일정이 다음 주부터 또 있어가지고 네 한 6월이나 7월쯤에 네 그 좀... 에어비앤비로 한... 한 달 좀 살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수자님만 데리고 가서 아 둘이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잖아 그건 안돼 둘은 안돼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사지 말고 가요 일단 네 아니 그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뭐 여유가 있어요? 한 18로어 정도 있어요 아 로아 상점에 가서 네 그걸 사세요 작은 조우 작은 조우? 작은 조우는 아무도 안 샀기때문에 다 사세요 아니... 작은 조우... 네 저... 저는 저기... 네 건물 다 샀어요 응 그래서 이제 야시장도 사고 신비한 연못이 대박이야 이게 순간이동 포털이야 아... 필요하네 네 그럼 제가 작은 조우를 다 사놓을게요 원시옥 그 여행중인 힐러 이런 거 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아 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친절한 야영객 그 다음에 트레이너 난 땀 좀 식히려고 급속으로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형 걸레를... 걸레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냄새가 안 나요? 안 나요 음식 쓰레기 냉동실에 넣으면 안 나는데? 그건 맞아 자 온라인 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체도 냉장고에 넣는 건데 이 형 안 되겠네 음... 자 그럼 밥 합니다 네 네 작은 조우 샀다고? 작은 조우 다 샀어요 다 샀어요? 아 그럼 나 안 사야지 저는 건물을 맡을게요 서리모험으로 시작할까요? 어떤 거요? 서리모험 아 좋다 서리모험 아니면 왕을 유하여로 다시 해요? 아니 다른 거 새로운 거 해야죠 해봤잖아 이거 던전 크롤 어때요? 던전 크롤 아 이거? 던전 크롤 한번 하죠 아 재밌겠다 이거 그쵸 난이도는 우리 좀 해봤으니까 장인으로 가죠 장인으로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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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좀 그렇잖아 킹습생 우리 전멸당했는데요? 더 터졌는데요? 아니 클리어를 하고 해야지 장인은 네 우리 아직 클리어를 못했어요 아니 똥습생 해야 돼? 똥습생 아니야 이거 킹습생이야 아 알겠습니다 게임 이름은 네 홈인스멜 홈인스멜이요? 스멜 비밀번호는 스멜 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멜 로 더 스멜 홈인스멜 굿이요 굿 게임 이름은 홈인스멜 굿 그레이트 어때? 그레이트 홈인스멜 스멜 그레이트 아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스멜 특별규칙 됐네 뭐지? 아 왜 주저하는구나 안 건드리겠습니다 홈인스멜 생성 됐나요? 자 홈인스멜 그레이트 참가 비밀번호 스멜 아 됐다 아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설렌다잉 아 기다렸어요 오늘을 자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유리로 된 무기는 정말 강력하고 집중력을 사용할 수 없고 실패하면 파괴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 자 제가 한번 눌러서 만들어보세요 네 어 아 제가 이거 꺼무 위키에서 공략을 봤는데 네 중앙에 서있는 사람이 탱커를 해야된다 왜요? 아 중앙에 계속 그니까 그 찹찹이를 맞아도 중앙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맞는다는 거야 어 어 중앙에 있으면 도발을 했을 때 양옆이 담았잖아요 어 그러네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 그러면 꺼무 위키가 잘못됐네 그리고 제가 전에 광역 공격 안내를 봤는데 예 네 도발을 해도 세명 다 맞더라구요 끝에 있는 종수가 했는데도 음 아 광역 공격은 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 이름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아 이름을 어 그러네 저 바꿀게요 한글도 되네? 네 한글도 됩니다 저 주펄로 하겠습니다 스멜 스멜로 하게요? 어 스멜리아 어때요? 스멜리아 스멜리아 너무하시네 스멜리아 유틸 지원가네요? 네 그러면 침착맨님이 뭐하실거에요? 저는 그냥 침착맨 그 종수씨는 그랜마 러버라고 하세요 ㅋㅋㅋㅋㅋ 그랜마 러버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랜마 러버만요 그래서 노파성애자로 하시죠 아니 그 호민 형님이 트랩 넘는 사람이잖아요 네 트랩퍼 그럼 우리가 탱커랑 딜러? 요런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또 힐러할까요? 해본 사람이 하는거니까 아 트랩 넘는 사람은 잠겨있어서 못하는구나 아 약투상 못한다 나도 못해 사냥꾼 하겠습니다 잠겨있다고 나오네 저 음악가 하겠습니다 음악가 음악가 안돼 아 그럼 제가 탱커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종수씨가 또 탱커 하게 되니까 제가 대장장이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스리대장장이 어때요? 그럼 스대? 스대 좋지 아니요 저는 냥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냥꾼 그럼 제가 학사? 학자? 딴거는 음악가? 음악가? 음악가로 할까요? 학자로 할까요? 어... 약초상이요 약초상은 안사서 없어요 음악가 음악가 한번 보죠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면은 제가 왕쌍 김종수 말고 힐러 없으면 어떡해? 힐러는 어차피 그 지팡이 들고 광역 그 풀 먹으면 돼서 음 음 카소스 알겠습니다 아무나 해도 돼요 좋습니다 가도 별로라고 왕쌍 김종수 왕쌍 김종수 왕쌍 김종수 가죠 좋습니다 잠깐만 그럼 나도 고칠래 화, 활쟁이잖아요 나도 좋아 어 분홍분홍해 어 되게 이뻐 남잔데 분홍분홍해 어 그리고 저는 잘 못하니까 대장 쟁이라고 할게요 하하하하 대장 쟁이 저는 펄펄황충으로 할게요 펄펄황충 아니 펄황충으로 할게요 이펄황충 이펄황충은 뭐예요 네? 저한테 이펄황충이라고 보이는데 제왕쌍 김종수 뭐지 저만 아 저만 이런가봐요 준비 왕쌍 김종수 어 시작하나요? 오 어두워 야 로스먼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네 제가요? 네 파룰은 파룰의 어두운 구석에서 카오스 생성기가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어요 전부 찾아내서 파괴하세요 아 좋습니다 파괴하래 자 이제 대충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거 되게 간단하네 던전을 찾아서 깨면 되는거야 그렇죠 어 이거 뭐 떠있네 아 난 재능충이네 아 저부터네요 어 신의 수염 황금뿌리 안전석 뭐 다 있고 지능재능 어 갑니다 자 어디로 갈까 잊혀진 선창이 있고 수인선박이 있고 어 어 바로 앞에 있네요 놀 어 한번 잡고 시작할까요? 바로 가자 아 좋아요 싸우면은 바로 참여하거든요 네 그냥 싸웁니다 싸웁니다 저희 이제 숙련자니까 징징 참여도 안하네 자 펄충은 새 강하단 말이야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아 녹슬지 않으셨어 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알토 알토요? 너어어어 아 고막을 공격하는거구나 너어어어 너어어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때놓을까? 그 얼굴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약간 왼쪽 상단 위에 놨거든요 왼쪽 상단 왼쪽 상단에 또 퀘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딘가는 가려야되요 그래서 저는 왼쪽 하단 그 날 가려버렸네 가리기위에 대장장이 있는데 위에 내 캐릭터를 가려버렸어 아 내 캐릭터 그 캐릭터가 싸우는게 가려지잖아요 아니 이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왼쪽 중간? 오른쪽 중간으로? 근데 그러면 맵이 가려질텐데 네 얼굴이 가려져 자 싸웁니다 대가리 깨 우와 뚝배기 이게 대장쟁이지 이게 대장쟁이야 일단 여기 해보고 깨버리기 자 골드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에요? 아니면 자본주의에요? 공산으로 가죠 공산으로? 자 공산으로 가죠 육척봉 육척봉 이거는 인지니깐 게임소리가 하나도 안난데 아 호민 형님 느낌인데 여기 뭐가 달렸어요? 육척봉에 인지 인지가? 난 속도로 보이는데 엇 엇 활 쓰다가 이거 쓰셔도 되지 않나요? 사냥꾼도 사실 좀 찌르기도 하니깐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오 정찰스 크롤 일단 어 소리가 안나네 이제 보니까 아닌데 일단 가놓고 바꿔놓겠습니다 음 오 갈고리 이거 오 들어왔다 개좋은데? 이리로 가보자 어? 생명의 문수 좋아 뭐죠? 생명령 드러나 생명이 하나 회복되는거네 그냥? 가봐야겠다 어우 마셔야겠다 마시면 없어지는거 아니야? 집중력 다 써 마시면 어 좋아 하하하하 어 쿨한데요? 하하하하하하 아 그리고 얼룩 눕대 바로 어 나 혼자네? 싸혼자요 아 소리를 이거 하고 찾겠습니다 자 팔밖에 안돼 굳건함 바로 벗어버리고 바로 저항해버리고 어 쇼크파도는 범이고 스매쉬 와 빰 뱀 뱀 아 제가 먼저하니까 되게 알차게 시작하네요 네 앞에 먼저 다 제가 훑어놓네요 경험치랑 이런거 그러게요 분수랑거 다 뒤지고 오! 드라이어드 랜턴 오 이거 좋은데 어 페스트가 있거든요 카우스 감소 그 다음에 골드 이거 우리 이거 갈고리검 어떨까요? 갈고리검? 그게 뭐죠? 침착미님 아이템 같은데 아 왜 소리가 안날까? 게임 자체에서 나고 있어요? 게임 자체에서 안나요 왜 안나지? 옵션에 들어가봐야되겠는데 캠을 이렇게 하라고? 아 캠 어려워 esc 누르면 오디오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떠 괜찮다 아 이게 그 그거 바꿨다가 페스트도 안돼 저 이 페스트를 지금 초반에 침착미님 검 멍이고 괜찮을까요? 이거 갈고리검? 별론가? 돌진 무장해제 되게 좋아보이는데? 되게 좋아보이는데? 그죠? 초반에 침착은 옆보이 괜찮을거같애 케이스 받겠습니다 제가 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자 저는 뭘 할까요 이제? 어 어디가야되지? 드미나 생명의 분수 어둠의 카디말 초자연적인 도구 고블린 궁수 패러가는거 어떨까요? 고블린 궁수요? 남쪽에 남쪽에? 괜찮을거 같애요 여기하면 침착맨 못싸워요 우리 둘이 할까요? 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cid 나이스 나야 피 어 약하다 오 하아아아아아아 어! 경, 경력이 좋네? 야 좋다 성공 확률 높여줘 어 좋다 이거 짱이야 네 오오 이거 개 좋은데? 나 됐다 생일 연꽃 나이스. 아 좋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 위쪽에 도박장을 한번 들려도 되겠습니까? 도박장이요? 좋죠 아니면은 이게 저희가 저걸 샀기때문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어 즐거워 나 죽네 즐거워 도박하러가서 신났어 도박하러가 저는 도박장 가는길 엄호해 드릴게요 식인식물이 있기 때문에 어 네 같이 싸울 수 있으면 싸우면 좋고 어 싸울 수 있을 것 같애 형님 스킨 게다가 난 기습 실패 기습? 실패 성공 돼주고 괜찮아요 샷 샷 제가 여기서 음공 음공 대성공 관통됐어 대성공 대성공 아! 관통이 뭐에요? 관통이 방어구 무시해요 그러니까 방어도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싸우면 돼요 아 에이스야 에이스였어 왕상은 에이스였습니다 요거 제가 사용할까요? 잡수세요 이거 바로 예 일단 먹겠습니다 학자의 풀 오 에너지 부스트 어디로 가지? 나 그냥 쉴게요 여기서 침 침 파이프를 활용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악가가 하세요 음악가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일거리 받아오겠습니다 네 일거리 받아오십시오 아 여기 그냥 그거는 마을이네 마을이야 마을 어 파이프 있다 나 사야지 침 파이프는 다 사야되는거 같던데 침 파이프를 제가 사는게 좋지 않아요? 체력 회복할거면 네 개인적으로 하나씩은 필요한거 같아 아 하나씩은 사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상을 오 단창 아 이거 좋은데 단창 아 파이프를 다 해주면 좋아 단창 좋다 단창은 눈가를 쓰네 재능 탐험 탐험할까? 탐험 떨고있는 숲에 가라앉은 산창을 가기 이 케이스 제가 받아 놓을게요 아 이거 배 타고 가야되네 그 배로 같이 움직이는게 좋다고 가더라고 업고 갈 수 있어서 도박장 도박장 한번 들려봐도 될까요? 도박장 한번 해보세요 진짜 궁금하다 해보죠 어 아 아 늑대가 도박을 막았어 같이 싸울 수 있어 같이 싸울 수 있어 나 캠 오른쪽으로 하라고? 왜 오른쪽에 퀘스트 떠요 오 좋아 아 선택지가 가려진다고? 자 아 음악 띠로롤롤롤롤롱 오 어떤 음악인데 짐승을 죽이지? 공유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 아 그거 전에 막 입장권 주었잖아요 못해요 아 입고 컷이에요? 아 초대받지 못했어 아 어 야시장이다 이거 뭐지? 야시장 그래서 좋은 아이템 팔어 그래요? 나 혼자 계속 따로 노네? 돈이 없네요 침착맨님 그니까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우리 코커 백허성에서 만날까요? 백허성 쪽으로 갑시다 어 오 제가 옆에 있습니다 형님 싸우세요 2대2 피가 없는데 와 옆에서 격려해주네 그 개처럼 얄미운 쟁인처럼 이거 아 와르겐 그러면 제가 그거 있거든요? 눈부심? 네 제가 눈부심으로 체력 많은 애를 한번 밀고 예 그 다음에 형님이 3짜리를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78%니까 한번 써볼게요 해피가 뜨네 아 아 집중 쓸걸 아 78%라 방심했다 회복 회복 아 수점 쓰고 3짜리인가 얘가 네 아 좋고요 좋고요 와르겐 저기 날 방해했어 용서못해 아 격려가 안됐어 어 격려 하나 했지만 부족했어 격려를 했는데 어 안됐어 자 막 다치겠습니다 띠로로로로롱 아 아 아 게이스야 왕성 짱이야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이거 좋죠 이거 사냥꾼이 좋지 않을까 오 이거 뭐야 강탈면역 장착하셈 이걸 장착한 일단 이거 그 목걸이 목걸이 목에다가 자물쇠하셈 이거 돈 그러면 이제 안 훔쳐가 못 훔쳐가는 거잖아 그죠 어 문표다 문표다 근데 여기 선창가서 킬스트 깨고 올까 배 타야될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요 모여서 일단 정리를 딱 하고 합류해서 같이 움직여야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야시장도 가야되는데 어 기습당했어요 기습당했다 초반에 대장장이가 참 세서 아 잠겨버렸죠 바로 스매쉬 두번 때려 굳건하고 굳건하고 저 잠김이 블록들을 그냥 잘못 번역한 거래 스매쉬 아 블록드 잠김 와 너무 세다 오 튼튼해 야 너 누구야 일로와봐 스매쉬 스매쉬 오우 뚝배기 그냥 까버리고요 좋은 양분이죠 이대로 여기로 갑니다 어 순수의 성소 오 성소다 동면역 저주면역 개좋아 미쳤다 와 좋은데 기도드리기 아 좋아요 그리고 목숨 하나 받았죠 그리고 물음표까지 어 이거는 침착맨님 해야돼요 다 써 다 써 아이템 써야돼 근데 왜 찾지 아 성소가서 찾구나 아끼지마 100% 만들고 써야돼 써야돼 아 아이템 받아야지 어 동굴버서 동굴버서 죽음을 면해? 미쳤어 아 좋아요 동굴버서 어 두개요? 어 두개 두개 두개네요 하나 제가 저한테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하나 드릴게요 아 그런 식으로 불화를 유도하지 마세요 아 싫으면 말어 호민영 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런 아 종수씨 할 말 있어요? 잘할게요 하하하하하하 일단 한 5톤 동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자 고고 어디로 갈까요? 어 일단 백허성 쪽으로 가서 아 근데 퀘스트를 제가 이미 받아버려가지고 배를 타긴 타야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죠 백허성 옆에 질척한 정박지가 있어 거기서 배를 살 수 있어 아 거기서 만내야죠 아 거기서 만내야죠 근데 돈이 되나? 뭐 십시일반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아니면 아래쪽으로 약간 좀 경험치를 먹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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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 괜찮아 보는데 아 아래 숲에 놀 네 놀캠프 호민영이 놀캠프 가면 되겠다 놀캠프 제가 박살내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놀캠프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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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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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네 허접하네 지원가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아 전 중앙에 있는 녀석부터 가겠습니다 야 동면역 저주면역 카드 오오오오오 한결같이 약하시네요 아직은 기본 무기라 아 지금은 기본 무기라 하하하핳 어 나 죽겠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왕쌍 죽는다 왕쌍 수염 드세요 수염 하나 먹을까요 신수 드세요 수염 드세요 그냥 또 움직일 수 있더라고 알토 쓰겠습니다 램 아 그거 치르지 말라고 할거에요 광역 쇼크 데미지 할걸 아 근데 명중이 졌구나 그냥 하나 찝어서 할게요 감사하세요 아 깜어 바로 돌아버리고 음악가 바로 피해버리고 날렵하게 침착하게 6데미지를 5데미지를 막타칠 수 있어요 방어도 1이 있는데 마댐인가 마댐입니다 쭈형은 숲의 노를 때리세요 제가 광역으로 공격해볼게요 숲의 노를한테 6데미지를 주면 돼요 먼저 하세요 아 저구나 어 왜 안되지 아니요 안하셨는데요 왜 안되죠? 광역이 왜 안되죠 아 어차피 안되네요 옷때문에 그죠? 어 맞았어 자 제가 또 음궁으로 길을 멀게 하겠습니다 벌어져있어서 스네이크하이라서 음악가 괜찮은데 아까 원딜 느낌 나는데 전부 성공해야지 광역이래 깨시참 깨시 관통공격에 범위공격에 좋은데? 인지니까 호민형님이 맞지않을까요? 인지? 여기 눈깔이잖아요 눈깔이 눈깔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넘기기 장착해보셨어 장착합니다 든든하다 하스타쪽으로 가볼까요? 아닌가? 우리는 아니요 이거 배타고 쭉 한번 돌려구요 우리 돈 있어요? 배가? 뱃삭이요? 뭐 십실만 하면 되지않을까요? 그 우리가 그때 샀던건 되게 좋은 상선인데 나룻배같은거 사면 살 수 있지않을까? 근데 문제가 있는게 침착맨님이 가셔야 되는게 독이 있잖아요 우린 여길 지나가면 독에 걸려요 그러네 근데 벌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3대1인데요 쟤네 3마리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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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리야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아군이 올 때까지 그죠? 그럼 기다립니다 네 독 뚫고 오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3대1 합니다 아래쪽으로 가보는게 어떨까요? 굳이 독을 밟아야 저희가 리스크를 져야될 아 독이 없어졌대 독이 없어졌대 니가 밟고와서 아 그래요? 그럼 오세요 네 전 일단 백허성으로 들어갈게요 백허성 들렸다가 아니에요 아 백허성 들렸다가 가야겠다 지장해서 저도 그럼 느릅라이프 파이프 하나 사놓을까요? 아 좋죠 아 예 파이프는 좋죠 무조건 좋죠 근데 내가 시내 수염이 없어서 아 난 못사네 돈이 없어서 이거는 다 하나씩 사놓으면 좋다고 2원 빌려드릴까요? 까마귀 돈으로 하루에 이자가 하나씩 붙어요 아뇨 아뇨 난 그냥 시내 수염이나 하나 살게요 하하하하 아 느릅나무 파이프 근데 파이프를 다 사야돼요 우리가? 하나씩 그니까 기본으로 하나는 업그레이드하고 메인 힐러가 끝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냐면 급할때 또 쓰니까 그럼 제가 메인 힐러인가요 우리팀에선 예 하나씩은 사놓고 나중에 공금을 좀 지원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럼 여기서 어 캐스트를 뭘 받을까요 먼저 캐스트 받을 수 있어요? 예 독습지의 숲트롤 처치 독습지의 카우스 추종자 처치 아무거나 봤어요 독습지가 여긴데 그러면은 제일 좋아보이는 불초를 먹기 위해 저거를 처치할게요 트롤 아 여기네 여기는 어 얘네 배타고 잡으면 되겠다 배는 타긴 타야돼 배는 사야돼 던종하겠습니다 독습지가 여기도 독습지구나 2레벨이네 어 자 펄엄충은 바로 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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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화성에 일단 들어가서 저도 왜요 벌 붙으라니까 아니 나도 템 좀 사고 자 나갑니다 이제 희내수염 펄엄충은 펄엄충은 펄엄충 â불이 없는데 펄엄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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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냄새나서 빠졌나? 그럴수도있어요 자 가운데 광역기있죠 침착맨님 예 끝에 한번 때려볼게요 피하네 집중을 너무 안했다네 집중 쓸거 가운데를 쇼크파도를 53% 하나 더 써 와 미쳤다 뱀 뱀 레벨업 배 얼마요? 우리 근데 그지인데 40원은 있어야 돼요 최소 40원? 파밍을 좀 해야겠네 배 살 돈 있어요 각자 물건을 사고와 아니 이게 약초는 하나 있어야 돼 왜냐면 안거면 죽어 약초없어요 일단 그러면은 저기 있잖아요 여기 정박지가 이 아래쪽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캐스트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얼룩늑대 잡을까요? 얼룩늑대 요거 노파있다 여기 노파 어디어디어디 하하하하 파이어엘름에 파이어엘름 옆에 노파 사네요 파이어엘름 옆에 가죠 가요? 일단 갑니다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가도 돼요 아래쪽에 일단 종수씨가 앞장 쓰면은 제가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우 이동력이 너무 좋다 근데 호미녀는 왜 안꼈지? 아까 전투할때 아 즐거워버리고 노파 만나서 즐거워 하하하하 미치겠네 그럼 하스트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캐스트를 깨도 좋은데 약간 좀 새로운 지역을 빨리 밝혀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즐거워 가세요 얼룩늑대 잡기 픽시다 같이 물리치죠 형님? 예예예 그거 아 창마 이제 창입니다 저 아 이제 셀 것 같아 이제 창의 시대다 공격력이 감소했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솔로예찬 전주 같은데 이문세 에 저 산이 저 태양이 저희 한동안은 저걸 하시죠 저희가 지금 돈때문에 자기의 어떤 아이템을 사기 위해 하니까 제가 회계를 맡겠습니다 그럼 얼룩늑대 쪽으로 가요? 왼쪽에 얼룩늑대 잡을까요? 왼쪽에 얼룩늑대 클릭하면 있잖아요 위치 거기 가죠 퀘스트 깨고 침착맨님 칼 하나 얻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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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퀘스트를 깨야 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래 그래 차근차근 합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템에서 강탈 방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계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걸 혼자 잡을 수 있다고? 아 할 수 있어 나는 그거니까 이 자식아 어? 이 자식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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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 간지러 대장장이 개사기네 종수 개사기 썼네 아 대장장이 좀 달달했죠 아 바로 으깨버리구요 마누의 뼈 와 이거 좋아 이거 죽여 저주를 잘 풀어줘야 돼 갖고 다니면 안돼 저주 근데 침착맨님이 이미 저주 면역이야 성소라서 어 또 즐거워버리구요 아 진짜 즐거워 어떻게 즐겁지 근데 여기 통해서 여기서 가야되니까 여기 늑대 인간을 잡고 와야겠다 네 제가 글로 올라갈게요 그럼 네 그래 우리 떨어지면 안돼 어 바로 둘이 때릴까요? 예 홍민형님 오는길 정리해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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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너무 강해지는데 아하 여기 금방이에요 우리 한몸이잖아요 아하 뚝배기만 났다 레벨이 펄황충이 0이네 0 0이야 형이야 뱀 오오 마무리 지어주십쇼 마무리 뛰어넘아 치명타 쎄 확실히 쎄 공유 아하 아 내가 하나 더 먹었네 홀수라 그리고 저 노파 거쳐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노파를 굳이 거쳐야하나요? 안 거치면 막혀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노파 거치고 파이어 앨름 들렀다 딱 올라가면 되겠네 저 얼룩늑대 잡고 파이어 앨름 근처에 있는 선밭 타고 이 선창에서 퀘스트 깨고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 좋습니다 그리고 숲트롤을 가고 숲트롤을 가고 자아 와아 이동력 빨라 하나 둘 셋 넷 네 그죠 스무스한데 뭔가 아 이제 두 번째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쌓여서 바로 갈 수 있네요 바로 노파 뱀? 노파 뱀? 바로 뱀 바로 뱀? 한명 또 빠지는데 포랑충 또 빠지고 시작하죠 황충 좀 느리신데 자 갑니다 제가 쳐줄테니까 막타 치세요 로로로로 와아 요새 음악에 익숙하지 않으셔 뱀 뱀 느낌있죠 제가 왜 노파 데리고 뱀하는지 알겠죠 예 느낌있다니깐 하게되네요 하게되요 자 여기까지 파이어빌룸 들러야되나요? 굳이? 굳이? 이거 위치를 식물 근처로 잡아주셔야지 제가 가면서 때려줍니다 네 고블린전사 캠프랑 식인식물 잡으면서 갈 수 있어요 좋아요 허랑충님이 어 뭐야 독버섯이다 버섯이다 아이템 시작 치샘 하나 더 써 오케오케 좋아좋아 아이템 좋아 뭐야 아 내가 받은거 공굴버섯 공굴버섯 어 둘다 버섯 하나씩 잘난거네 마사비용 종수만 없네 종수만 없네 어 저 두개씩 갖고 계시네요 고블린전사 캠프 때려도 되는데 시샘 쉬는것도 괜찮아요 저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치샘 어 근데 3대1에요 어 그거 안될거 같은데요 할수있어 할수있어 나 나 나 그것도 없어 그 뭐지 그것도 없어 샤먼 때릴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아 허랑충 형님 쳐야 살 남았는데요 허랑충 광역 어 키했어 난 맞았어 제가 그러면은 어 샤먼을 막타 쳐야되나요 샤먼을 막타를 치고 샤먼을 막타를 치고 키워야될거 같은데 나 이거 먹을수있어 죽은 면역도 있고 확실히 잡을께요 혹시 모릅니다 동굴버섯도 있구나 오 좋고요 나 또 먹습니다 약초 하나 드셔야 될거 약초 먹을게요 약초 먹고 약초 왜 이렇게 자주 먹지 뭐 우리가 너무 좀 저거 해가지고 두명씩 싸워요 규영수 규영수 잡아야겠다 규영수 규영수 나이스 아 미침물뜰러치기야 피해 저자리옹같았어 방금 나눠서 먹기겠어 다행히 제가 막타 쳐야되나요 예 호민이형이 더 세잖아요 그죠 근데 호민이형이 한바게 얘를 잡을수 있을까 제가 아 호민이형이 제가 물리가 6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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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수있고 왕쌍 김종수님이 7댐 줄수있어서 종수씨가 딜이 더 잘들어가요 그럼 제가 그 고블린 전사를 때리고 호민이형이 고블린 궁수를 막타치는게 어떨까요 예예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눈부심이 정지인데 제가 이거 하나 정지시킬거에요 한번 밀까요 아 그거 좋아요 아 근데 그거 해봤자 아 예 그거 좋겠다 그죠 저 저 어 막았어? 감겼어 쥐엔자 이런 노가리인데 쪄악 정수 버틸수 있을거같은데 왜냐면 아까 7댐 들어갔거든요 아 아 방역으로 잡았네 잡자 잡자 저 잠깐만 데미지가 6댐 13댐 다 풀 딜 들어가야되는데 뱀 아 반토인구나 집중 썼고 나이스 아 좋아 돈이 잡았다 이거 저 저기 뭐야 한번 들어갔다와야될거같은데 아 마을 오 오 미르딘 골곰 나왔어 골곰 친 덴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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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지원 범위 그거 아니야 힐 맞아요 장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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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획득합니다 인세 코블빌린 월 오 이것도 끄 장착합니다 좋습니다 아 활로 바꿔요? 활로 바꿔야죠 인지가 더 높은데 저건 활도 인지에요 저건 활도 인지야 아 활도 인지에요? 응 활도 인지이고 제가 캠프를 하나 필까요? 아니면 들어갈까요? 캠프는 조금은 아끼는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그럼 저 정비좀 할게요 죽을거 같아서 아까 스피드가 나왔는데 그건 뭐지? 스피드는 속도 속도였어요 아까 활이 아니 속도였어? 왜냐면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빨리 때리게 해주는 아 근데 활 활 영향은 인지에요 아 그러네 속도네 활 정확도는 그니까 정확도지만 이 그 코인 돌아가는거 확률은 음 그러네 요걸? 어휴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아니 모습이 있잖아요 그 코인에 그러면은 저는 아 나 안닿네 근처까지 가고 오케이 저 잡아주세요 네 그럼 저는 저기 파이어벨룸 드릴게요 저 죽을거 같아가지고 그니까 정비하고 가야돼 응 신의수염을 하나 사놔야겠다 나 신의수염 하나도 없으니까 사놓고 응 사놓고 제가 하나 줄게요 수염을 종수씨가 이제 힐러니까 어? 여관 딱 오 오르다 돈 다 썼음 알뜰하게 들어가서 나도 여관에서 자고 템을 하나 사고 물음표가 떴는데 저기 갔다오기 힘들겠죠? 음 음 그쵸 근데 이거 전투를 하면 0이라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뚫어놓을까? 뜰 때리면 이길거 같은데 신비한 연못 저게 포털이야 어 하나니까 잘못했겠지 아 있네 제가 지원이 되네요 이게 음악가는 한 칸 멀어도 되나? 그런가봐 지원이 있나봐 특성인가? 음악가 줄네 좋은데? 어차피 소리는 멀리서도 들리니깐 음 음 와 범위들도 있어요 개좋다 지원 범위가 이건가봐 자 제가 그럼 한 대 뜁니다 삶 음악가로 해가지고 밴드 결승 디리리리리링 그러면 음식 그거 그건 아니네 그러면 땜 아 지원 범위가 한 칸 늘어난다고 그러네 참전 범위가 늘어난다던가 우워 그럼 제가 먹을게요 네 아까 하나 드렸거든요 아 예 그리고 신비한 연못 다른 신비한 연못 와 순간이노 포탈이네 좋아좋아좋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올라와가지고 시비 거세요 참전합니다 그럼 제가 순간이노 포탈까지 갈 수 있거든 좋아 그리고 훈인형 올라가면 제가 다 건드려가지고 싸우면 될 듯 좋아좋아 아 황충 하얀수염 하얀수염 하나 사고 그지 됐고 올라갑니다 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까마귀도 있고 까마귀하고 다 올라가죠 그러죠 다 잡으면서 경험치고 아니면은 노를 하면은 다 말려들어오나 그거 괜찮을거 같애 어차피 최대 세마리까지 밖에 못사우니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지하묘지 던전이야 좋은거다 노을 까마귀 벌 다 하나씩 참전하네 까마귀는 1렙이에요 좋아요 싸우죠 오 까마귀 좀 거대하다 벌부터 제가 잡을게요 아 벌 질러 아 지원을 해줬는데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노래가 맘에 안드셨나봅니다 어 그걸로 안바꿨네요 활로 활은 속도가 붙어있어서 제가 광역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6범위공격 데미지인데 한번 해볼까요 카보 하면 mastered 또 광역으로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집중하나 쓰고 어 이것이 음공이다며 무슨 쿵퐈슬이 나오는그거같애 거물고 핫오희스 약간 스피page 아 깨버리고요 털날리는거 봐 아 호민이형 1렙 이 골드를 제가 몰아먹을게요 저 골드 바디에 골드 플러스 있거든요 뚝배기 있으니까 넘기고 아 1 추가됐네요 그리고 지하묘지 내려갈까요 아 어차피 합류 못하니까 지하묘지 갈게요 그쵸 좋습니다 파티로 들어가게 좋았다 여기서 와아 바로 싸우는거야? 생각보다 쎄 아 나 무기 바꾸고 올걸 저는 그러면 해골 사기꾼 자 와 그리고 종수씨가 잡고 광역으로 갈까요 단일로 갈까요 광역 성공률이 되면은 하고 아니면은 해골 사기꾼만 쳐도 될거같아요 광역 될거같은데? 네 그럼 광역 광역하세요 와우 와우 인공이 미쳤어 멜로디 널 위한 멜로디 널 위한 멜로디 와우 진짜 에이스야 에이스 와 제가 좀 에이스 느낌 나는데요 아직까지는 자 이거 제가 획득하구요 어 힘 이거는 침착맨님 느낌 나는데 힘은 저죠 바로 장착해버리구요 학자의 포민형이 좀 자용해버리기 주려고 했는데 또 아 또 추해지네 형님 그 포민형이 경험치가 없으니까 주저하려고 했는데 자용해버리기 바로 그냥 드셔버리네 형님 들어가시고 자 고고 학자 F를 모았다 쓰라고요 왜요 그거를 파이프로 써? 파이프로 쓸 수 있어? 아아 아아 저 무기가 지금 왜 저격차 밖에 없지? 아 랩업하면 회복이 되니까 모아놨다가 힐템으로 쓰는거야 아아 아 파이프 업글하면 경험치 또 봐야되요 아 그것도 되고 그럼 제가 파이프를 지원가 역할로 업글하면서 한꺼번에 먹는것도 괜찮지 좋아 아 파이프는 광역이 안되나 어 뭐야 인류소기? 저 또 갑니다 이번에 집중을 한번 안쓰고 갈게요 예 하나 남았으니까 안쓰도 완벽해 재능축 오케 뭐야 샤먼 제가 샤먼 잡고 형이 격투가 잡으면 되겠다 그쵸 그쵸 확실히 하려면은 슬롯 하나쓰고 뱀 어 우리 아직 초반이니까 방심하면 안돼 네 방심하면 안돼요 하하 하하 아 경미요 달달해 저거 아 달달하다 기본이 저격이네 자 제가 획득하겠습니다 넘기기 하하 해피연구조인가 좋은데 저 쓰겠습니다 아 이거 먹는거에요? 해피연구조인가? 네 해피는 혼민이형 몰아주죠 그쵸 좋죠 어 이거 또 해피있다 저저저저저저 이것도 저요? 고맙습니다 빨리 받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야 갑자기 갑자기 에이스 됐어 갑자기 에이스 됐어 나 갑자기 에이스 됐어 해피가 35야 이제 해피 35라고? 응 뭐 안먹었는데 어떻게 그냥 35야? 뭐죠? 아 도키트랩 요거는 속도받은 사람 아 이거 아 파티로 가요 아 파티로 가요 파티로 가요 파티로 가요 이거 뭘로 해야돼요? 진행으로 하는거에요? 어 그냥 무장해제에요 예? 무장해제에요 진행이에요 아 무장해제죠 근데 파티는 재능인데요 제가 하는게 낫지 않나요? 아 그래요? 어 재능 없어 나 제가 재능인거 같아요 저한테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83이네요 그럼 제가 믿고 있겠다구 무장해제가 맞겠죠? 예 주의력 하나 쓰세요 하나 쓸까요? 예 80 됐다 아 그렇지 아 됐다 그렇지 아 달달하네 이거 한 명씩 지나고 진짜 웃긴데 아 달달합니다 달달하네 막판이네 이거가 또 아 뭐야 여기서 끝났네 깼네요 아 너무 쉽네 뭐 줄까 뭐 줄까 우쩨 우쩨 골드코이 네 제가 획득하구요 로어 이야기체 깨죽 요거는 일단은 아무나 먹어도 돼요 지금 벗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저 벗고 있긴 한데 침착맨님도 이거라도 입어요 저왕도 있고 침착맨님도 없잖아 벗고 있어 넌 저요? 네 전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도발 쓸거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건 아닌거 같아요 아무나 드세요 정수씨 먹으세요 네 해피 이거 해피 거리재기 뭐야? 거리재기요? 거리재기는 몰라 거리재기가 뭐야? 이거 거리재기 원거리 공격할거 뭐 그건가? 까이팅? 이거 뭐 제가 제가 먹는게 좋나요? 일단 회피 붙으면 형님 먹는거 좋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껴놓으라 그랬어요 이거? 그럼 획득 갖고 있다가 줄게요 네 맞아두는거에요 아 저게 밖에서 전투할 때 어디서도 전투가 지원이 된다고? 좋네 거리재기가? 저 그럼 차 아 그 바드 지원처럼인건가봐 나 너무 강해졌어 나 너무 강해졌어 싸울까요? 우리 지금 3명 다 되요 3명 다 되요 갑니다 시야가 넓어진대 정찰 사냥꾼이랑 딱이네 시야가 넓어진대 어 격려 오 원샷 원길 원샷 원길 오 격려 어? 격려가 은근은 단단한데? 집중력 소모 다 썼는데 아닌한 다 썼지 이거는 얻는 것들일까요 똑같네요 네 네 아 우리 둘다 하나씩 맡아서 뚝배기 깨면 돼요 뚝배기 아 아 윙 괜찮아 웡sw oss 어 와 와 미쳤다 딜러다 이제 진정한 딜러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깰고리검 깰고리검 힘검 제꺼죠 김창민님 그러고 보니까 1회차 때 유리검 막 쓰시더라구요 예 한번쓰고 줬잖아요 예예 맘만 보면 맘만 이게 기미상검 이검이 좋은지 안좋은지 어 신수는 제가 뭐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나요 종수 주세요 다 하나씩 있잖아요 수염이 있으니까 종수가 갖고 이거 나중에 제가 광역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스킬이 있어요 스킬 범위인가 은둔초 신수 또 나왔어 이거 많이 쟁여놓을게요 웬만하면 일단 쟁여놓으세요 그리고 어둠의 카니발 아직 초택권 못받았어 그러면 일단 제가 배 한번 볼게요 예 물건을 보면 아 살 수 있어요 뗏목을 같이 다니기 좋아 이미 그럼 제가 구매합니다 뗏목 역시 아직 못들어가 배 배 바로 타볼까 네 어 저거 되게 좋은데 저리로 가야되는데 케오스가 낮아져 지능 지능 높은 사람 나 이거 하면 안되겠다 형 지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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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종수가 해야되요 케오스 올라갔다 케오스 올라갔다 화장실 갔어 그러면은 제가 이걸 타면 다 오니까 아 어차피 못가네 카우스 저거 신도좀 해주세요 카우스가 지금 쌓였거든요 신도의식 도구 저거좀 까주세요 지능으로 까야되 제가 지능이 높긴 한데 제가 그 집중력이 없긴 하거든요 아아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할까요? 네 그러면 32%인데요 성공률이 괜찮아요 5데미지 받는거 정도에서 끝날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그래요? 황금풀 하나 먹을까요? 어 좋은 생각이다 좋아요 잠깐만 일단 그러면 어 지금 이미 근데 아이템을 지금 못써요 아아 그러면 일단 떠나고 32%도 높아요 아니 제가 쓸게요 떠나고 먹고 할게요 확실하게 팀을 위해 자 61% 61% 높아 높아? 응 높아 낮아 확실해? 슬라이어 하나 더 높아 어 81% 좋아 갑니다 81%는 근데 웃긴게 81%는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말할라고 했어 내가 진짜로 60%는 은근히 되는데 81%는 은근히 안 돼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그게 있어 핫스톤 하다보면 알거에요 60%가 80%보다 성공률이 높다고요? 그게 있어 그러면은 저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죠? 한번 더 해요 안 눌러줘요 그러면 박쥐한테 가요 박쥐한테 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투 한번 하고 배 호민이 형이 배 타고 가죠 저 저 카우스 정리 안하고? 근데 저 카우스는 호민이 형이 정리를 한번 하죠 제가요? 네 그리고 제가 배 타고 가요 잠일기운이 뭐지 박쥐한테 박쥐한테 이건 제가 도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광역기 있거든요 우리 광역기로 쓸어버릴까요? 광역기가 성공이 되면 제가 한번 해보고 어 나이스 어 이러면 한 사람당 담당하면 되겠네 10댐 넘으니까 다 11댐이니까 아 정리 못했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어차피 마무리를 안 지어도 다음에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도발을 걸게요 좋아요 도발 준대 든든함 두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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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관통돼 버리고 자 호민이 형님이 센 걸 잡아주세요 웅샥 웅끼우 웅샥 웅끼우 웅샥 웅끼우 웅샥 웅끼우 음악으로 공격하기 초음파 공격 아 좋아요 웅샥 웅끼우 어 아무것도 없네 그중에서 터넘껴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 이거 도전? 도전하고 형님 집중도 있으시니까 집중도 다 써가지고 도전 도전 69 다 써도 69인데 이건 성공해 이건 성공해 아 좋아 좋아 카우스 낮추기 카우스 낮추기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배 타세요 호민영어 예압 예압 오 그러네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수트롤 나중에 할까요? 쫄? 불안하긴 하죠 쫄? 수트롤 옆에 캠프 차려버리기 어때 옆에 캠프 캠프 한번 자기? 여기 어때요? 바다동굴 2렙이긴 한데 아 너무 여기 더 위험하나 더 위험하지 이거보다 수트롤이 쉽나? 수트롤이 더 쉽지 수트롤 옆에 상륙해서 자구각이 아 쪼금 아까울 수 있는데 잠깐만 그냥 수트롤 잡을까요 아 레벨은 우리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잡몸을 좀 잡자 해골격투가 같은 거 턴은 많이 남았어 우리? 턴은 10라운드 10라운드니까 12라운드 수트롤이 아 좀 많이 남았네요 강풍 미친 아 이게 확실히 땜목은 느려 땜목은 느리네 근데 저 해골 잡으러 가는겨? 네 그 맞지 않나 외구처럼 상륙하지 말고 바다에서 싸울 수 있어요? 상륙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뭐야 영석 밀팅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어 경위표에 그리고 경험치도 줘 이 뼈뭉둥이 갈고리 거면 더 좋죠? 그쵸? 이거 별로죠? 이거 그럼 이거 그럼 깨죠 이거는? 그거 할게요 실패하면 깨지는거야 제가 이런거는 그럼 잡동사니는 갖고 있다가 팔아서 좋습니다 총무네요 총무 네 총무 그러면 지금 끝났죠? 넘겨야지 나는 넘기고 어? 물음표다 어? 물음표다 나 태우고 가 나 태우고 가 전 한턴이에요? 에 물음표로 가죠 석상 안먹고? 석상? 물음표 먹고 석상 물음표 먹고 석상? 땜목 너무 느려 땜목 너무 느려 동카페 진짜 네 석상 석상을 먹고 위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먹어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Diego 우리가 갈 곳에는 위쪽이잖아요 아래쪽이아니라 우리 아래로 돌거에요 어차피 아래로 돌거에요? 네 왜냐면은 레벨 2가 안됐잖아요 아 근데 아래 요거 하난데 해군사기꾼 요거 봤지말고 아래를 먹고 이 쪽에 불무질 recapture 하면서 싸우는게 낫지않나요? 폭을 거두면서? 그것도 방법이요 저는 그게 좀 어떨까 싶은데 좋아요 제가 성소를 먹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성소를 먹으면 어쩔수 없지만 아니 강해지면 좋죠 레벨업하면 다 차니까 그거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면 성소를 남겨먹고 성소를 남겨먹고 그냥 가죠 그럼 그냥 갈게요 턴이 조금 약간 빡빡해 유령선? 능지 그나마 능지 높아 시드합니다 성공 뭔데? 경험치 3 경험치 줬어? 저주받은 영토 저주걸립니다 우리 어디로가요? 오른쪽 섬에 상륙해요 아니면 트롤 잡으러 갈까요? 트롤 잡으려면은 우리가 체력도 차야되가지고 힘들거 같고 여기 바다동굴을 한번 가보는건 어때요? 너무 위험한가요? 2레벨이나? 위험해 위험해 에너지도 없어 지금 그러면 오른쪽 섬에 상륙해볼까요? 오른쪽에 소박한 상륙지 쪽으로 한번 보죠 밑으로 갈게요 도가 안막힌 데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소매치기 1레벨이다 오케이 세네이터 잡을거 같은데 여기 어 신도의식도구다 어 제가 듣기로 이거 카오스 해놓으면은 나중에 올 카오스 약간 밀린다고 들었거든요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카오스가 오고있잖아요 저게 뒤로 가는거에요 어 또 무릎이 있다 이거 생명력 선택하면 돼 아무것도 없을땐 가라고요? 아 이번엔 스커지 빼야한다고? 어 힘이네 힘이면 침착맨 45% 성공 생명력 가운데 생명력 먹어보죠 가운데가 생명력이 생명하나야 카오스 해놓으면 밀리긴 해요 목숨하나 해놓는게 낫지 않나 이거 타임라인 보면요 그 이상하가 오잖아요 이번에는 스커지 빼는게 좋다는데 아 스커지도 뒤로 밀 수 있어? 네 그렇대요 어 스커지도 되게 까다로워 생명력은 어차피 지금 7개나 있으니까 스커지는 막 그런거죠 강도왕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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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렸어 그리고 저는 쉴테니까 픽업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젤리큐브 먹으면은 레벨업 할거같아 자 파티 픽업하구요 자 젤리큐브 또야? 능지 이거 맞아? 이거 실패하고 그냥 싸우는거 같애 아 약해 약해 3레벨이야 쟤 어떡하냐 도망갈까? 웅키야 웅키 아 뱀 아 뱀 뱀피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싸워서 이기면 아 좋아 할만해 할만해 광역 광역? 아닌가? 광역 아 뱀 뱀 와 이걸 뱀 저 돌진으로 한명 딸수있거든요 딸수있어? 딸수있음 따주세요 제가 피니시 넣을수있어요 아 안된다 끝낼게 끝낼게 웅키야 제가 지원할께요 웅키 준레스에요 준레스 웅샤 웅키오 3렙 별거 아닌데? 위험했다 그 말을 하면 안되 이거? 제가 안돼도 도발하면 되요 저 무조건 잡을수있어요 무조건 잡을수있다고요? 저 무조건 잡을수있어요 풍어 피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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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썽이 مت 그럼 우리 해저둑굴 까지 가 어 4라 버렸네 그럼 우리 바로 가죠 저기 숲트럴 잡으러 고!고!고!고! 자 드디어 숲 투덜 거기 딱딱떼 디졌다 디졌다 어 이거 잡고 저걸 타먹으면 되겠다 기습해버릴까? 어 기습 74% 고 96인데? 오오오오 좋은데요? 자 웅쌍 웅길 갑니다 오 개네지처럼 두번 때려 두번 때려 아 우리 이거 그냥 풀들려면 쟤 죽겠는데 오기전에? 오기전에 죽을거같애 안죽을수도있어 제가 그러면 일반공격 형은 쟤가 3번 때려 이거 눈부심은 뭐야 대체? 얘는 뭘한다는거야? 눈뽕? 눈뽕해가지고 상대방 명중률 낮추는거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딜러입니까 오케이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조여주세요 아 와아 조졌다 불초 불초 이거를 파트힐이 있으면 제가 갖고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파트힐이 바드가 기본 베이스라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약초상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약초쓰는게 기본으로 방역으로 쓰는 그래서 약초상이 사기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나오고 파트힐으로 안된대요 아 이거 내꺼네 아 불초는 안돼? 그럼 내가 굳이 안먹어도 되는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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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지하묘지 갑니까? 지하묘지 갔다가 야시장가죠 어때요? 근데 제가 지나가야되거든요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불안하긴하거든요 배타고 우회하면 되잖아 아 3렙은 아까 하니까 할만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그럼 침착미님이 요거 먼저 밟으면 독 없어지잖아요 독면역이니까 쉬시고 제가 지나갈게요 좋습니다 쉴게요 네 어 약간 불안한데 떨고있는 숲에 있는 가라앉은 선창가기는 포기해야될거 같죠 저거 좀 반대쪽으로 머니깐 지하묘지 꼭? 어 없어졌다 지하묘지가? 될라나 되겠지? 아직은 준비 더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데 무리일거 같애 무리야 이거 무리야 GO GO 왜 묻어본거야 그거 전멸각 날카로워 아 제가 피가 많아서 도발 위주로 오케이 이거는 힘이에요 제가 해봐요 격파 집중력 사용해요? 네 아니요 55% 와 미친 전투했었 전투했었습니다 도박에 강해 좋았다 들어갑니다 느낌으로 하는거야 이건 결국 된다 안된다 그 차이예요 너무 되게 많은데 뭐가? 안전성 정선맨이래 정선맨 정선맨 정선 홍보대사야 아 피씨들 둘 왜이렇게 아파? 아쿠다 어 피하고 11딜을 맞는데 안방에 이거 1렙 차이가 커 이거 둘이 합쳐서 호쪼블린 못잡죠 물리 딜 물리 딜 펄라운드춤이 물리 딜이라 쟤네 그리고 체력도 꽤 높아요 제가 여기서 광역 딜이 있는데 호쪼블린을 밀까요? 호쪼블린 밴다고요? 아니면은 픽씨를 잡고 제가 도발을 걸게요 근데 제가 공격력 감소가 돼서 픽시를 못잡아요 제가 마법 조항력이라 아 그러면은 그 호쿠블린 밀어낼 수 있나? 일단 저 체력회복을 하나 할게요 네 그리고 호쿠블린에게 제가 그걸 저걸 써볼게요 눈부심 아 좋다 능력쓰고 좋아 좋아 아 잠겼어 성공해야지 성공하나봐 어 버프했네 방어 증가 제가 도발을 10씩 넣었다고? 나 그럼 데미지가 안들어가잖아 방어력이 막히마 튀어야 겠드는거 아니야 이거 뭐 튀지 않아요 우리? 어 실패 조진거 같은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들어가지마 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한대씩 침착하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아 근데 다 물리방어력이 높은데 저만 마딜이거든요 근데 마딜은 또 그리고 관통있잖아요 호민이형 그럼 제가 호쿠블린 때려놓을게요 응 그래서 마법 오케이 담딜은 없다 나냐 14딜 와 좋아 뭐 되는거지? 그럼 어차피 안되니까 저 도발을 안하고 바로 때릴게요 그래요 좋아요 아 근데 물리데미지가 뚫을 수 있냐? 못 뚫는데? 아 부장해제는거지? 무게 없애네 그러면은 호쿠블린을 때려놓고 그걸 뚫자 어차피 너 딜 안들어가니까 아 그럴까? 어 이거를 그냥 뚫는걸로 첨버를 뚫어버리는게 부장해제는 명중률이 37%인데 그냥 툭치기 툭치기 제일 확률 높은걸로 툭치기 아 경력 보호풀고 저랑 호민이형이랑 픽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니면은 호쿠블린 호쿠블린 잡아도 되는데 지금 픽시 잡을게요 어차피 왜냐면 아까 아까 관통이어가지고 픽시가 있어? 폰시가 있어? 호쿠블린 자 우리 이제 풀 딜 넣으면 잡을 수 있을거같아요 4번 남았어요 아 세명이서 잡으면 잡겠지? 호흡 오 나이스 잡겠다 몽샥 몽 끼 어 벽궁당했어요 철권처럼 베이비 벽궁 넉 어 돈 많이 줘 돈 많이 줘 워어우우 12% 골드곱빼기 골드곱빼기 리타르단도 신포니 대형 뉴트 좆 자 갑니다 예 Kelvin 템브라, 대형 유트, 멜로디, 바소, 눈부심 내 활이 되게 좋아 단순하고 어? 노파다 어 노파다 어떻게? 노파부터? 잠깐만 노파가 맨 수륜지가 밀려서 노파를 두 분이서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을 수 있나요? 마댐이 안 되는데? 마댐이 안 되잖아 제가 못 잡을 것 같은데? 대형이랑 앗 조금 남아서 안 돼 그니까 이거를 아 쇼크다 너 피 먹어야 되겠다 위험하다 심포니 광역 딜이 있는데 요거는 좀 노파를 못 잡아 너 버섯이라도 먹어야겠다 잠시만요 이게 뭐야? 루바트 초기화가 뭐야? 초기화가 사기라고? 그럼 제가 노파를 때리면 딜이 모자라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노파한테 루바트를 쓸까요? 어 아니 네 여기에 속도 조화가 있네 죽일 수는 없죠 일단 네? 죽일 수는 없죠? 죽일 수는 없는데 제 스킬에 속도 조화가 있어서 일단 노파를 때면 노파가 터니 밀려요 아 네 제가 잡으면 되니까 83이니까 집중을 확실히 하나 쓸게요 침착뱅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저는 뭐 하나 먹을 거야 수염 아 오케이 그럼 그냥 쓸게요 노아! 어 노파를 미루고 노파가 밀렸어 느려졌어 근데 내가 노파가 많이 뒤로 갈 줄 알았는데 한 칸 뒤로 가서 노파 잡아야겠네 도발 걸고 호민이 형이 잡는 걸로 가려고 했는데 신혜수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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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긴 먹고 그냥 패세요 쇼크라 근데 또 그냥 때려야겠죠? 네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원 한번 가볼게요 와우! 와 나이스 지지미 지지미가 있는데도 저 그러면 쇼크가 하나 그 누굴 칠까요 성공률 없애죠 음 한술사? 어 한술사 잡죠 쟤 이상한거 어 한술사 빠이야 빠이야 파티 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으로 구축하나? 와 죽네 쇼크야 그거 하나 써야겠는데 집중력 어 집중력 써야될 건데 제가 그럼 해골 환술사를 때리면 딜이 안 나오니까 이 초기화라는 게 무장해제 초기화가 있는데 뭐지? 초기화가? 뭔지 모르겠네 맨 앞 턴을 없앤다고요? 더 센스 턴을 완전 눌러버린다 상대 거 한 턴을 없앤다고 아 좋네 아 내가 초기화를 쓰면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두 분이서 활술사 잡을 수 있죠? 네 저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늪지의 골을 때리거나 얘를 초기화를 쓸게요 아 네 안 샀죠 네 죽력을 써가지고 아 죽력을 쏟는데도 안됩니다 환술사 잡을 수 있겠니? 환술사를 호민이 형이 잡고 제가 도발을 해놓을게요 종수한테 안들어가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환술사 누구도 붙잡으니까 보이지 지우에게 파이어 파이어 자 강남 그냥 때릴게요 세명이 합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 Namen 니타르 victorious 아좋아 노래좋아 자 파이어 어우 Highway 제발 왕충이여 어! 황충이야! 황충이야! 수염을! 저 하나 주세요. 수염을 하나씩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찬양꾼? 차부 차부는 당연히 저죠? 차부차부 제가 지금 수염을 하나 드릴게요. 찜창님한테 고맙습니다. 이게 여기 넘어가면은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그쵸? 깼네 우리? 우리 대단해. 아 이지 이지! 이믹일 수도 있어. 아니다. 코인 우리 이제 좋은 배 살 수 있겠다. 그쵸? 어 우리 지금 돈이 생겼어요. 131골즈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먹고 정할게요. 마댐! 어 이거는 제가 장착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마댐! 혼란 면역도 좋다. 이것도! 어 이것도! 지력이라서 저는 안하고 넘길게요. 왕쌍이지 뭐 넘겨주는 그쵸 전 힘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침창맨님 저거 없죠? 뭐요? 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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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쓰던 거를 드릴게요. 뭐 중고이긴 하지만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야시장 한번 가보죠. 야시장에 재미있는 게 아주 많다던데 근데 여기 3렙 늪지 해골이 있어요. 뭐 저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피가 제 생각에는 야시장 가서 그 광역킬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사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 사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시비 겁니다. 얍! 잠깐만 합류가 안돼.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싸우지 말고. 제가 그럼 3쪽 침창님 중고지만 착용하세요. 땀은 안났거든요? 남 냄새나요. 여기 옷에서 원래 걸레냄새는 안날 겁니다. 그림자에 성소 관련했어. 아 성소 좋죠. 성소 좋죠. 천모죠. 회피도 올려주네.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차. 피도 찼어. 지킹력도 차. 기습 면역도 있어. 무일로딜 이러면은 다음 성소는 제가 얼마 하나 걸게요. 네. 거세요. 3명 될 거 어 안되네. 안 돼 안 돼. 하지마세요. 왜왜왜. 제가 없잖아요. 왼쪽에 이게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참여가 안되는구나. 그러면 넘길게요. 예. 네. 신창맨이 뚝배기 깨지고. 잠깐만. 날이 밝으면 야시장은 있어. 어 갈 수 있나? 없어졌지. 아아아아아아 밀어먹을. 야시장이니까 밤이 낮다거든. 그치. 그치. 엄한. 파리한테 이한병? 멀링 견습생? 그러면. 낡은 계류장에서. 좋은 배 사기 어때. 아 좋아요. 쟤 일단 쉬고 있을 테니까. 아니요. 침착맨님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멀링을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그러네. 아 근데 어차피 여기 선착장으로 가야돼. 계류장. 낡은 계류장. 어 근데 우리 가라앉은 선착 빨리 가야돼. 6라운드 남았어.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갈 것 같은데. 가라앉은 선착. 아니 난 포기했는데. 야시장을 이번에 여기. 야시장 많잖아요. 네. 여기 포기하고 아래쪽으로 땜목 타러 가죠. 지금 땜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땜목. 가요. 네. 땜목으로 꼭. 아 근데. 멀링을 제가 혼자 못 잡거든요. 그러면은. 저 낡은 계류장에서 사요. 배를. 낡은 계류장을 가려면. 이 멀록을 지나쳐 가야돼요. 아 여기가 안 뚫려 있구나. 네. 그러면은. 지하묘지에서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피 찹니다. 좋습니다. 이 던전은 클리어했지만. 좋습니다. 나도.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 오. 눈까리. 형님. 눈깔 하나 쓰세요. 좋았다. 야. 좋았다. 바로 장착해버리고. 좋아요. 늪지라서 침착맨의 인동력이. 어. 강도왕 있다. 강도왕 온다. 어. 그러네. 제 주내 싫어. 시비 터세요. 잡자. 저. 어. 어. 합류 안한다. 독파리. 합류 안해요. 꿀벌이가 합류 안해요. 뭐야. 허접하잖아. 뭐야. 파리도 얘 치른거야. 상당히 허접한데. sk atp가를 foolish 나이슈士 우우우우우우우우우루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난 무조건 방황은 무시갤래. 하루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 띵이 четыb 아 찌르기 아 좋습니다 가난맥이네 이 녀석들 칠 밖에 없어 자 이제 제가 배타고 물음표 찍어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요? 물음표 찍고 지하동구를 레벨이 너무 높고 퀘스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퀘스트를 받으려면 마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 하스타 가볼까요? 하스타? 하스타 가보죠 배타고 배타고 그러면은 물음표 일단 찍으러 갈게요 물음표 찍고 배타고 이거 배 사야겠다 배 사야돼 우리가 돈 좀만 더 모아서 어 힘이야 어 싸네 힘 그럼 어디 떠나? 떠나고 넘길게요 아니 그럼 없어지는건가? 모르겠어 안 없어질걸요? 아닐거 같아 어 아아아아 어느쪽 할까? 요니브르그? 아래 아래? 오케오케 하나 배웠다 뚜두두두 강도 아니 오른쪽 위에 요니브르그도 있어요 요니브르그? 이 레벨있고 틀만한데? 종수 이거 영웅석상 찍어 이거는 근데 얼방 아니지 않나요? 이거 경험치 많이 줘요 경험치도 주고 집중력도 차고 오케오케 오 대박 헉 한번만 싸우면 레벨업 하시겠는데? 얘 멀링 심정 때릴까요? 멀링 때리고 멀링 때리고 멀링 때리고 할걸 그럼 나머지 집중력 하나 쓰고 먹으면 되는데 극한에 이득중이네 이 자식 내가 반피 뺍니다 웅샥 웅길 와 사냥꾼이 미쳤어 관통전 피하고 저 어차피 레벨업하니까 집중 쓰고 막 다칠게요 아 맞다 이동력에 집중력 써서 먹어도 된대요 이동력에도 얘 들어가 레벨업 레벨업 로거든요 1G Service 장착하겠습니다 cesso 쏨 이래놓고 다시 탈까요 두뱅기 남은거 주세요 두뱅기 남는거 드릴까요 쯔걱 찌꺼기 아나바다 статочно 자 우리 돈 좀만 더 모으면 상선 살수 있어요. 힘내죠. 백허성? 백허성도 있고 우측 상단에 요니브루그도 있어요. 백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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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형님 배 타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배 타고 가요? 백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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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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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링부터? 이거는... 음... 저 뒤에 있는 해적이 났잖아요 왼쪽 해적? 20짜리 해적? 예 걔 말고 그 옆에 그니까 순서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덜 때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얘가 얘였구나 자 그러면 제가 광역기가 하나 있구요 집중력 많으니까 하나 써서 광역기 때릴까요? 예 집중은 많으니까 있어서 종수 레벨 3이네 심포니 심포니 뭐야 아 베임 와하하하하 준해킹밖에 앞에서 음악가기 아 잠겨버리고 이거는 하나씩 맡아서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저 18뎀 퍼랑충 12뎀이니까 그냥 하나씩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술 취한 해적을 여기서 내가 멋있게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응 짰 아 좋아요 어어 쎈데? 자 돈 빨리 모자 어 전투속도 속도는 느린건 침착맨 원래 빨라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럼 획득 네 재능 아 요거는 또 제가 또 재능충인이죠 재능이 그 창같은거 쓸 때 좋더라고 재능 총도 좋아해요 총 어 잠깐만 근데 제가 바래진진주가 마법대임진주와 집중력 혼란 면역이 있거든요 이미 팬던드가요? 목걸이 없으신 분? 저 없어요 아나바다 아끼 의류수거합니다 의류수거 넘길까요? 지금 이게 재능도 좋은데 안 쓰는거 다 저한테 버리세요 근데 이게 이게 명중리도 좋을 수도 있어 재능을 내가 쓰고 마법 근데 마대대미도 없잖아 아 대충 다 했지 찼다 흐흐흐흐 의류수거함 메타로 해가지고 어디로 파스타쪽으로? 강도선박도 잡아버릴까요? 잡어버릴까요? 뭘 배기 싫은데 될까 아닌데? 화살맨가? 어떤 강도를 잡아야되지 두번째 강도 어차피 쟤는 못잡으니까 얜가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거야? 누르면은 위에 상단에 점이 표시대 이 점이 되잖아요 눌렀죠 그럼 점이죠 얘 눌러봐요 아아 그럼 얘 패하겠네 근데 어차피 이 세개가 다 몰려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지금 앞에? 지금은 상관없고 아 지원 형 호빈 형님이 제 노래를 좋아하시네 헉 쎄다 진짜 쎄다 피하고 피하고 회피 아 왜왜 왜 가운데가 탱커자 이래니까 저 킹받기 한번 합니다 굿뱅 저거 진짜 열받아 저거 우리 편인데서 열받아 하 저거 굿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저요? 전 다 잡을 수 있어요 샘창맨 님이 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호빈이 형 관통 있어가지고 어 나도 관통 있어서 방어가 없을게 경력 오 경력 되게 좋은데 달달한데 쉬워 쉬워 레벨 업 레벨 업 부분 레벨 업 어 이거는 제꺼네요 인지 인지 무기 범위 공격도 있어 인지로 갈래요? 아 저걸로 갈래요? 그라이브? 응 장착했어 장착함 자 저것도 잡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선착장으로 가서 좋은 배로 갈아타요 지척한 정박지 지척한 정박지 200골드 넘겼어 공금으로 배부터 마련하시죠 그리고 돈을 주세요 제가 사올게요 네 제가 침착맨 님께 돈 드릴게요 다 주세요 다요? 다 달라고요? 일단 주세요 아니 얼마일지 모르니까 제가 볼게요 200이에요 200이에요 200 돼요? 200 있어요 우리 월딩투 200원이나 모았어 상호입니다 하세요 땜목 못 팔아요? 중고는 팔아야 돼 업그레이드 안되나? 와 상선이야 미친 개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커 파티 피고 이쪽으로 여덟 칸 움직여 오케오케 왜 갈아탔어 봐봐 이거 진작 바꿔야 돼 어 팔 수 있다는데? 어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팔지?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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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 벌어 그 시간에 돈 벌어 플렉스 아 배가 진짜 좋다 비쳤다 오 개좋아 이동력 봐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우리 이제 근데 우리 캐스트가 없어 왜 캐스트 아까 다 깨가지고 캐스트를 우리 아까가 로니로 갈 곳이 있고 밑에 여기 하스타가 있거든요 하스타로 가죠 하스타 지금 카오스가 다가오고 있어 우리 빨리 해야 돼 뭔가 하스타 하스타 비스타 베이베 갑니다 하스타로 바로 깍 어 됐다 됐다 이거 뭘로 밀어야 되죠 이거 지능 지능이요? 그럼 저는 저는 패스할게요 전에요 전에요 전 하스타로 갈게요 그냥 하스타로 하스타로 가서 어 퀘스트보드 이건가요? 저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 받아요 탐험 카오스 카오스는 저걸로 없앨거니까 아이템 사파이어밖에 우리가 메일로는 별 필요없고 육식골드 경험치나 돈 혹은 카오스 미는게 좋지 않을까요? 경험치나 뭐 어 가깝기도 하고 경험치나 했습니다 아 가깝진 않구나 야시장에서 잠긴 상자 가지고 하스타로 돌아오기 음 그럼 저쪽으로 쓱 밀면서 가죠 밑에 왼대로도 있고 어 잠긴 상자를 사와야되네 그러면 어 카오스가 스며들었어 제가 가면서 풀면서 갈게요 내가 내 체력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한명이 픽업할거니까 응 어디로 가지? 카오스 푸셔야지 저는 안돼요 이게 능지 제가 부재해 아니면 침착민님 저 남을때 저기 뭐야 물음표 드세요 지금 그럴까요? 그럼 정수씨 아 내가 먹고 해주면 되지 어차피 어 눈까리 눈까리가 났네 근데 그냥 할게요 이거 됐어 오 성공 뭘 얻은거지 우리? 몰라 상선을 받은거 시야를 시야를 시야가 좀 넓은거 같구나 어 그러네 뭔가 상선을 받은거 같애 상선이 있는데 상선을 받은거 같애 상선이야 어차피 상선인데 돈 날렸네 플렉 시앤청 호민이 형 싫어와 아 왜 싫어와 그냥 그리고 전투해 강도선바 대항의 시대냐고 아니 좀 카우스 줄이라면서 카우스는 니가 걸었으니까 난 항구를 떠도 절세요 왜냐면 여덟칸이라서 갈 수 있어 저기 저 죽을거 같은데요? 두분 체력맞다고 널 죽.. 저는 얼방도 없어요 저 소매치기를 한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도발하면 돼 언니 앞에 세명만 버텨봐 아니 이게 나야 와아 미쳤다 미친 딜러다 이러면 두명은 버틸 수 있잖아 종수야 오케오케 한명은 버틸 수 있었대 아 내가 했어 아아아아 바로 얄밉게 돌아버리고 날레 날레 터내버리고 터내버리고 이게 제가 한방에 못잡거든요 그러면은 루바트로 아 바로 돌아 쳐다보면서 돌아버리고 어? 나 한반나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하나 밀고 호민형님이 한방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꺼져 아 이거 어떻게 오 저 뒤로 사라졌어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갑니다 찌르기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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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훈장이야 황충이 아니라 형님 펄과도인데요 펄과도 이러면 그냥 한번씩 다 때리면 끝이잖아요 턴 오기 전에 끝이잖아요 아 아파 아파 느려지네 아 경력 아 경력 너무 쉽죠? 경험치 덩어리죠? 많이 준다 경험치 넌 좋다 아 마댐 마댐 마댐은 정수밖에 없죠 제가 저밖에 없죠 강탈 능력 따위 어 18 됐어요 마댐 좋아요 그리고 넘기면은 정수씨는 여덟 칸으로 가시면 돼요 여덟 칸이 나와요? 일곱 칸 최대 아니에요 여덟 칸 여덟 칸 우리 카우스 저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배 됩니다 정박해요 오 줌 안되네? 정수씨 못가네 그럼 우리 뭐하지 그동안? 새나 잡고 있을까요? 새 잡으세요 새 새 잡고 정수씨는 저거 잡고 네 그럼 새앞에 대기 같이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안되면 정수씨는 참여가 되고 한번 대보세요 어 되는데 이거 빨간색은 빨간색은 이렇게 눌러야 되나? 빨간색은 그 몹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범이에요 음 일문 안되네 아 3대2대 힘들 것 같아요 체력이 없어서 후퇴 후퇴 저 참여 못해요 야시장도 잠겼고 밑에 숲트롤 쪽으로 이동하면서 저 밑에 미션 깨러가죠 어 이게 좋은게 배에서 시작하면 땅도 많이 갈 수 있어요 어 그러네 신대하네 이러면 종수도 참여가 돼요 왜냐면 바디도 근데 내 체력이 15밖에 없는데? 할 수 있어 그럼 기술 두 분치 아하 아니 못한다 못한다하면 더 못하는 법이야 피해! 아니 피하면 되잖아 피해 봐봐 이렇게 피하라고 봐봐 잘 키우시네요 어 어 자 18뎀 19뎀 19뎀이죠 한 마리씩 맡아서 죽이면 돼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거 잡아 자기 앞에 있는거 잡아 책임지고 잡아 그리고 살아남아가지고 죽으면 몰라 난 어 호민이 형 일단 성공 오케이 잡았어 자 바드 보겠어요 바드 어떻게하나 저 갑니다 멘투맨 해 아 멘투맨 해 아 아 아 이러면 난 몰라 아 나 집중까지 썼는데 선박 이러면 모르지 이거 니 책임이야 죽어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이고 이거 미션 이게 왜아 nope Holy shit 오 마이 갓 아 섭섭.. 아 이게 아니지 제가 안 싸운다 했는데 나는 따올 뜻이 없었는데 아 이거는 아니 잘하면 되는데 정수씨가 아 좀 그르네 오케이 알았어요 저 지원가입니다 지원가를 삐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냐? 아 예 죄송합니다 아흠 여러분 여기 가서 빨리 저 살려내세요 어떻게 살려요? 배에 들어와서 배에 들어오셔서 저 살려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한 칸 썼어요 생명 네 저는 그럼 카오스 찍고 아래로 하스타 얹혀서 내려갈게요 떠나기 여기다 갖다 대줄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 근데 이게 죽어도 페널티가 없다 살려주니까 경험치가 줄걸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살았을 때 이거 호물경님을 일로 픽업을 할까요? 픽업이요? 호물경님 이쪽으로 내려가는게 빠르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하지 말까? 일단 픽업 어차피 우리 이거 의식도구 찍고 다시 탈거잖아 아닌가? 어디로 갈거에요? 아래로 갈건가? 배 타고 갈거에요? 아니면 육로로 갈거에요? 근데 육로로 가더라도 호민이 형 픽업을 하는게 좋아요 그냥 배에서 출발하면 멀리 가니까 아 오케이 그럼 픽업할게요 일단 근데 우리 메인 퀘스트를 하나도 못겠네? 모든 영역 던전을 찾아 처치하기인데 응 근데 그 영역 던전이 제 생각인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어 나 집중력이 없다 37%면은 3분의 1입니다 집중력 하나 쓰고 합니다 못하면 그냥 종수씨 책임이에요 이런식으로 할거에요? 아니 68% 이건 진짜 그쵸 말이 안됩니다 자 캬우스 스거즈 카우스 아 캬우스 아니 이렇게 잘했으면 칭찬 한마디 왕쌍 왕쌍 고맙습니다 니가 왕쌍 김종수냐? 내가 왕쌍 김종수다 신의 수염을 좀 장만해 놓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냅둘까요? 네 하나 하나 사놓을게요 이거 그리고 인플레가 붙는데요 아 그럼 미리 사놓을게요 네 점점 비싸진다고 하더라고 하나 둘 돈대 두개밖에 못사네 파이프 업그를 하셨어요? 파이프 업그를 돈이 안돼도 못했어요 구할걸 그랬나? 한 번 하셨어요? 한 번은? 한 번은 했어요 아 옆에 한 번 했네? 홈인형을 안했네 나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가놓을게요 파티 픽업도 되니까 일단 아 나 자야되는구나 다시 가서 아 미치 나 체력이 파티 픽업 할까요? 우리 어디로 가요 근데? 그냥 아래로 내려갈까요 걸어서? 육로로? 육로로? 아니면 해로로 상선 있으니까 해로로 돌면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쭉쭉 가보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상선 있으니까 정수씨 자야되는데 정수씨 자야되는데 야시장 안깨고? 야시장? 야시장 어딨어? 여기 오른쪽에? 우리 미션이 여기잖아요 여기 요야시장 어떤 야시장이야? 아 여기 아 그쪽으로? 알았어 그럼 이따 가 아니면 그냥 근데 이거 배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 볼까요? 픽업하시죠 아래로에서 띵 돌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 보시죠 꺽 싸울 수 있어 3명한테 싸워 또 낮추지 않겠지 저거?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건 이거 죽어도 정수씨 잘못이에요 잠 자면 됐잖아요 잠 자면 됐는데 안 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되게 약한데? 죽으면 정수씨 잘못이에요 아 날 때리네 아 굳건해져 버릴 거네 아 우리 둘이 그냥 잡을 수 있잖아 이거 껌이지 목 돌아갔는데 땅을 좀 저항해 와우 기절 면역 힘 저항 회피 남는 뚝배기 주세요 뚝배기 없어요? 어 이거 좋은건 어부모자 좋은건데 소환을 하시면 요거 제가 땅을 좀 정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화를 한다고요? 왜요 우리 배탈건데 육로로 가기로 한거 아니었어? 저거 퀘스트 깰거면 육로로 가야되구요 퀘스트하러 가는거 아니었어요? 저는 상선으로 이 해안선 돌면은 아마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돌라고 했지 또 발견했다 일단 넘길게요 그러면은 배로 가면 저도 떠납니다 어떻게 할거에요? 배로 갈거에요? 육로로 갈거에요? 이미 육로로 가기로 한거 같아 오케이 그럼 육로로 그러면 트롤로 갑니다 종수씨 살수있죠? 싸우지 마세요 저 트롤이랑 안싸울거야 안싸울거에요? 싸울까요? 싸울까요? 아 죽겠어 안죽어 안죽어 아헤헤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게 아니야 아 내가 도발 걸어줄게 도발 걸어줄게 그리고 느려 트롤은 아 근데 저 얘가 끼는데? 찍찍이? 그러면 기다려봐요 내가 여기서 애초에 이 신의 수염을 먹고 들어갈게 기다려봐요 먹어요 내가 지금 아 사용이 안돼 내 턴이 아니라서 아아 그래요? 그럼 기습을 해줄게요 어때요? 좋아요 실패하면은 근데 먼저 맞아요? 그럼 아니 너무 위험한데 그건? 15% 된다 안된다 밖에 없잖아요 아 저 뚝배기부터 주세요 찜창견님 아 뚝배기 네 아 여관에서 잘 써야되는데 자 쓰세요 썼어요? 아 썼네 어 썼어요 갑니다 아 나 죽음 몰라 안죽어 왜냐하면 느리잖아 아 먼저 때리네 냥이가 아 전기 그거 전기공격 피하고 자 그 다음에 정령부터 빨리 패하겠죠? 네 정령 한 방에 죽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피해버려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고 이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죽을 수 있으니까 신의 수염을 하나 쓸까요? 아뇨 왜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아까워요? 지금 제가 쓰는게? 수폐정령으로 저분은 체력이 많으니까 쓰는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 둘이 합치면 수트롤이나 정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령은 딱봐도 그 디버프로 거는 녀석이에요 그쵸? 마비로 네 수트롤을 우리 둘이 합쳐서 잡죠 근데 저 하나는 제가 37이니까 경험치가 아직 50이 남았잖아요 네 언젠가 쓸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싸우면? 경험치 50? 네 무슨 50이요? 아니 언젠가 신의 수염 힐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쓸게요? 아니 아니죠 왜요? 마을에 들어가서 잡으면 훨씬 싸게 집중력까지 해보기니까 근데 마을 하나만 하나만 쓰면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숲트롤 때려요 생명력 아깝잖아요 나중에 숲트롤 때린다 실시 저 먹고 때릴 수도 있는데 먹고 때려도 되나요? 안돼 안돼 진짜 낭비야 숲트롤 때린다 아니 생명력이 아니 제가 죽으면 생명력은 우리 거예요 저만 쓰는게 아니라 응 그니까 그거 알고 감안하고 알..알..알겠습니다 숲트롤 때리세요 숲트롤 그 대신 다 맞춰야 돼 어 좋아 이러면 종순씨 죽죠? 제가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침착맨님 숲폐정령을 원빡내세요 예 그러려고 했어요 숲트롤 뒤로 밀려서 밀 줄은 몰랐어요 제가 종순씨 미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자원은 때리면 그게 있어요 와 봐봐요 이렇게 되면 먹는 게 좋아요 안먹는 게 좋아요 아 어차피 먹어야 돼요 아니 마을가서 자면 더 싸대니까 아니 그건 맞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을을 가면 돌아가야 돼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 응 그러면 그만큼 카우스가 다가오잖아요 한턴밖에 안돼요 바로 마을 옆에 있는데 밀어띵 근데 힘이 다섯 칸이야 완전 랜덤이야 이거 너무 중탁하다 그리고 양손이라 방패 볼게요 이건 너무 좀 그래도 장착 아니 획득 자 갖고 있겠습니다 전투 모든 적을 대상으로 직접 데미지를 입히고 냉동 발생률 100% 100% 이거는 진짜 좋다 이거는 제가 가질게요 왜냐면 제가 첫 턴이니까 아주 강한 적을 만들 때 한 번 쓸게요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봐봐 옆에 바로 하스타가 있는데 아 바로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자고 올게요 네 아 그리고 돈 좀 주세요 아 종수씨 제가 주겠습니다 파이프 업글 하게 파이프 업글? 와 파이프가 아까 80이었 아 근데 80 하면은 종수씨한테 제 전 재산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 재산을 준다고? 다 주세요 구원 구원까지 다 털어주죠 아 나 어디가 일로가 어 줘 빨리 줘 구원 여관이 구골드고 파이프가 80이거든요 여관이 구골드?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파이프 업글을 하고 네 아 템을 좀 팔면 됐구나 내가 제가 템을 좀 팔게요 아니 결국 어차피 제가 나중에 팀 힐러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를 예비해서 수영도 잔뜩 사요 살 수 있는 만큼 예 그리고 그것도 사요 뭐야 힐러 된다고 약속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약속 드립니다 저 빨간색 그 디버프 예 푸는 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없네 뼈파이프를 업그레이드하고요 예 마녀의 뼈? 비싼데? 마녀의 뼈는 안 사도 돼요 일단 뼈파이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돈이 27골 남으니까 잠을 한잠 자고 그 다음에 18골이 남았거든요 아 좀 춥다 이게 어 자 끌게 신뢰수용 하나 살 수 있다 이제 걸랄 아니야 이제 행주야 행주 행주 됐어요 딱 돈이다 딱 돈 주행주 거꾸로 해도 주행주 왼쪽 아래로 이 늑대 잡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이쪽 가서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라이어드의 랜턴은 뭐야 좋은데 저거? 뭐 우리 여기 약간 들렸어요 초반땅이에요 여기 들렸었어요? 랜턴? 예 우리가 그 여기 파이어 엘리베이터 시작했잖아요 아 그랬나? 아 내가 들렸었지 여기 마을이구나 여기 그냥 오늘 뭔가 좀 합시다 깨러 갑시다 뭔가 포민형님 차립니다 포민형님 차립니다 우와 전망 미쳤네 포민형 예 저에요? 어디로 가면 되죠? 그 왼쪽 여기요? 늑대캠프 쪽?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뭐야 뭐야 아 술사의 던전 어때요? 미친 들어갑니다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불타는 숲 안에 아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다릴게요 네 2레벨이니까 할만해 대장치기 대장치기 자 전 여기까지 가고 네 쉬어요 회복 회복 회복을 노린다 어허 저는 여기서 그럼 못들어오는거 아니야 왕상? 아 들어와 칸신이 일단은 신의 수염 하나 더 사구요 제가 힐러니까 빨간색으로 들어와 허생처럼 사네 여기 분실물 보관소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가죠 응 잘 봐 아이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교 교 들어갑니다 네 김정일 김정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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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큰일 날소리하고 있어 아니 아 재능 이거 제가 할게요 예예 세능 해제로 가세요 해제 네 믿습니다 아 75%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냐아냐 75% 돼 그냥 가? 다섯 갠데? 그냥 해 75% 야이 어? 벨트를 잃어버렸어 소탐대실 소탐대실 이라는 거야 이게 인지 인지 소탐대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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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75%로 안되면 90%도 안되는 거야 이거 내가 해볼게요 이것도 재능인데요? 이건 뭐야 이거? 아 혼자 지나가는 거? 혼자 지나갈 거면 눈 가리네 제가 그냥 무장해서 또 할게요 예? 아이템 또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 없죠 충분히 되지 하 하 하 아 근데 정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이제 안 쓰고 한 번 더 해 지금 야영가방이나 뭐 이런 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난 몰라요 다 일단 우리한테 다 넘겨 다 넘기고 줘 아 성공했어 아 이거 시내수염 남으면 됐잖아 시내수염 하나도 안 날아갔어 근데 벨트가 뭐였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기억도 안 나지 필요 없었다는 거야 그치 어차피 그거는 맞는데 진짜잖아 기억이 안 나면 필요 없었던 거야 평소에 그건 맞는데 아니 그래도 나 뱀 아 아이템차기 벨트라고? 어 굳건해버리고 바로 굳건했습니다 아 불초가 날아갔다고 어떻게 잡죠? 제가 고블링 등수 잡나요? 어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들어와서 어 궁수 잡으세요 궁수 전 둘다 한방컷이 아니 해벌사기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100% 들어가면? 아 그러네 아 됐다 좋다 와아 좋아좋아좋아 퀵슬로템이 없어졌다는 게 뭐야 벨트는 퀵슬로 어? 괜찮아 내가 있어 불초가 날아갔다고 와아 총검 관우야 관우 딜러야 수가 확실이 되텐데 어 깜짝이야 어 아 괜찮아 날라가도 돼 어떻게 알고 오셨어? 아 망피만 아 아까 놀러갔다가 들어오세요 누구 오셨어? 들어오세요 아 냉장고 아 냉장고 talking 에 은 아置기 아 moto 강풀작가님 오셨어 네 아 강풀 작가님 재 어색 몇 개만 빼고 내 친구가 갈 것 같아 그냥 할인으로 방금 분말이 쏘면 쏘면 되어졌어? 올해는 먹고 그래 그냥 그냥 집에 갈게 난 밥을 먹고 있어 아플 작가님이 아이스크림 사 오셨어요 맛있겠다 강풀 형님 오셨어요? 음 하드랑 휴지를 휴지가 필요했는데 이건 게임이 가능하세요? 손님 오신건데? 아 가셨어요? 근처 사셨나봐요 근처 사셔가지고 들리셨어요 어? 어? 일단 이건 잠깐만 일단 획득할게요 제가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불초가 날아갖고 아이씨 불초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 체력을 망피 채워준대요 아아 쓸모없습니다 저거 산성 아 저거 산성 저거 먹히.. 아냐 노란색이 먹히면 무기팔 저 얄미운 소매치기부터 때릴까요? 3원 때릴까요? 소매치기요? 얄미운 소매치기 때립니다 네 돈 날라가는게 제일 염하다 아 너도 저항하고 회피하고 제가 3원을 한 방에 죽일 수도 있고 못 죽일 수도 있고 젤리 극딜? 음.. 젤리 때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수씨랑 펄황충김하고 데미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샤먼은 마법방어를 붙어서 나 미는 것도 있어 얘가 그냥 형타에 미는게 섞여있네 그러면 제가 젤리가 젤리가 우리 무기를 녹여버리는데 빨리 잡아야돼 근데 젤리가 저 뒤로 밀려서 지금 샤먼 점사해서 죽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오오 물이 세다 너무 세 우리 3레벨 그게 아니야 강하네 두두두두 야 받은 우와 저항연구진가 음 좋은데 바로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아니죠 저 주셔야죠 왜요? 침착맨님이 도발하잖아요 회피할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네 저도 뭘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하드 몇개 있어 하드? 응 아 근데 그 다 안먹을 것 같아서 먼저 나 돼지바도 먹는다고 응 하드를 연속으로 두개를 드세요? 아니 녹아버지잖아요 냉장고가 없잖아 우리 저는 요거는 사용해도 될까요? 아 갖고있어요 이거 갖고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쓰는게 좋다는데요 아 그래요? 파이프에 영향을 준대 아 이거는 이거 안쓰셔 저 장착할게요 지금 맨발이라 아니 신선할때 먹어야되는데 풀같은거는 와 이거 2층도 있어 음 오 뭐야 이거 아티팩트 준다 냄새가 나 아티팩트 냄새 음 저 대장을 죽여서 사기를 엄청 떨어뜨려 버린다 대장? 대장이 누구야 취종자? 카우스취종자 깍바도 취종자 위험해보여 아 원래 이렇게 되면 나머지 둘은 도망가게 돼있거든 바로 잠겨버려 피해버리고 어 피해버리고 어떻게 킹받게요? 그냥 아무나 다 패면 되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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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게요 어 근데 죽었어 빗맞이 다 근데 죽었어 왜냐면 0레벨이야 맞아 준다 허서패 허서패 사냥꾼이 내 활보다 창의도 쎈데요? 사냥꾼용 활이라 아 사냥꾼용 활 어 획득 어 뭔가 되게 안정적인데? 깼어? 어 나 이거 나 이거 돌고있어 어 이거 정찰식 그롤 저 아까 하나 탔어요 넘길게요 여덟? 응 콜콜 넘길게요 한개씩 갖고 계시면 저 주시구요 어? 물리대매지와 깨티컬 확률이면은 질러 가져가 질러 높은? 제가 장착할게요 좋습니다 어? 순간이 들어서 그럴 이건 제가 지력이 높으니까 획득할까요? 네 뭔가 센거 나올거 같은데 이제 지아에요? 지아 지아에요? 우와 무서워 휴식 안하자 바로 꺼? 아니면 뭐 집중 없어도 돼요? 응 바라고 뭐야 1렙 2렙 2렙 너무 약하죠?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잡으면 좋고 다 잡으실 수 있어요 한 방에 그러면은 소매치기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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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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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unction ivas 쟤 뚫어놓을게요 우와 미쳤다 그냥 어? 그 치명탈 아이템 먹어가지구 이야 데미지를 반사하는 마법이 담긴 거울 도발하고 반사하고 그렇지 이건 탱커? 사용 아이템 같은데 어? 이거는 저 장착을 해도 될까요? 응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사용 아이템인가봐 응 니가 도발 걸고 쓰면 괜찮나? 나 크리티컬 확률이 진짜 많이 높아졌어 이제 따게 쓸게요 응 따게도 좀 몇 개 가지고 다녀야겠다 우리 수월해 뭐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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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이 구해주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응 이거 종수가 해야돼 응 83% 좋아합니다 마을이 리셋 됐대요 마을이 리셋 됐대요 그.. 그 인플레같은게? 그렇지 않을까요? 와우 와우 그러면은 약간 우리한테 안나셨죠 퀘스트도 잘생겼을테고 자아 앗 드루이드 용서 못합니다 날 지금 때렸기 때문에 월링심병 한방에 아 안되나 와우 치명타가 터지네 응 이러면은 제가 수패정령을 밀게요 때리면서 예 와우 저 어차피 망가지니까 슬롯이 멀링 때릴 수 밖에 없어요 멀링 내가 마무리할게요 때리세요 어 치명타 터지면 잡을 수 있어 치.. 치명타? 치명타 노력? 수패정령을 잠겨줬잖아 아니면 수패정령 수패정령을 잡을게요 안전하게 어 13됨 와아 나머지 내가 터지네 치명타 아 랩업 아 랩업 총수 랩업 우와 자네비야 와우 재능 행운 재능 재능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견습생 로브도 좋은데 근데 재능이 맞겠지 나는 안쓰는거 저 주세요 우려 우려 근데 안쓰는거에 마이너스 힘 3 붙어있어서 그래요 주지마세요 이거 제가 스킬 총수가 슬로즈 많이 비었네 응 총수 많이 써 엇 빈 슬로즈로 근데 할만해 근데 침착맨 힐 힐 힐 힐 힐 추정제 잡을 수 있겠다 카우스 추정제 잡을게요 응 집중을 하나 쓸까 확실하게 하나 써 아 좋구요 근데 악기를 안하니까 옆에서 보조를 안해주네 그거 나 악기인데? 어? 근데 요즘에 보조를 안해줘 내가 마무리는 못하지만 크리티컬하면 잡을 수 있어 아 해주네 아 힐트간다네 어? 아 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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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면 됐어 막타칠게요 네 아 좋아 어 저거 무기 심상치 않아? 저거 무기 심상치 않아? 저거? 어? 나 창 내 창이야 심상치 않아? 아 다음기회 다음기회 이게 힐 해야된다 진짜 아니 끝이에요 이제 보상 이제 보물아이템? 재능? 재능? 총수네 86 어 이거 만약에 실패해도 침착맨 1 남아 하지만 집중력을 쓴다 쓴다? 쓰는게 좋다 1 남는데? 그래도 쓰는게 좋다 확실해? 확실하다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 써도 되잖아 아 그럽시다 그럽시다 아아 재미있어 흐흐흐흐흫 아아 재미있어 도전과제 아아 던전 하나 했어 좋아 메인캐스트에 있는거 아 이게 하나구나 우리가 메인캐스트에 있는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이지인데? 아 너무 쉬운데? 이렇게 4번 더 하면 되는거지 생명을 하나 먹을까? 아니면 스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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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지가 아예 지금 없는데 지금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얘가 스커지야? 이게 오고 있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 쪽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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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지 없애자 그럼 으흠 아 제가 누른거죠 스커지 봐봐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네 없네 이제 왼데로 가볼까요 이제? 응 아니면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개같은거 그거 뭐야 집중도도 없잖아요 응 그럼 이쯤 왼데로쯤에 갔어 아 왼데로에서 응 쉬면 되겠다 그냥 쉬고 야시장도 가보자 네 오케이 좋다 원래 텐트를 하려고 했는데 왼데로가 있으니까 제 바로 옆에 노파가 보이네요 참으세요 노파 예 용파이프는 못사고 시내수염 싼데 좀 사놓을까요? 좀 아껴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거 그늘지당구에서 배 소환할 수 있나? 모르겠어 어 일단 시내수염 다 샀구요 네 우리가 광역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저는 여기서 뭐 여관을 이용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퀘스트 모드에서 불초 아까 탄건데 아 배를 가져올 수가 있나봐 배 가져올 수 있어? 선착장에서 회수 가능하대 너무 좋다 우리 골드 주는거 하죠 어차피 우리 아이템보다 골드로 하죠 151골드 네 회수로 아 아 뭐야 지금 이게 회수한거야? 질척간 정박지 질척간 정박지 이거 우리 베이스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턴 넘길게요 나 그냥 이렇게 뛰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파스타 쪽으로 그치? 네 이렇게 게다가 즐거워 게다가 즐거워버렸어 야시장에서 잠긴 상자를 가지고 봉인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잠긴 상자를 가지고 호민이 형님이 파트 소환을 하면 어때요? 아 좋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나도 핫스타로? 내가 저 야시장에 가야돼 응 저기서 뭐 사서 저 갖다줘야돼 흠 형이 여기로 가고 응응 아 안돼 안돼 배로 가서 종수가 야시장에서 사온거를 소환해가지고 파스타로 반납하기 근데 그게 안돼요 왜냐면 입구를 호크볼링이 맞고 있어요 아 같이 가야돼요? 네 아 그러네 같이 갑시다 저거 터져요 난 어떻게 하지? 형님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싸우면 저요 알겠습니다 픽업도 거리제한 있대 쉬셈 쉴 안해? 괜찮아? 왼대로 가서 할거야? 어 그냥 쉬어야 돼 김종수씨는 그냥 쉬셈 자연치유로 하셈 턴 턴으로 자연치유 아우 도박하고 싶다 도박하고 싶대 저것만 편집해가지고 구경좀 할게요 도박하고 싶대 진짜 나는 막 흫 이상한 것 같다 높은 데서 돈 강탈하고 도박하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아우 즐거운 날 행운이 높나? 그렇게 안높은데 금방 오지네 와 뒤에 문 밤이다 밤 응 돈이 없어 아 돈이 없네? 괜찮아 노숙해야돼 왜냐? 아 제가 가서 돈을 드려야될 것 같다 팔 수가 있어 난 아이템이 남는게 있어 으응 좋은데 아 나도 아이템 좀 팔아야겠다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뭐 얼마든지 트롤도키 팔아야겠는데 필요없잖아요 팔아 잘 잘려면은 팔아야돼 아 파이프도 없어 왜 파이프? 종수한테 받으자 호민 형님 파이프 이번에 한번 업그레이드하세요 팔아야돼 아 파이프도 없어 왜 파이프? 종수한테 받으자 호민 형님 파이프 이번에 한번 업그레이드하세요 하나씩은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죠 네 아이템 정리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돈 필요 없으세요? 아직은 딱히 도박 한번 하고 올까요? 도박 한번 하고 올까요? 아 하고 오.. 근데 저기 입장권 있어요? 입장권 있어야돼 카니발 초대권 에이 무슨 도박이야 입장권 없어여.. 있었으면 갔잖아 있으면 갔잖아 야시장이나 한번 가봐요 야시장 아 저 정리해야되는데 가려면 형이 와야돼 얼른 갈게요 에이 저 아니에요 제가 뿔려올수도 있는데 야영가방 하나 아 비싸네 비싸 비싸 그거는 그냥 줍는게나 어디 사놓을까요? 손간이동 스크롤 아니야 아이템은 먹는게 더 좋은것 같고 응 야 수염이 9개네 그냥 여기요 살게 딱히 없네요 여기요 아 야시장 맞네 야시장 있으니까 돈 아껴놔야겠네 응 거셈 저어 여기서 희려하면 돈 잠깐만요 이거 뭐 할꺼야 아이템 이거 사냥용화 다 필요없는데 이거 팔 수 있죠 1원 줄꺼야 1원 2원준 이런거 팔아 때릴까요 이제 네 때리시죠 뭐 살 수 있는게 없네 아직 고고 자 노파 갑니다 바다의 노파 파이프 하나 사시는거 어때요? 돈이 안되요 구원 주시면 할수 있어요 일단 노파 노파 일단 공격할게요 노파 공격하세요 네 노파 페이게우라고 할뻔했어 아 크리티컬 안타지고 노파 잡고 노파 파이어 와 노파 뼈 따고가 노파에 뼈 따고가 아 아 뱀 노파 뱀다 잡을수 있겠는데 와아 경력까지 아 푸드 벗은거 까지 나오고 레벨업 요거를 제가 이거 획득해가지 아 아니 넘겨야되요 넘기죠 오오 제능에는 넘깁니다 저 구 구골드만 주시면 파이프 살수있습니다 아 갈고리금 갤고리금 넘깁니다 싼거 지금 드릴게요 네 돈 좀 돈 좀 얼마면 되겠습니까 구 구원만 주시면 아이구 정없게 십골드 드릴게요 하하하하 정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럼요 퍼센트 더 줍는데 이거 어떻게 사 왜 안사죠 가야죠 들어가야죠 형 밖에 있잖아 아 밖에 있었어? 아하 아이 감사합니다 야시장 야시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 궁금하다 야시장 아니 근데 돈이 어차피 저한테 있으니까 침창배님이 물음표를 찍고 제가 야시장을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물음표를 찍으시고 네 물음표 좋은거 줄거 같은데 갑니다 듀궁 속도 아 이거 근데 어차피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닌거거든 시도하는게 낫지 근데 22% 성공인데 너? 너 이거 그냥 뚝가 맞고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그냥 데미지만 맞고 끝나 그래 해봐 그럼 어차피 레벨업 좀 했으면 하니까 호잇 우와 진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차이 진 그거는 침창배님이 번거니까 용돈으로 쓰세요 네 야시장 가서 과자 사먹으세요 와쟈벼 아니 이게 비카츄돈가스 사먹어야지 와쟈벼 자 야시장 들어갑니다 얍 얍 아 오 획득 그리고 그것도 사야잖아요 봉인된 스크롤인데 야시장에서 파는게 꼭 여기 찍히는 야시장에서만 사야되나? 와 이거 뭐야? 아 너무 궁금해 뭐 있을까? 아 이거 볼 수 있잖아 우리도 쉬프트 누르면 와아아아 고블린 양날검 미쳤어 강도 글레이브 드루이드 활 치명적인 마술 모자 어? 파티 저항이 있어 아 근데 이거 다른 스테이지 좀 별로라 드루이드 드루이드에 방어구 저항에 데미지 반사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거 같은데? 드루이드 활 괜찮은데? 속박이 있네 드루이드 활 고블린 양날검 대장장이 그거는 되게 안 좋은거 같은데? 깨져요 아 깨져요? 그리고 데미지도 지금께 더 좋아요 네 그나마 여기서 볼만한게 치명적인 마술 모자로 파티 저항 전부 다 올리거나 야 좋다 확실히 야시장 물건이 좋네 네 좋긴 좋네요 체력 체생장 좋은거 같다 세력 체생장 좋은거 같다 세력 체생장 좋은거 같다 냉면에 악당의 맥주 하나 드실래요? 호민양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괜찮아요 회피 또 이것도 궁금으로 한번 써도 될거 같은데? 아 좀 부담스러운데 45원을 나 혼자 쓰는거 뭐 이렇게 쓰려고 버는거지요 아하핳 아하핳 아 뭐 먹고싶은데 먹는거지 어떻게 제가 하나 구비해갑니까? 선물로다가 아이 뭐 사양하진 않겠지만 침착맨님 괜찮으시겠어요? 공급인데 면세점에서 그 커비에 슬리퍼 하나 사오세요 커비에 슬리퍼요? 이건 왜요? 저 쓸게요 어? 좋아보이는데? 잠깐만 제가 그러면은 침착맨님용으로 커비에 슬리퍼 호민영님용으로 악당의 맥주 요렇게 아 아니에요 면세점 갔나봐 커비에 슬리퍼를 본인이 쓰세요 저요? 네 신발 개구져요 냄새나요 아이 저는 이정도로 충분해요 그럼 커비에 슬리퍼 저 필요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악당의 맥주만 하나 사갈게요 현실에서 못먹는 맥주 여기서 먹네 통풍인데 통풍있어서 못먹잖아 치명적인 마술사 모자는 파티저항이 쇼크 면역에다가 올 파티저항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34걸드밖에 안하니까 쓸만하는데 통풍 걸렸는데 침 따고 광고했어 키티가 살이 났다고? 이게 나야? 미쳐 키티는 이미 돈을 써버려서 어 돈이 아 잠깐만 침착맨님 이거 어때요 키티의 특제를 침착맨님이 쓰시면 체력디 재생이 되고 데미지 반사가 돼요 키티? 키티? 별론가? 키리? 키리? 왜 클릭이 안되지? 오늘 팔면 되지 나 이렇게 해놨 견습생모브로 팔면 아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그냥 아 됩니다 견습생모브로 팔면 아 좀 덜쳐지네 마을에서 팔걸 아 데미지 반사에 아 좋네 이거 키티 체제는 있어서 탱커가 쓰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명품 하나 장만하시죠 이게 아 좋아요 키리 키리 주세요 두 분 선물은 샀으니까 네 제 것도 하나 예? 아 전 돈이 없네요 네 그냥 오세요 돈 없으니까 커비에 슬리퍼 발이 좀 시리긴 하거든 알겠어 그냥 갈게요 저는 네 돈 없으니까 그냥 오세요 와우 이거 워프하는 거잖아 아닌가 아니네 아 아니구나 이거는 뛰어들어야지 활력이니까 침착맨님이 넘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떠나면 없어지잖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물은 없어져요 저 9%로 죽을 수 있거든요 가지마세요 침착맨님이 뛰어도 돼요? 예 맡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로 가야되요 이쪽 자 저 이번에 외국 갔다오면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예 예예 호민형님은 그 술 좋아하시니깐 맥주 하나 아 아유 잘 먹으십니다 아이 참 아유 침착맨님은 이번에 제가 좀 명품 하나 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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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셔야겠다 아 네 바로 어 꿀꺽 아하 참 아 에르메스제입니다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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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이쪽이 여기도 야시장인데 다른거 팔아 한번 볼까? 돈이 없구나 아니 이쪽 야시장에서 봉인된 스크롤을 사셔야 돼요 돈이 없는데요? 그렇죠 가면서 몹을 잡아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몹을 잡으려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거대바위 앞에 대기할까요? 하스타쪽으로 계속 걸어가서 알겠습니다 하스타쪽으로 침착맨님은 깊은 호수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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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죽음이야 안 죽는단 얘기야 잃을게 없단 얘기야 그치 풍 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날렸어 가지말걸 가지마 쓰레기같은 호수 쓰레기를 자 저는 또 대기하면 되겠죠? 알끼는게 아니야 집중력을 쓸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면 저는 호민형님 옆으로 딱 붙을게요 예 붙으세요 저는 한턴 더 기다려야겠죠? 한턴 더 기다려야겠죠? 아니 싸움에 들어올 수 없으시죠? 아직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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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계속 피가 찹니다 좋아요 어 물음표 아까 그 쓰레파도 하나 찼는데 물음표 가까이 가지만 가지말죠 가지말죠 그냥 쑥빙이 치죠 빰 거봐 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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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녀석 커팅 일격 출혈 면역이죠 어 피가 안나게 생겼어 이거 우리 세명이 힘합하면 그냥 죽습니다 와 세다 밀릴지 한번 볼게요 리타르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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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쎄 야 확실히 딜러야 이게 적용되는 스탯을 딱 읽을 수가 있어서 음 전에는 모델 가서 그냥 아무거나 썼는데 단창 어? 요거는 제가 일단은 갖고 있겠습니다 네 뭐가 더 좋은지 봐야겠구나 제가 이 분실물 보관소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호민 형님이 찾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아시장 한번 들려볼게 돈은 없지만 어 뭐야 어둠에서 오는데 띠로로로롱 어 어딨어 어디에 발견했다는 거야 오오오오.... 오 저희 여기 괜찮은 아이템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아 뭐 어쩔수 없죠. 돈이 없으면 어 맞는데 야 Im outta o alot Win 이거 되게 탐나는데 이거 뭐지 소음 발생기 요거 있으면은 상대 계속 방해하거든요 오오오오 텻 심해 도대체 진짜 열시 errand 하루 feeds 그 악기 연주자가 계속 옆에서 간섭하는 거 그런 건가 보다 그쵸 그런 것처럼 제가 차고 있으면 누구라도 차고 있으면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따개 하나 사 따개 따개? 따개는 뭐야? 자물세 따개 저 유용해? 우리 돈 다 모으면 안 되네 아 이거 소음 발생기는 팀을 위해 너무 갖고 싶은데? 못 사네요 그러면은 돈 아낄까요? 따개? 따개 있어야 되나요? 따개는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던데요? 따개 두 개 사 따개는 두 개 사요? 네 그리고 요쪽 야시장 가야되요 교교 자 그러면 이제 선 넘기고 호민 형님 가시기 전에 요거 풀숲에서 아이템 하나 찾고 가시죠 분실물 보관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둠사업 먹을까요? 분량배 5렙인데 어떻게 그리고 저기 5렙 둘에 3렙 하나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5렙 하나 아니요? 5렙 하나에 3렙 하나 그러니까 이게 두 명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5렙이 아니야? 아 이렇게 둘 그러면 싸워볼 만하다 거의 돈도 없으니까 털릴 것도 없어요 아 백까이네 백까이네 그러면 아 백까이네 그러면 아 백까있네 백까있네 유령부터 채워야겠죠? 불량배 칠까 유령 칠까 유령 유령배치죠 유령은 한턴을 못 잡으니까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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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오우 쟤가 리타르단도가 명중하면 죽거든요? 와우 리타르단도 우리 둘이 잡으면 되겠다 응 끝났어 흠 흠 잠시만요 아 좋아요 리타르단도 레벨업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내가 제일 그게 경험치가 낮았네 유령은 코신인데 유령 스크롤 어 저희 아까 그거 방에 저거 사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사세요 돈 좀 모아주세요 다 합치면 아 근데 다 합치면 4골드가 비는데 아드티 하나 팔면 돼요 이거 무조건 사야돼요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멀어서 저는 1골드밖에 없.. 없는데요? 1골드라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두셔야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우 다 못한거지요 예 순간이동 스크롤 제가 하나 팔까요? 예 순간이동 스크롤 하나 팔고 순창민님은 돈 다 들어요 줄.. 네 다음에 줄게요 그럼 나 턴 넘기.. 아니 호민 형님 턴이고 근데 퀘 깨려면은 나구나 동인된 스크롤 사야돼요 근데 그거는 퀘스트템은 돈 안받을거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돈 받으면 양아치에요 예 지나가면서 주고 갈게요 네 양아치였으면 진짜 웃기겠다 오케이 이번 턴에 제가 사고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맞습니다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건 팀을 위한 거니까 어.. 어.. 왕…실기…발이 있고 그 왕실 깃발 제가 옛날에 사있었거든요 그 Festival 상징을 무작위로 범위 안에 있는 사람한테 경험치가 주어지더라구요 오오…. 음 대기 타면 그냥 근데 자물쇼 따기를 아까 두개나 사버려서 아 맞찍 팬던트를 팔면 이곳이 모자라고 순간이동 스크롤 하나 팔아야될 것 같아 너무 아까운데 팔고 그 다음에 자연의 우세크가 화상, 쇼크, 냉동, 물면역이 있구요 근데 요거보다는 소음 발생기가 확실히 좋겠죠? 소음 발생기 재밌어 보여요 아 이거 샀죠 음악가인데 소음 발생기 갖고 다니는 아... 이 지도미인가 봐 노이즈 마스터 사고 싶은 거 많다 돈만 많으면 다 사고 싶다 소음 발생기 일단 연구 증가는 그냥 무조건 어떤 게임이든지 기본빵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호민이 형님이 분실물을 찾고 아니면 암시학 쪽으로 갈게요 제가 분실물 센터 가겠습니다 신비한 호물 저거 워프 어 이거 찾았어 어 이거 찾았어 좋아좋아좋아 박장구 잡고 가야겠다 응 자 그러면은 분실물 보관소 들렸다가 박쥐쪽으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분실물 센터 아 아 찾구요 해적부츠 좋다 over 우와 어 이거? 응 치꺼기 아주 붙여요 침착맨님 신던거 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 와봐다 안 와봐다 안 와봐다 치꺼기 어 날이 밝아서 저 야시장 못가는데? 어? 케어스타 우리 좀 지지부진했었나? 아 조금 지지부진했네 우리가 우리 밑에 저거 있잖아요 여기 이 어둠의 사원 요것도 잡아야돼 오케이 그럼 낮에 어사 잡죠 그럴까요? 하스타부터 갔다 와야되는거지 근데 하스타를요? 하스타? 하스타를 왜가요? 잠긴 상자 아 잠긴 상자? 아 그러네 하스타 들렸다 보세요 전 느려가지고 천천히 갈게요 네네 제가 하스타를 갔다 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하스타를 아 요런것도 피할수 없는데 행운? 행운? 행운이 58로? 근데 무조건 해야되는게 저는 어차피 지금 돈이 사밖에 없어서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어요 아 좋네요 무조건 해야지 사원은 페널티 아니에요? 아 와 괜찮네 좋았다 오오 와 나이스 좋았다 여기로 가는거 같아 신비한 느낌 여기 뭐 살거는 딱히 없으니까는 그래서 테스트 모드도 없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까요 그럼? 예 어둠의사원 부시러 가야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자구가라고? 오 어 마녀다 다같이 합류가능합니다 싸울게요 미래에 높아 목소리가 왜 져야돼 마녀? 아 경려 좋다 리타사 아 아 회피 방에 발동하나요? 아 속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죽일거니까요 아 격려 아 옆에서 옆에서 딩기디 딩기디까지 해주고 완전 지원간데? 골드코인 아 넘겨야겠다 오 이 골든 하나 받았어 아까 우리 저주면 형 누구 있지않았어요? 저요 이거 밟고 가세요 저거 정화시켰어요 아 오케이 와우 판타스틱거 다음 차례 왜이렇게 느려? 속도가 이게 느려가 이게 낮아가지고 자꾸 회피 이게 실패하는거 같아 뭐죠? 유적이다 어 이건 제가 해야되는데 이거는 이건 내 전문이야 전문 유적이 가족이 되었다 유적이 가족이 되었다 전 그럼 내려갈게요 네 잘 뛰어 날래 바싹 뭐야 성소 야 이거 너무 부의 성소다 정수가 곱빼기 딱하면 되겠다 성소도 마치 비었고 성소 얼방에 곱빼기까지 딱이다 어 전투 고치 있네 고치 어 전투 고치 있네 고치 약간 트시고 크아 안전빵이야 미르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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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또 백스 오 백스 미르띵 오오 맨 이거는 이것도 입어야 돼 너무 사냥꾼용인데 미르띵 내꺼는 여기있어 니꺼 어허 아 나는 가득붙여? 오 마이 갓 어떻게 4원 들어갑니까? 바로 가시죠 저기 3개 하는데 2명꺼 주고 1명꺼 안주면 그거 어딨어 거베 도끼 어딨어 아 도끼줘야지 참 일단 도끼는 이번 턴에 안쓸거니깐 줬어 아 쓰나 바로? 줄 수가 있네 자 스커즈와 싸우 준비됐습니까? 도끼 들면 그런데 저 도발이 안돼요 의미없죠? 바로 찹니다 너 근데 계속 도발을 쓸거니깐 놔줘 도발을 쓸거니깐 놔줘 하지 않았어? 네? 우와 죽이게 무서워 우와 세다 그럼 얘가 음악가 같은데? 되게 약해보이는데? 근데 복싱 복싱 스텝을 밟고 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리타르단 어 뭐야 별건데? 저 데미지 31이에요 한박에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쪼개 한번 출혈 파워타격 50 데미지 쪼개줘 이거를 집중력으로 하나 쓸게요 네 아 뱀 와아 이걸 쪼개어 바로 뱀 나 랩업했음 체력참 체력참 아 잠깐만 성소로 갔다왔.. 서있었어야 됐네요 왜? 아 근데 괜찮아요 이거 먹고 가든가 네? 왜? 갔다오는 성소라고 거빼기 20 지금부터 또 우리가 이득꽃이 있으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기 전까지 성소가 죽으면은 이게 깨지면서 나도 있네 성소가 형님은 해피랑 무염 침찬은 고기랑 젖은 무염 짱이다 어 넘겨야돼 가만 보니까 나는 팀을 위한 템을 많이 가네요 그쵸? 역시 바.. 오 뭐야 미르띵! 파티 쇼크 면역! 파티 쇼크 면역 개 대박이다 요거 제가 호민 형님은 이거 그냥 절대 벗으면 안 돼 후드 썼으니까 얼굴에 땀띠 나도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쓰던 모자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쓰던 모자? 아 이거 좋아 나 쓰던 모자도 좋아 뭐예요? 저항 회피 인지 어? 필요해요? 정수씨 예 저항 회피 인지 저 저항 회피 거리 잭이 있어요 뭐.. 아니 모자 필요해요? 저항 회피 인지 붙은 거? 하나가 있긴 한데 나 원형투가 난 거 같아 저는 이거 굳이 필요 없어요? 팔아버리 잭 네 여기요 나 기절 면역도 있어서 거리 얘기가 좀 더 괜찮을 거 같아 면역이 최고인 거 같아 대륙 대륙 면역이 최고다 여기 계실 때 천둥맨 찍어버리기 고 어 고 아 고 어 이거 두 마리 얘도 참여하네 불러버리기 아이 좋죠 나 5레비 쇼크 우리 전체 쇼크 면역 장착하셨죠 형님 아 우리 쇼크 면역입니다 쇼크 면역이야 우리 쇼크 면역이야 하나도 안 무섭네 무섭지가 않아 크게도 안 무서워 천둥맨 천둥맨 이 자식 밥이네 그냥 밥 아이 밥이네 어 킹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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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두.. 더이상 천둥맨가 아니야 그냥 메가야지 아 뱀 안 킹받다 안 킹받다 세라서 마끼야 아 근데 이게 그거네 나 나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자 쪼개봐 쪼개봐 와아 와아 성공했어 뒤집어졌어 비둘기 뒤집어졌어 바로 쇼크 면역 타격감 없지 아프긴 아프다 근데 이게 데미지입니다 여기 31데미지 19데미지 24데미지 호민 형님 주위에서 모락모락하는게 냄새나는거에요? 네 아니 쇼크 막아주는 그 오라 아닙니까 냄새라니요 으흐흠 냄새로 면역 하하하하하하 지금 지금 왕쌍 왕쌍님이 저거 부회성소 가는게 좋지않아? 그치? 성소도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가지? 슬슬 올라가야되지않은가요? 이제 밤이 되면은 할려고 지금 이 주변에 있는거라 이 근처에 타워로드를 잡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 여기 깊은 동굴도 있네요 아 좋다 우회성소 뭐야 아 야 석탄심장 이거 이거지마 전에 받았던거 어 흑맙쇠 화산 어 뭐야 왕의 미호 던전이야 자 일단 기도드립니다 돈 내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깊은 동굴에서 실력을 한번 시험하고 갈까? 좋은 생각이요 제가 들어가볼까요? 돼요? 이동력 돼요? 돼요 오케이 교 교 와 되게 많이 나오네 기다려야되나? 아 이거 이거 내가 해야돼 형님이 하시는게 이거 내가 해야돼 이거 내가 해야돼 아 나 그거 집중력 올려주는 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황금불이 혹시 나 황금불이 줄 수 있니? 저요? 네 있어요 지금은 못주지? 지금? 떨어져있어서 한번 가보자 째아 지금 중간에 들려서 정지해서 받고 갈 수 있었는데 도전? 그냥 가시죠 형님 도전? 네 도전 아 깝이지만 꽤 좋은걸 듯 원형 방패 아아 와 잠깐만 그러면 제일 좋은거면 엄청 좋은걸 받았겠네 아쉽다 아 아 제꺼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흑마법사의 화상은 6레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하묘지랑 그니까 이쪽 잡으면서 가는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코스 좋네 기억이요 그럼 호민형이 됩니다 어 왕의 미로도 있는데 왕의 저거 뭐야 어 방어구상인 나왔어요 방어구상인? 돈 있어? 있어 있어 너 없구나 저 빵원 아 일단 그러면은 제가 루트를 다시 한번 짜볼게요 저희가 그 위로 이렇게 밤이 되면 야시장 여길 찍어야 되잖아요 퀘스트 네 그러니까 여기 왕의 미로가 4레벨 티끄리기니까 요쪽을 바이손이랑 요쪽을 벗고 그 다음에 어 화사인심장구를 깨는건 어떨까요? 좋아요 5렙 그럼 찍을거 같거든요 두 분 다 그럼 제가 바우로 바우손 타우로스 공격합니다 그러면 합류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기습을 해야될거 같은데 저쪽도 어 근데 4레벨이랑 싸우면 하는데 그리고 저 천둥맨은 의미가 없어요 사 3대2에요 사실상 좋은거 같아요 쇼크 없으니까 네 아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순간이동 스크롤이 있어서 쓸 수 있어요 피해버리고 이거 누구 치는게 좋을까요? 피해버리고 형이랑 왕쌍 김정수가 같이 때리니까 네 데미지가 43에서 방어력 빼면은 35까지 나오잖아요 출혈도 있구요 저 그러면은 그냥 바이손 타우로스 때리는게 알거같애 천둥맨에 의미가 없어 잡을 의미가 없어 미쳤다 어 뭐야 아 광역기구나 이거 좋다 어 그러면 저도 광역기를 쓸까요 아예 그냥 어차피 못 잡는데 한 눈 밀어두세요 아 그냥? 응 왜냐면 내가 잡을 수 있어 어 43짜리 밀으세요 43짜리? 네 네 클릭이 안되네 딱 딱땜으로 응 집중력을 사용해서 잡으면 와 데미지 안받고 아 방어도 어 내가 계산을 못했나? 미친 출혈 미친 미친 이것들이 미쳤나? 31에서 천둥맨 잡을게요 나이스 나이스 천둥맨? 천둥맨 왜 잡아요 딱땜입니다 저 이거 바이썬타우루스 밀게요 집중써서 네 톤 많이 남았으니까 밀고 순창맨님이 오케이 전반 피울링에 잡고 다음게 얘니까 10짜리 잡고 네 그 다음에 호민영용이 마타치고 아 나 잡을 수 있어 나 잡았어 나이스 에이 출혈 데미지가 미쳤네 나도 지금 출혈 줄 위험한데 잡으면 이게 없어지더라고 출혈 데미지 나이스 나이스 아 한번만 싸우면 그거 레벨업 해가지고 어 코인 얼마 달달하겠는데 30% 더지거든요 굴곡진 허우 굴곡지기 끝 굴곡지기 아니 무슨 코인을 21을 더 줘 플러스로 야영지 한번 깔까요? 근데 심창맨 레벨업 다 돼가는데 저 풀 먹으면은 돼요 그리고 근처에 마을 있어가지고 아 마을 안가고 갈려면 제가 풀 먹을게요 애플 드세요 우리 밑에 이거 왕의 미로 나이스 레벨업 하셨어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왕의 미로 쪽으로 갈까요? 네 왕의 미로 가자 퀘스트는 제가 순간이동 스크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좀 이득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방어구상이나 한번 들렀다가 아니다 왕의 미로 어차피 그 소환되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방어구상이나 한번 가서 볼까요? 저 돈 좀 있는데 좋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그쵸 같은 필드 안에 있어야 돼 저 색깔 괜찮아 하나 기다리면 돼 뭐 팔아요? 궁금하긴 하다 봐봐 정석 들어가면 볼 수 있어 강도투구 좋네 강도투구 가림투구가 내꺼 상의호환이다 아니 비싼거 봐 비싼거 연주형 모자는 뭐예요? 연주형 모자요? 이거는 재능인 어? 이거 좋은데? 49원밖에 안해 어 그러게요 저희가 잠깐만 거리재기? 저왕의 피 팡모 재능 너는 해적부추 좋다 해적부추 아까 먹지 않았어요 형님? 아니 아니 그 침착맨 침착맨은 그냥 지금 평범한 가죽부추 신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좀 쓸까요 아니면 아낄까요? 써요? 써요? 그럼 침착맨님 해적부추 하나 제가 장마해드리고요 연주형 모자 하나 사고 저 연주형 구츠도 하나 신을게요 네 그럼 연주형 모자 연주형 구츠? 조끼도 좋네 조끼는 근데 지금 신고가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비슷해서? 지금 입고있는거랑 비슷해서? 약간 좋은데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연주형 해적부추 하나 사고요 침착맨님꺼 됐어요? 상관없죠? 가림투구? 가림투구가 제꺼 있는거 상이 호환이긴 한데 기절 면역 좋네 돈 대면 사오고 자 일단 사볼게요 그럼 해적부추부터 살게요 침착맨님 그 신발 구데기죠 네 구데기에요 구데기 해적부추 하나 사고 연주는 싸게 팔아 아 그거에요 그다음에 면세점이야 파주 아울렛 아울렛이야 아울렛이야 싼데 가림투구랑 연주형 모자 둘 다 살 수는 있거든요 네 돈이 금방금방 모여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리고 부회성소 찍어서 아까 67골드 먹으니까 21골드 공짜로 줬어요 거자야 거자 그러면 다 써? 자 돈 다 썼어요 44골 남았습니다 어민형님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유 저는 지금 완성됐어요 근데 파이프를 이게 어떻게 해야되지? 공동 그게 안나오네 어차피 파이프 있으면 그냥 약초만 불어도 엄청 효과는 좋아지지 그니까 파티 힐이 나와야되는데 파티 힐이 템이 안나오네 그 약초분을 선택했었어야 오 나 재능 90이 됐어 줄네 재능충이야 됐습니다 어차피 돈 금방 모여요 모자가 너무 열받는데요 하하하 왕대모 저거 옛날에 전사할때도 썼잖아요 저 왕의 미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 뭐죠? 아 디펙트? 뭐야 딱파 딱파 1%인데? 저 아니에요 이거 완력 필요하 떠내야지 이거 힘이에요 형님이야 제가 가서 땁니다 이거 파오세요 네 팝니다 네 머리에서 이 좀 행주 행주 냄새나네 팝니다 네 100% 88%면 돼 솔직히 88%면 되겠지 근데 아이템 99%야 해봤자 나이스 괜히 했어 어? 모험용 모자 좋네 근데 저는 이제 모자 안바꿀꺼니까 아 맞아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하세요 이거는 네 좋습니다 종수씨 모자 그거죠 연주죠 네 방금 장만했죠 괜히 샀네 구데기네 자 필드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피 괜찮아요? 저 괜... 아 잠깐만요 악사가 막고 있는데 지나가기 아니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있어 어둠의 상황쪽으로 아 그러네 쓰읍 쓰읍 피... 피 안채여도 돼? 들어갑니다 던전 핀내수염 저 있으니깐 많이 있어요 아홉개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미러도 가고 화산도 가니까 텐타나 야영지? 텐타나 치죠 지금 들어갈까요 일단? 아 지금 종수가 피가 넘어온는데 괜찮을 것 같애 여기 4레벨이랑 고고 고고 괜찮지 않을까? 안되면은 여기서 이거 계단까지 가는데? 노파 참을 수 있겠어요? 멀링 바로 잡을게요 저거 원샷 원킬 네 멀링 바로 가시죠 원샷 원킬 어? 갑니다 와아 아 새다 노파 얘를 루 바토로 뒤로 밀까? 노파를 밀으세요 근데 평타로는 약간 밀리고 루 바토로는 뒤로 쪽 밀리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제가 소라기를 한 방에 못 잡아요 한 방에 못 잡아요 잡으려면은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노파를 그냥 딜을 넣으면서 때리고 아니면 그냥 소라기를 밀면서 침착맨이나 잡죠 노파를 밀면 제가 노파를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 원샷으로 아 그럴까? 네 안되나? 안 밀렸어 실패 뭐야 이거 불행해졌어 행운이 급격 행운이 급격히 감소 아 근데 사냥꾼은 행운이 없어도 돼 드디어 어 격려 협wolf 벰 베에멤 더 fingerna быстро 킬로 복수한다 new 호민 형님 전사하면 노파를 잡게 되네 방어력을 무시하는 저격샷을 쏴 보겠습니다 컨통해 버리기 그럼 그냥 뒤져 디리디 예전에 내가 아니야 28골드 플러스 9골드 야 이거 좋네요 잘 만든 모자 넘기겠습니다 뭐야 좋다 이건 되게 좋다 저거 필드에서 볼게요 나중에 야 이 와중에도 2차 아 그러네 아 침착미님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투구를 아 좋다 가림투구 사온거랑 그 다음에 아 원형방패도 드려야되겠네 해적구츠 맞죠 네 어 잠깐만 나 안찼는데 아 안찼어요 이거는 뭐 힘이지 뭐 뭐 싸워버리세요 격파합니다 예 뱀 뱀 뱀 또 찼어 전투구치까지 거취 꼬취 꼬취 이거는 뭐야 동물이야? 거취 아 이거는 제가 마실게요 저 체력 없으니까 예예 아 많이 찼어 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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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취 거취 오 침착미님 턴 넘길때마다 체력이 계속 회복되네 지임차맨 빼베 어 멀럭신거 멀빵 자 홉고블린 아 멀린을 한방에 잡을 수 있겠네요 환술사 잡을 수 있어 환술사 환술사? 24라서 안되겠다 아 환술사 24라서 안돼 안돼 환술사가 좀 짱이 나긴 한데 빰 우와 미쳤다 쪼크면허 쪼크면허 근데 그거는 언제 발동하는거야 대체? 한방은 안하네? 그러게 아 그거 소음 발생기? 개구진들 그걸로 사탕 먹을걸 아 그니까 90골드나였는데 와아 제 차례죠 저걸 끝내버려도 될텐데 그 훅고블린을 끝낼게요 예 예 아 경려 와아 너무 쎄 아 경려가 아까 계속 안타졌던게 좀 towers 다 성공해서 그냥 안됐나봐 뱀asa 진짜 장인 라인으로 했었어야하나봐 지금viet장 아 따라 elesке 너무 쉬워 몇번 캠ám 너무싶다 이거 나 이미 있는거 아니야? 이미 있어 넘길게요 이거 좋아요. 저 크리티컬이 되게 잘 터져있거든요. 물리데미지라서 대장쟁이가 하면 좋긴 해요. 근데 전 키티씨에 특제가 있어요. 그래서 획득 아 이건 너무 일반 뚝백이네요. 아 이거 일반 뚝백이다. 가져오실게요. 계단 내려온다 이제 아 저 피 차는 거 봐. 그리고 왜 이렇게 저항이 많아? 문도 같다. 문도 면역도 엄청 많고 무슨.. 그렇게 보기에 막.. 근데 도발은 없어. 면역이 많은데. 어? 뭐야 저 해골악사. 해골악사. 악사 다이렉트 잡을게요. 악사 다이렉트 좋다. 콜더샵. 빰. 오우샵. 딜러 미쳤다. 딜러 미쳤어. 저는 그러면 노파 밀기. 노파 밀기? 띠르. 노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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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확률 되게 낮은데요? 이렇게 잘 터지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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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버려. 자 저는 소라계의 방어구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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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하 내려갑시다 휴식... 뭐 필요하세요? 없죠? 준비 음... 저는 아... 둘 다 한방카스는 어렵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누굴 쏘는게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저 누구야 마녀를 잡아야죠 종수랑 같이 마녀 잡는게 제일 이쁘죠 전체 샷을 할 수도 있거든요? 12씩? 12씩? 종수가 19니까 안되요 못잡아 그래서 저주받은 마녀한테만 넣어야돼 알겠습니다 와... 나냐? 생명이 소모됐대 피읍인가? 그런거 봐요 마녀한테 제가 아... 25% 활이 추가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쓰죠 100% 25%면은 아 좋아 혹시나 실패했을 수도 있네 5대M 추가되니까 29 아 어차피 못잡네 복원 어... 그러네 복원은 어쩔 수 없고 저는 구울 잡죠 구울을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파워타격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파워타격은 확률이 떨어지니까 구울을 쪼개죠 격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격려? 보고한테 파워타격? 보고한테 파워타격 그... 이거... 59%라 그거 성공하면은 우리 근데 한대도 안 맞고 아니 모르겠다 거의 없죠 안 돼 안 돼 구울은... 구울은... 84%인데 안전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것도 그래요 와... 이걸 맞춰? 84%인데 5번 다 떴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뜸 피해버리기 자... 자... 샤따 공중에 뜨는거 25%에다가 치명타 터지면서 웡샥 웡기오 와... 미치... 골드는 그 와중에 17골드 더 줘 제가 갖고 있을게요 네 어차피 지금 안쓸거니까 피가 없으니까 정수씨가 갖고있다가 드세요 필요할때 네 스텝 아... 이거... 정수죠? 저죠? 할 수 있겠어요? 정수 92죠? 해야죠 재능... 재능을 믿습니다 해야죠 재능 92에요 92 야... 96% 집중력 씁니다 하나 쓰세요 하나 아... 하나가 쓰니까 100%네 너무 쉽네 너무 쉽네 아이... 너무 재능충이야 야... 경험치도 받고 개꿀이네 온 샷 온 겨우 자... 다음 라운드는... 제가 충분히 눌러야되네 어? 보물상자 미믹? 정찰... 이거 열 수 있잖아 우리 샀잖아 열개 따개 따개 샀어요? 네 제가 딸 가위로 자물질 따기로? 이거 맞아 근데? 안 써지는데요? 식별 아 그게... 여는... 열기에 따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이 누르는게 없으면 그냥 여는거에요 열게요 미믹이다 네이 열 줄 알았다 아... 썩어요 아이씨... 종수가... 피가 없는데 종수가 열었네? 끄리네요 방어 무시하고 합니다 되게 그럴줄 알았네 눈렙있네 아 관통음 제가 여기서 경험치풀을 먹으면 레벨업을 하거든요 예 경험치풀을 먹어요 좋다 좋다 야아 밀어버려 타르단독 아 좋아 밀어 좋았다 그리고 내가 파워타격으로 왕뚝배기 왕뚝배기 와 터졌어 57%가 다섯개가 터졌어 아니 이렇게 이거는 일부러 미믹을 잡길 잘했네 우리가 템 준네 좋은거 줄거 같애 된다 안된다 밖에 없어 와아 자실가보셔 끝났네요 장착하겠습니다 예 개죽조끼 개죽조끼였는데 개죽조끼 우와 속도 요거는 지원범위는 이거 형님이 드시는게 좋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게 더 좋아요 이거는 그냥 그렇거든요 지원범위 이거 그냥 넘길게요 그냥 그래요 저는 재능이 더 좋을거 같아서 이동보너스 침착맨님 이거 쓰실래요? 예 이거 괜찮은거 같애 침착맨 안쓸거면 제가 쓸게요 어어 왜냐면 속도 붙어있어서 어 이거보다 나아 아니다 물리데미지 3 모르겠다 이거 냥꾼꺼긴 하거든요 냥꾼꺼긴 한데 저는 지금 신발 징기 더 좋아서 어 나도 해적부치인데 저 그러면 악사 다이렉트 아니면 멀린격투가 잡을 수 있거든요 악사 원빵은 아니면 12씩 닿아줄수도 있고 보관할까요? 저는 악사 원빵이 좋은거 같아요 한 방에 잡을 수 있죠 악사 원빵이요? 악사 원빵 근데 멀린 격투가가 부들부들 떠는거 저 주먹이 운다 열받지않아요? 주먹이 운다 저거? 저 볼거에요? 냅둘거에요 저거? 저 근데 어차피 못잡아 징징징징 어 주먹이 운다 징징 저 이거 노파 밀게요 네 아 마녀구나? 무조건 노파 예비 노파 아아 뚝 빼이게 해주세요 마녀 마녀를 때려 마녀마녀 근데 종수씨가 어차피 못잡잖아 아 제가 아니라 호민형이에요 아 호민형이네 제가요? 크리 터지면 잡을수도 있고 에 내가 진짜 이 아까 방해음파 그거 한 번 쓰는거 본다 진짜 그거 버리세요 아 90골드나 주고 샀는데 아 나 피할수있어 피! 그렇지 아 저 손 보라고 저거 손 하하 씨 응 응 아 피해가 없어 제 회피력은 55%입니다만 황쿠 이거 바로 먹을게요 바로 왜 그러세요 꺼어억 지금 일단 호민형님 회피가 넘어와서 회피탱이고 저거 황쿠도 하나 더 치는데 어 야 얘 방패줄거 같다 아 냄새난다 냄새나네 냄새났네 아 정수씨 저 냄새 맡아버렸거든요 저 제가 나라다인의 친구들한테 강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산샷을 한 번 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다 확산샷 와 미쳤다 그럼 제가 여기서 심포니 아쉽네요 저거 널 위한 멜로디 열받아라 뱀 어 어 저 기잘 면역이라서 이거 내가 흑박을 잡아줘야돼? 흑박 그냥 때리라고 하고 형이 방역으로 할래요? 그럼 저 카우스기사 합니다 그래요 가시죠 파워타격으로 갑니다 슬롯당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제가 격려할게요 와 아 조금 안됐어 피해! 그렇지 난 회피 텐이여 아 조금 빨아먹었네 저 자식들 네 한방에 끝납니다 멀티샷! 아 좋고 좋고 어 자꾸 막네 저 자식 카우스기사 뭐야 이거 중독 위험하다 위험해 그 면역 뭐 없나? 죽음령꽃도 있네 야 아 저주걸리는거 다년초 하나 쓸게요 다년초도 쓰시고 피 체력회복 하나 먹을게요 예 약증이야 안써줘 어 아 한 턴에 하나만 쓸 수 있나 기도메타 이제 기도메타야 한 턴에 하나 아니 아니 제가 그럼 밀게요 리카르단 느려졌어 턴 많이 남았어 아 그러네 끝냅시다 다워 아 경력까지 아 경력 타격 저 그럼 방어구 뚫기 끝났네 암어 피어싱샷 쏘겠습니다 그럼 끝났어 다 주시죠 암어 피어싱 암어 피어싱 제가 이 녀석 막 다칠게요 디리리리링 아 될거 아니네 자 이제 주세요 방패 주세요 자 이제 방패 주세요 저 못참습니다 총동대포 이거는 근데 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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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낼거야 근데 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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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도 해야돼 2턴에 한번 2턴에 한번 2턴에 한번 2턴에 한번 쏠 수 있어 진짜 구려 보기만 해도 구려 그룹공격 스플래시 스플래시 대구려 할 수 있어 야 아 이거 있는거죠 이거는 제가 장착할게요 아 아까워서 안 썼어 아까 아까워서 안 썼어 아까워서 안 썼어 이거 좋다 황푸 황금뿌리 나 파솟도 사용 왜 사용해 어?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획득 저는 여기서 신의 수염을 하나 쓸까요? 신의 수염? 이거 끝 끝인가? 왜 아니 이거 안 썼다가 전투 걸려서 뭔 선빵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면은 부의 성소가 날라가요 네 하나만 먹어 네 많아 신의 수염 많으니까 하나 먹어 수염 많아 그리고 돈이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야돼 카오스 생성기다 근데 이거 재능이죠 어 재능? 제가 재능 종수가 제일 높네 제..저는 재능충이죠 93% 와 아 좋아 골곱이라서 힐을 허락해준대 골곱은 죽으면 곤란하죠 카오스 생성기다 카오스 생성기다 이렇게 또 저질러버렸다 카오스도 제거도 할 수 있고 저질러버렸다 카오스 제거하죠 카오스 제거하죠 카오스 제거하죠 카오스 제거 카오스 제거 카오스 제거 카오스 제거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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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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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씨가 석탄 심장을 밀고 제가 석탄 심장 노리면은 석탄 심장 공격하기 전에 잡을 수 있어요 좋다 석탄 심장한테 쏘겠습니다 네 엉려 자 그럼 제가 석탄 심장 밀게요 네 확실하게 침묵 하나 이거 딜을 넣으면서 밀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끝까지 밀어버릴까요? 음... 딜 하면서 밀기 그 정확도는 뭐가 더 좋아요? 엉악도는 딜이 좀 더 높아요 딜 하면서 밀기 100% 딜은 약하지만 그리고 제가 석탄 심장을 깨버리기 깨버리기 바로 쪼개버리기 경력 아... 미쳤다 쪼졌다 침착맨 빼빼 미쳤다 어허 어우 이거 나쁘겠는데 자 자 아머피어싱 덕분에서 날 화나게 만들었어 어... 가벼운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아머피어싱 갑니다 발사 와우 추명타 아머피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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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운 데미지 얇게 들어가기 朋友 다 갈아 끼세요 멋있긴 멋있다 불나는게 너무 멋있다 위에 스왑용으로 쓰면 좋아 자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슬슬 어두워지니까 지하 묘지 쪽으로 갈까요? 지하 묘지 잡으면서 가는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차례인가요? 예 아 보물지도 한번 써봐 아 보물지도 오케이 아 보물지도 좋다 자 보물지도 씁니다 네 어딨지? 이겼다 어? 생겼어 보물상자 생겼어 바로 먹으러 갑니다 수상한 보물 먹어보시죠 뭐지? 아 아 깨운 이거 뭐 팩트 마녀의 표 사용하면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팩트 무례챗 일단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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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만준데? 뭐 빨간색 하나 안주나? 그쵸? 뭐 그냥 그런거네요 뭐 그냥 그런거네요 보물 맞아? 아니 뭐 종합 그냥 종합 산물 세트였어 아 저거 철저 의료 방패는 저 있어요 이번 야시장 오늘 밤 설렙니다 저 지금 돈 많아요 아 이게 어두운거네 그쵸? 어두웅 이 보라색이 어두움이죠 응 보라색이 밤 그쵸? 다음날에 온다는거지 한낮을 후에 온다는거지 우리 여기 지하 묘지 먹으면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걸쳐놓으면 되잖아 좋지 좋지 카젤리의 시계도 있다 카젤리의 시계도 있다 좋아요 어 어 어 이 녀석? 파이프 장인 개꿀 개꿀 어 우리도 다 올려 파이프 우리 다 올립시다 그냥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용파이프가 225거든요? 저거는 해요 종순일 땐 용파이프하고 신의 수염 다 사세요 신의 수염 다 사요? 응 24월짜리 용파이프합니다 그리고 단연초도 다 사세요 단연초도 다 사세요 황금뿌리도 다 사세요 잠깐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건 오늘 밤에 갈 야시장이 아 근데 여기 지하 묘지 가면서 돈 또 먹읍시다 신의 수염은 일단 다 살게요 응 저는 뭐 들을 필요 없죠 돈 없으니까 네 단연초도 3개 다 사고요 48원 있는데 그걸로 뭘 하겠어 그걸로 뭘 하겠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사야될게 학자의 풀? 그냥 그냥 경험치 주는거네 근데 학자의 풀도 파이프를 올리면 더 많이 차요 지금 종순은 54가 차잖아요 우리는 더 적게 차 그럼 종순씨가 저거 다 피워버려요 다 먹.. 먹어서? 네 다 피워버려 그냥 막 학풀? 응 이거 다 사요? 도핑해버려 그냥 아무거나 다 사 마녀의 뼈도 사고 학자의 풀도 근데 저 혼자 그럼 7렙 되는데요? 아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뿌리가 낫지않을까요? 믿음직스럽잖아 얼마나 좋네 그러면 학자의 풀을 하나만 사고요 황금뿌리 두개를 살게요 이게 티모리에 좋지 않을까요? 황 좋아 황 황 그리고 우리도 파이프 이 정도는 올려야돼 근데 돈이 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근데 이거 던전 한두개만 돌면 부자돼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얼마나 부여한지 아세요? 신의 수염이 11개 있구요 단연초 3개 마녀의 뼈 학자의 풀 황금뿌리 두개 별 다 있어요 개부자에요 우리는 부자고만 네 부자고만 네 네 네 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전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이쪽으로 가세요 지하묘지? 지하묘지 지하묘지 쪽으로 바로 들어가버릴까요? 네 종수씨 안죽겠죠? 힘으로 해야되거든 네 넘깁니다 부셔버리고요 레벨업했어 아 부시고 레벨업 그리고 피도 회복했어 그리고 요것도 찼어 집중력도 너무 짤어 너무 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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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수씨 화장실 갔다오면 이거 나 미믹 흉내상자 아까 그거 안걸리고 할 수 있었네 이거 있었네 이거 있었네 지형짐을 흉내상자 아 그러네 미믹한테 안 맞아도 될 뻔 했었네 근데 그게 어차피 미믹이 이거 알아도 선빵을 허용을 안하는거지 싸우긴 싸워야잖아요 잠깐만 네 체력 저 괜찮겠죠? 예 안괜찮을거같애 안괜찮을거같애 느낌이 5렙이라서 안괜찮을거같애 느낌이 안괜찮을거같애 이거 원령을 못죽이네 원령 못죽이는데 그래도 원령부터 폐허 보거를 폐허 보거 공중 데미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래서 크리티컬까지 노려보죠 Park 아 까 악 eliminate 갖와 크리티컬 캬 frick wi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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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학선생님 앞에서 뭔 소리야.. 자, 월령 웬일이? 아, 36이넨? 파워타격으로 가야되네? 어! 뭐야 아, 경려. 아 근데 경려로 아, 나 오른쪽 이거 집중 쓴다고 하니까 까먹었다. 어.. 이 자식들은 내가 확산샷을 쏘겠습니다. 자아.. 아, 좋아요. 오, 쎄다 우리이 난 피할 거니깐 나도 피했지롱 나 면역 중독이 왜 두번이 들어왔지? 형 그러네? 얘는 센 중독이란가봐 나 근데 단연초에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중독은 전투 끝나면 끝이에요 회복을 하지 말아라 여기는 지금 딜팟이야 딜팟 형 근데 이거 중독 안없어지네 괜찮아 단연초에 쓰면 돼 스커즈에 대한 데미지 딜 좀 세신 분들 아 스커즈? 이거 하나 넘길게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스커즈 어류기가 맞아? 50% 데미지면 사기 아니야? 사기죠 아 뭐지? 저 이거 회복 좀 할게요 어 뭐지? 아니 왜 넘기가 아니라 버리기가 된거에요? 뭐하셨는데 아니 넘기기를 눌려고 했는데 버리기가 있네요 어? 정수씨 설마 그거 50% 데미지 버리셨나요? 아 참을 수 없는데 그러면? 셋 다 넘겨서 버려지나봐 아니 우리가 너무 딜이 쎄면 자만에 빠질 수 저 인프 잡을게요 확실히 잡으세요 인프 잠깐만 인프를 넘어갔어 잠깐만 왜 카우스 부하를 때리고 네 하면은 인프는 제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암어 피어싱을 해볼까요? 카우스 부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많긴 하지만 좋습니다 방어구 뚫어 아이 못 뚫었어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카우스 부하를 치면 밀릴거에요 이거 그쵸 밀죠 뚜아 뚜아 근데 밀었는데 애매하게 밀렸네 손짱맨님이 마무리할만큼 밀렸어요 카우스 부하가 더 쎄까? 인프가 더 쎄까? 인프 아까 주먹 줄네 약하던데요? 그럼 카우스 부하 잡을게요 네 툭 뺄죠 뱀 와 뱀 뱀 나오죠 자도그룹 네 나 떼잖아 나 전사람은 뱀이 되네 아 뱀이 돼요 신속 인프 잡겠습니다 툭 예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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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퀴요 이거는 한방을 못잡잖아요 밀어버리세요 완전 뒤로 밀까 완전 완뒀 아! 실패했어 93%였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호민이형 와아 최회피력은 55%입니다 그리고 나는 파워타격 경력 붙여서 빰 이거 내가 끝내면 되겠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방에 왜 한 번이 안 터지지 진짜? 그.. 부진거 같애요 팔아버릴게요 이따 야시작 가서 연기같은거 와우 똑같은거 아냐? 똑같은거 아냐? 아 아니야 아니야 다른거 같애 아니야 아니야 더 센거야? 응 더 센거 좋다 똑같은거 같은데? 들어가죠 자 끝이야 끝났어 깼어 아 깼네 쓸라고 하신거 같은데 심정현이? 아 뱀 또 돈이 이만큼 쌓였어 그 사이에 225 어? 달아버린 목걸이 이동 보너스 1 이거 달달하죠? 이동 보너스 1 달달해 요거 달달하죠 이런거 근데 많이 움직이면서 정차한 사람이 쓰는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쓸게요 어때요? 네 제가 느리니까 그래도 돼요 재능보다 꽤 낫다 오케이 야양가봐 아니 그리고 실창미 이활력 차는게 되게 달달하네 뱀 이활력 뭐라고요? 이활력 차는게 되게 달달해 아 아 아 차는거 이십 차는거 너무 좋아 좋죠 우리 카잔린시계 갔다가도 시간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충분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거 어때요? 요쪽을 잡고 와요 그러면서 올라가 그러면서 페리드를 들렀다가 가는거야 좋아 갑시다 카우스 나오는데 괜찮아? 네? 뭔 카우스? 카우스가 오고있어요 여기 캐스트 게임에는 카우스 사라진거야 카우스 상관없어 오케이 송가이동 스크롤 있으니까 질척한 절로 그럼 바이썬타워로 잡으면서 갈게요 네 좋습니다 교 교 교 교 교 교 교 저야?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돼있지? 왜 이사람이 떠있지? 형이 왜 떠있지? 뭐가? 형..형찰이라고 떠있는데? 난 아..아..니찰인데 뭐 그래? 제가 야시장을 들렀다가 층간이동으로 가면 충분해요 4-5-4 4-5-4? 정수씨 1입니다 정수씨 1입니다 괜찮아요? 저요? 저 여차하면 저거 먹어버릴게요 신혜수 형님 자부 흠.. 마녀? 노입해야 할까요? 이거는.. 예 마녀가 좋지 않겠습니까? 바이소타우루스를 한방에 못잡을 것 같지 않아요? 바이소타우루스를 형하고 종수씨가 같이 하면은 잡을 수 있잖아요 뚫어볼게요 그럼 관통으로 관통샷 깝니다 격려까지 종수가 잡고 신의 수염을 먹고 잡을까요? 불안하시면 그게 낫죠 근데 하나만 더 잡으면 학자이풀수면 랩업도 가능하거든요 이번만 넘어가면 마녀 먹으세요 어차피 많아요 아 맞다 준네 맞지? 아끼똥 아끼똥 좋군요 신의 수염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난 피했어 그리고 마녀를 아니 얼어붙은 바위에 네 폴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마녀 하는게 낫나? 왜냐면은 마녀를 원킬을 낼 수 있는게 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얼어붙은 바위를 때리더라도 마녀를 잡으려면 다음에 공격턴까지 하려면 두 명이 붙어야돼 그래서 내가 마녀를 잡고 골렘한테 그냥 맞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맞네 나 아까 모자 썼으면 얼어붙은 바위 준네 때릴 수 있는데 그치 그치 우와 아 왜 실패를 안하냐 좋아 피해 아 이걸 뭐 피해? 방금 이거 방해 장진구가 작동을 한걸까요? 어 아무튼 그거 굳인거 같아요 네 굳었어 대굳인거 같은데요? 아 밀어버리고 좋다 좋아 자 방어구 무시 암호 피어싱 제발 방해는 방해 아 형이 형 받았는데도 못했어 또 밀어 또 밀어? 오 오 안 밀렸어 더는 밀리자 이게 이게 두 번은 안 밀리나보다 시간 좀 지나야 지나보다 와 미치 아니 왜 아니 확률이 뭐 이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야 이거 한 30골드 주겠다 한 27골드? 어 파티웨이피다 골드 곱빼기 야 이것도 내가 차야되겠네 네 모든 골드는 나에게로 야 나 방어력 17이야 바로 장착합니다 미쳤어 근데 이러면 최대 집중력이 좀 줄어드네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그 옵시디아 스태츄인가? 그거는 어 파티 방어구다 먹어 먹어 그냥 갖고 있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호민 형님이 갖고 계시다가 선턴에 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네요 응 나 선턴에 쓸 수 있는 아이템들 몇 개 있는데 아예 한 번도 안 썼네 굳이 쓸만큼 센 애가 없었어요 올라가면서 페리드에서 잘 사람 자고 호민 형하고 저와 자면 되겠다 나는 명상 한번 해야겠다 내가 가면서 그 그 낭낭하게 페리드에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좋습니다 제가 돈 좀 드리면서 갈게요 아 좋다 아 용돈 저어는 괜찮아요 48원 정도 있어 침착맨님께 50골드 호민 형님께 50골드씩 드리면서 갑니다 아 좋습니다 나한테만 50골드 주셨는데 아 침착맨은 아직 맞는 못했구나 형이 기본 48골드가 이미 있었어요 따로 해놓은 비자금이 비자금이라니요 용돈 쓰셔야지 또 비자금이라니요 비자금이라니요 어 영웅석성 지중력이 가득차 나 이거 영웅석성 가면 나 잘 필요 없지 그쵸 두 분 중에 한 분 가지고 아 그럼 내가 다 뜨나요? 아 네, 네 칸 쏘옥 아 왜냐면 호민 형은 체력이 없어서 어차피 자야돼 그건 맞아 그래서 나는 바로 경이 필요해버리기 그러면 올라가면서 제가 얘네 다 잡아버리면서 가죠? 곰이랑 이거 좋습니다 아 이게 뭐야 뭐야 오버도 있고 자 시비텁이다 자 먼저 어차피 이거 다 합류해가지고 주변 청소됨 한꺼번에 그냥 4렙짜리 3명 청소하죠 요거는 어 카오스 마술사 는 못 잡네 치명타 터지면 치명타가 터져야되네 근데 어차피 곰도 못 잡고 다 못 잡으니까 카오스 마술사 때려 놓는게 나을 것 같아 저도요 호민 형이 만약에 좀 남으면 제가 아 안되네 아쉽다 제가 킹받기에서 죽여버릴게요 킹받기하기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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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뭐야 어 종수 위험하다 종수 하나 또 뜯어야겠는데 저거 피 막 16씩 달던데 막 이렇게 갑니다 학자의 풀입니다 아 학자의 풀로 레벨업을 해버려 7렙 7렙 아 와 주저앉았어 주저앉았어 아니 근데 둘다 신의 초 있으시죠? 최대한 하나씩은 네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뭐 일단은 한번 보세요 카오스 마술사를 때릴까요 회색곰을 때릴까요 카오스 마술사 확실히 잡아야돼요 확실히 잡아야돼요? 얘는 그냥 때려도 되잖아 아니 이거 호민 형 위험하신대 성소 깨지겠는데 호민 형 성소는 깨져도 돼 아 그래? 종수 성소가 깨지면 안돼 아 그럼 오 공격력감 나 25까지 떨어졌네 다음 턴이 둘이서 곰을 잡을 수 있나? 내가 곰 혼자서 잡을 수 있어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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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거 타우루스를 때린 샘 밀든가 뭐 하샘 그래서 내가 곰을 파워타격으로 집중도 하나 쓰시면 아 못잡네 힘 떨어졌어 괜찮아? 못잡아 힘 떨어져가지고 못잡아 그래도 곰쳐 그러면 호민 형님이 약먹고 곰까지 잡을 수 있어 쳐봐 집중도 쓰시고 문제는 와 깜기 아 아 성소 깨졌어 아 아니 그거 구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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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받네 페셋곰 잡으세요 확산샷으로 확신 잡겠습니다 주인장 어? 난 몰라 난 몰라 내 잘못 아니야 어 방에 뜬거 아니야 방금? 아무튼 갖다 버려 하하하하 일단 밀어 밀어? 어 밀어 93%면 그냥 밀어도 되겠지? 어 그냥 밀어 93% 어 이건 100% 떴어도 못 밀었어 오 미친다 깨지면 안돼 아니 저건 깨지면 안돼 종수야 다리 아파 왜 앉아있어? 일단 공 잡아야겠죠? 어 빨리 다 잡아야 돼 공부터 잡고 나중에 타우루스 천천히 오니까 잡으면 될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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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왜 니가 타우루스를 잡고 한방에 그걸 잡아야 나까지 안아서 내 성구를 지킬 수 있어 아니지 호민이 형이 관통이 있으니까 하고 너랑 같이 잡으면 되지 나이스 끝났어 봐봐 이러면 됐어 25% 야 이거 우리 골드 송속게도 쓰면 울뻔했어 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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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인형 없잖아 하나 가져가세요 나 있는데 쓸게 그냥 쓰지 마세요 왜 자꾸 쓰려고 그래 어차피 여관 가실거잖아요 아 그러네 넘겼네 그럼 획득 이용권 그럼 저는 페리드 들어갑니다 페리드 들어가서 쓰읍 일단 시장에서 와 용파이프가 300인데 어? 끝이냐 용파이프가? 응 끝이야 넌 다 됐어 용파이프까지 올려버려요 그냥 아니 이미 올려버렸습니다 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풀핏했잖아 한 번 먹으니까 쩐다 쩔어 자 여기서 우리가 살 게 뭐냐면 일본도 어디 나 가서 자야겠다? 안 되겠다? 너드? 신의 수염이 이제 58골드거든요 되게 비싸거든요? 응 근데 파티 치료템이 없네? 그거는 천천히 하다가 나올 것 같고 일단 가서 쉬죠 에 저 그러면은 일단 쉴게요 응 아니 이게 보니까 나는 내 능력치 올리는 것보다 파티 골드랑 이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아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짱 피자 한 쪽으로만 뭐 어떤 맛? 국 맛이 달라? 빨간맛 빨간맛 그리고 여기 저희 지금 카오스도 줄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갈까요? 돈은 많으니까 카오스가 낫겠죠? 네 황금평원에 불의사제 요거 잡는 거 아 불의사제 캠프? 아 불의사제 캠프인데 그 다음에 저 자께요 네 자고 여관 아 잘 잔다 오거 알아요? 오거? 삼국지 장수 중에 오거라고 있는데 오거요? 오거 서비스 서비스 여관 29원이야 진짜 다 잊게 아 돈은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아 어차피 공급이 그래요? 200원만 줘봐요 뭐하게 용도가 어떤거죠? 그냥 나 갖고 올게 그냥 나 갖고 올게 아 그건 아니에요 오거 때리시죠 아 체력없구나 우리 이제 어디가요? 배타고 어디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브리핑 해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잡을거에요 그러면서 이 야시장을 들어간 다음에 퀘스 제가 그 이동 스쿨롤로 여기 있는 질척 질퍼난 정박지를 가거나 배를 타고 갈거에요 그래서 퀘스트를 하나 깨구요 질척한 정박지에요 질퍼난 정박지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질퍼난 질척 질퍼난 허벅지라고 말하려고 한거 아니였어요? 좀 문제가 있네요 정수씨 그리고 여기 불의사제 캠프를 잡는것도 좋아요 카우스 줄이기 네요 먼저 때립니다 오거 오거 눈이 왜이러죠? 우리 육칠이니까 천둥매랑 같이 싸우도 이겠죠? 쇼크면이 커? 네 오거 오거 눈을 왜 이렇게 떠? 또 나야? 얘가 막만한가봐 전 어떻게 해요? 천둥매? 천둥매? 일단 한방 한방 컷이거든? 오거 오거 천둥매 가시죠 한방? 천둥매 한방 컷 갑니다 천둥매 의미없는데? 죽네 세가지 오거는 내가 또 밀 수 있으니까 천둥매 어 오케이 천둥매 이거 완전 끝으로 위로 루바토? 어차피 한방 우리 못찾죠? 천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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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했다 드디어 저 뒤로 왔어 저 맨 끝으로 왔어 천둥매 방해되면 왜 떴지? 천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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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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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모아서 야시장 갑시다 레벨업 축하축하요 아 좋구요 아 레벨업 했네? 아 아까워 광대부측 어 저 필요해요 탁모부측 이걸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있잖아 이미 다른거 아니에요? 신창모님 신발 있지 않아요? 그 물리대를 올려주는거 근데 이게 더 좋은데? 필요해요? 광대부측 필요하면 주고 네 저 필요해요 지금 쓰는거보다 확실히 좋아요 지금 쓰는거 방어구 2에 저항 3에 인지 마이너스 3 재능해운 3인데 드려요? 좋구나 아니 겹치는줄 알았어 그러면은 제가 야시장 앞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저 불의사제 캠프 잡을까요? 야시장 갈게요 야시장 갔다가 거기 가야돼 그 개같은거 배타고 아니네 길척한 정박지가 어디였더라? 저기 있는데? 저 위에 저 위에 우리 배있는데 있어 아 저기 여기 여기 보고 날라다녀 흠뻑 젖은 부두는 뭐야? 보고 날라다녀 흠뻑 젖은 부두 어디? 이렇게 흠뻑 젖은 부두는 그냥 항구에요 항구 초록색 지붕은 다 항구에요 이름만 다릅니다 마치 성 이름이 저렇게 다른것처럼 길퍼리 이거 포그 한번 걷어봐야겠다 오오 성소다 어 어 근데 저 성소 저만 그렇게 떠요? 연결 끊겼다고? 그러네 주혜의 성소 경험치 버플에? 25% 끼고 가시죠 그 사람만? 음 그건 모르겠어 광래패스 아 우리 카오스가 완전 다가왔다 아 근데 아직까지도 야시장 안여서 있네 한편 더 필요하네 응 야 그럼 뭐하지? 할거 없잖아 뭐 치명적인 마술사 같은거 잡아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산책? 잡을 수 있나? 응 근처에 여기 형은 못다는데? 그냥 가기? 그냥 싸우기? 5렙이니까 형 밖에 안되네 에이 우리 7렙이고 5렙 야기야기 뭐야? 저항했어 저항했어 아 나 빙결됐어 그냥 때릴게요 응 아니다 밀까? 밀어 좀 깰게 때려요 또 빼기 깨세요 와 실패를 하네 와 뱀 아니 확 왜 그렇지? 네? 확률이 왜 그렇지?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아니 그래도 뭐 적당히 된다 잘된 우와 와우 이거는 뭐야? 최대 집중력 아 근데 너무 구리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다가 스왑할게요 이걸요? 응 아니요 이거 팔아서 공급으로 씁시다 아 그럴까요? 아 이미 획득 눌러버렸네 그럼 넘겨주세요 빨리 저요? 그 검은 속내 딱 걸렸어요 호민 호민 속내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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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내? 못 줘 못 줘 지금 알겠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죽게 네 암 암이 아니라 야식아 내가 한턴을 놀아야 되네 일단 야식아이 들어가 있을게 이렇게 나와 어? 봉인댄스 크로 어? 낮아 가도 되잖아 그러네? 아이씨 아 뭐야 질척한 정박지로 가죠 4원도 남았으니까 빨리 가야돼 우리 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순간이동 스크롤 하나 쓸까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살 수 있거든? 우리 배 어딨어? 그리고 내가 순간이동 스크롤 한 다음에 배에 대해서 절 소환해 주세요 좋아요 우리 배 이거 아니에요? 갑니다 근데 왜 순간이동을 해요? 배 타면 되는데 왜냐면 빨리 갈게 더 빨리 해가 버리기 와서 퀘스트 완료 물건을 볼게요 와 56골드 우리 배 수리 필요 없고 크라켄 필요 없죠 그냥 안삽니다 이제 이따가 어 나 땜목 있다 땜목 일단 땜목 탔어 왜 탔지? 왜 탔어 왜 탔어 오 6길래? 아 형님 저주를 밟고 오셨어요 어 하지만 힘이니까 형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저주에요 못 봤어 카우스 카우스가 증가했습니다 카우스가 증가했습니다 야시장 한번 가볼까? 침착맨님은 밟고가 되잖아 이동속도 하나 늘어난거 너무 좋다 저주 면역이에요 4 카우스 카우스 갈라진 플루트 아 이거 왜요? 아니 아니 보고있어요 아 나 아까 그 갈라진 플루트처럼 이런 스킬 하나 있는거있잖아요 행운의 코인 어때? 어? 행운의 코인 좋다 15% 정수씨 행코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근데 손가락에 지금 끼고 있는 게 소음 발생기거든요? 어? 파티치료 모자가 있어 당장 내놓으세요 그 행운의 코인 저거 소음 발생기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저 어차피 못 사요 아 돈 없어서? 모임용 모자는 안 사세요? 파티치료다! 약초 수집이 있는데? 파티치료 있어 어 이거 제가 이거 힐할 때 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장.. 장비 갈아내면 한 턴 날려요 아니 전투 안 할 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힐러를 해봤는데 항상 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전투를 안 하면은 던전 안에서만 힐할 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전투를 해야지만 돼서 턴을 날려요 약초 수집 약초 수집 약초 수집 뭘까? 그 파티 힐을 하면은 턴이 넘어가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연주용 모자를 빼면 체내 집중력이 줄어들고 재능과 행운이 3 줄어드는데 그래도 요걸 써야되나? 해야 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많이 올려놔서 그 모자 그러면은 모자 종수씨 그.. 그거 그 모자 아니에요? 광대 모자? 맞아요 모임용 모자로 바꾸세요 네? 철저하게 그냥 옵시디언 스티추에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사파이어검 바꿉니다 사파이어검 깨지는데? 그거 오바 아니에요? 사파이어검은 전 힘있어서 안 깨집니다 아니 운빨 아니에요 저거는? 운 좋잖아요 거기다 한송검이요 네? 그러세요? 쓰다 뭐 깨지면 뭐 그러세요? 돈 있어요 근데? 300원이 필요해요 없어 사지말죠 사파이어검 300원? 네 안됩니다 그거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허가할 수 없습니다 모자를 하나 사시죠 저요? 네 돈 없는데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좀 살까요? 부러워한다 사파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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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할 수 없습니다 철저 원형방패는 도발이 안되네? 정파이어 도발이 달린게 있어요 아 튼튼한 나무방패가 더 좋네 도발하려면 청동대표도 필요한데 저게 어디다 필요해 자아 어 이 많네요 돈이 이자금 구성을 잘해놓으셨어요? 그럼 모임용 모자 하나 사고 행운의 코인 사고 두 개 사면 되잖아요 그럼 살 거 없잖아요 네 그쵸 네 저는 전적으로 옵시디아에서 대치네요 골드 획득과 힐 나갑니다 이제 네 어디로 가냐 배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밑에 잡아야죠 고덩있다 고덩 밑에 뭐 남았습니까? 불의사제캠프 이거 캐스트받았어요 아 저기군요 카오스 감성 아 그러네 잠깐만 분실물 보관소 이건 눈깔이니까 호민형님 눈깔이니까 호민형님 눈깔이 호민형님 내가 갈게 인지용 여기 고름덩어리 되게 많네 고름덩어리 많아 이거 여기 메인캐스트 다섯개 다 던전 깨면 끝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걸로 갈아타지나? 땜목에서 상선으로? 그냥 저는 절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저거 안걸리나? 조우가 안되나? 오 다행이다 파티픽업? 아니 안하면 되지 파티픽업 할 필요가 없잖아 어 르소스다 르소스 전전크루렐도 나오는데 분실문 보관소 찾기 불의검 한송검인데 미쳤다 미쳤다 이거 거의 끝판왕급 아니야? 이야 전전 들어가서 불검같다 이거 밟으면 안되는데 어떡하죠? 옆으로 이렇게 회피하라고? 안되나? 안되네 그럼 제가 여기 지나가면 해제될걸요? 무기 주고 쉬세요 무기 줄게요 와 짜벼 내가 이제 방패도 쓸 수 있고 거의 끝판왕급 아 줄 수 있다 지금 줄 수 있게 침착맨님 가실때 응 밟고 저주 해제하고 가세요 어차피 저주 면제니까 전투도끼는 맥댐 추가가 돼서 좋긴 한데 전투도끼는 엘리트 문격파도 여기 여러분 야시장에 뿅망치 있거든요 마법 대미지 7인데 기절있고 개웃기네요 저게 도발이 뭐죠? 도발이 그냥 패시브라고? 도발을 쓸 수 있는거에요 이게 안하면은 제가 도발을 못해요 그럼 도발이 낫겠죠? 둥금방패가 좋겠네 애집중?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지나가볼게요 아 무작위효과다 어 죽었다 어 죽었다 우와 근데 도발이 없어 이거 아 근데 도발이 없네 근데 좋아 도발 지금까지 안쓰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회피 빼면은 제가 어차피 회피는 좀 배린거라 그냥 이게 난거 같은데 철제 둥금방패가 이쁘긴 이쁘다 괜찮은거 같아요 여기서 대기타고 있을게요 빨리 달려갈게요 룩을 또 중요시하니까 룩 종수씨 저쪽 배로타세요 배 배로 지금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봐요 못들어왔는데? 못들어가요? 아 들어가도 이거 이동력이 안 늘어나겠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걸어내려갈게요 크으으으 진짜 꼼순데 근데 내가 딜이 잘 나와서 도발을 쓰기가 힘들다 이게 그래서 필요할때만 써야겠다 저 그럼 소음 발색이 뺄게요 이거 한번도 안 터집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딜을 집중해서 잡는게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문제 소음 발색이 빼고 그러면은 오실때까지 또 쉽니다 네 근데 도발은 왜 있으면 좋냐면 상대 체력이 맞는 애들이 좀 센에 만나면은 그때 좀 쓸만해요 저 이제 다 왔어요 전리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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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어있네 그냥 종수씨는 종합모자네 종합모자네 종수씨는 쓸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왜요? 파티 1 모자를 써야하니까 파티 1 모자를 써야되요 아쉽다 파티 1 모자를 써야되요 파티 파티 예 확실해요? 안그러면은 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반가리에서 우리 주세요 다 왜냐면 파이프 지원 팀적으로 그죠? 다 유학본에 갔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총무잖아요 네 획득을 하고요 네 두 분 중에 누구들일지 한번 자기 어필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지금 쇼크 면역 모자에 회피 8 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침착맨님으로 저는 네 잠깐만요 네 넣어놨어요 어때요 아 넣어놨어요? 어때요 이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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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니까 팀을 위해 체력회복 모자를 쓰고 어딨지? 떨어졌는데 아 이따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완전 왕의 축복 느낌이잖아요 종수씨가 써야될 모자는 제가 방금 드린 모자에요 아 이 모임용 모자 에헤헤 나는 다모임 모자 근데 약간 창고네요 아니아니 창고에요? 그 창고 아니에요? 아니 속도도 5 줄어들고 거리제기 하나 있고 스탯도 하나 안 붙어있는 거를 아니에요 종수씨가 그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좀 버프 캐릭터지만 덩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코도비스트? 하하하하하 워슨의 코도 코도네 도끼로 빨리 붙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모임용 모자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애가 얼음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화산모자도 파티 저항이 있긴 하거든요 아 기절 매력도 좋은데 활력이 5 붙어가지고 이게 더 좋다 아 코인도 쓰라고? 나는 나는 마데미구 뭐고 잠깐만 나는 잠깐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제가 돈을 엄청 지금 어 12 27 32에다가 지금 52% 거의 1.5배 먹거든요 골드를 네 우리 플렉스 합시다 돈을 막 씁시다 아 좋아요 네 이거 아끼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벌어서 어디다 쓸 겁니까? 네 막 쓰죠 야시장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싸우고 제가 지금 모임용 모자를 쓸게요 응 방어구 저항 없고 최대 중 충력 근데 좀 아까운데 일단 파티치료가 있으니까 썼습니다 아 그게 훨씬 이쁘다 아 그게 훨씬 이쁘다 그 모자는 좀 그렇더라 안 이쁘더라 아이참 이게 종수다워 나다운게 어떤건데 부레사지 캠프처럼 나다운게 어떤건데 어떻게 부레사지 캠프처럼 부레사지 캠프처럼 오케이 이거를 제가 아 얘네가 합류하네 얘네가 싸우겠습니다 그냥 싸워버리세요 만만치 않은데요 어 종류별로 있네 카우스사지 후레사지 얼음사지 날래 날래 아이템 써볼까요 제가 좀 괴롭힐 수 있는 아이템이 있긴 한데 다 얼려버릴까요 셋 다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아까 그거 있구나 얼구 오 면역 두뇩면역 어 저네요 팀장님이 뭔가 왜그래요 아 방금 그거구나 네 와 스탯 올라간거 봐 무슨 미쳤죠 와 미쳤다 어? 부럽다 어 제가 지금 잡을 수 있는게 없는데 일단 도발을 제가 할까요 넌 그 모자를 쓰고 잡을 수 있는게 없다는 말이 나와 어 이거 나랑 바꿔 도발 도발을 근데 한 명한테만 되네 아니 이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이거 한 명한테만 돼 도발이 한 명한테 밖에 안 돼요? 아닌가? 다 되는거야? 다 된대 다 돼요 저 그러면은 열받기 한번 해요 네 아 실패했어 안 열받고 아 열받질 않아 어 우리 되게 괜찮아 우리에게 파티의 모자가 있어 모임의 모자가 있어 오 뭐야 마법 장면을 시켜? 맞아 30이야 미쳤어 회피 감소 괜찮아 어차피 넌 회피 카우스 차지 잡겠습니다 제가 탱킹하는 동안 호민이 형이 딜을 넣으세요 네 그치 왜 이렇게 엄청나네 오 까비 까비 제가 제가 마무리할까요 점마 예 점마 근데 바.. 마방이 21인데 어 그러네요 저는 아무 잭이 쓸모가 없네요 그치 그냥 틸 그러면은 저는 그.. 루바토가 있잖아요 미는 거 예 미는 걸 해야겠어 그걸로 빨간색을 밀어볼게요 와.. 저거 방해됐어 어항구 이제는 진짜 나는 지원가가 됐네 응 그리고 나는 바로 또 못 잡으니까 어 화염으로 점화하기에서 함..하면은 얘가 있고 어차피 오아 까비 호민이 형이 밀리고 도발할게요 나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딜러가 호민이 형도 있지만 너도 딜이 되기 때문에 응 우리 광역킬 믿고 우리 용.. 용가리까지 해놨으니까 적어야 돼 알았어 그러면 나는 딜이 들어가 야 일단 밀어보자 힐일 필요 없죠 지금 맞으면 괜찮은 거 아니세요? 아 너무 약해 오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할지도 또 누구 잡을까요? 빨간색을 둘이 잡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도발하니까 이게 올라가 엉녀 저 안좋았다 야 죽겠는데? 빨간색 잡을 수 있나? 빨간색? 온 힘을 다해서 쳐봐 출혈 제 차례 오면 죽일 수 있게 슬래시 아니 그 파티 치료 모자가 좋긴 한데 속도가 마이너스 오라 차례가 안돼 간다 나이스 출혈로 죽여 다음에 아니야 왜 안죽어 출혈로 죽겠다 이제 자 체력 한번 돌릴게요 아 좋다 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종수는 이 맛이야 종수는 이게 가장 종수다워 나다운 게 어떤 건데 이런 거 따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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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따까리요? 찜창맨님 뱀 주인공은 우리 둘 막타춤 주인공은 우리 둘이야 아 이거 참 이러시면 저는 종수 이런 거 계산 총무 총무 저 지금 획득하면 130골드에서 네 190..68.. 어 이거 내꺼 대피 드세요 그냥 어 이거 내꺼래 이거 내꺼 아 이건 줘야지 마법 데미지인데 아 빙책 이거 제가 교체하면 쓸까요? 지능이 낮으시잖아요 47이신데요 머리도 나쁘신 분이 뭐 책을 읽을라 그래요 몸으로 움직이세요 47 도친 개찌인데 호민 형하고 51인 나도 읽을 생각을 안하는데 제가 뛰어나잖아요 51인 나도 읽을 생각을 안하는데 잠깐만 근데 나는 받으니까 이거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받으래도 사용하면 되지 않나 아 또 나왔네 그래 이렇게라도 데미지 올려야지 뭘 고민하시는거죠? 떼삐 죄송합니다 떼삐 아 깨어쓸 줄었어 근데 방금 좀 쎄어요 지금 아팠다구 아팠다구 근데 저 파이프 업그레이드 끝난거에요? 파이프 업그레이드 네 정수씨는 3이 끝이에요 파이프가 여기에 캠프 하나 하죠 정신 왜곡자 캠프 이것도 쳐요? 여기 엄청 많아 캠프 하나 뚫쳐 어떤 캠프가 해골마업사 아니면 이거 아니고 이거 회복 캠프 뚫쳐 여기 엄청 많아 지금 그러시죠? 어차피 돈 많아요 야영집 팍팍 열어둘테니까 어떻게 내가 열어요? 네 알겠습니다 형은 이거 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어울려요 난 명상해야지 명상 신청객님 아티팩트 모자랑 무기 드시고 아주 신나셨네요 근데 그냥 철제 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텐트 안으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이리 오도록 해 따뜻한 불가로 오세요 저는 그 천민들이랑 겸상할 수 없어서 스윗룸으로 주세요 근데 불이 없어 돈은 지불할게요 근데 불가로 오래 오오 오오오오오 자아 어떻게 뚜깍 할까요? 정신 왜곡자 캠프 어떻게 뚫어? 정신 왜곡자 고고고 아 내가 기습을 할게 지금 어차피 캠프 열려있으니까 어때요? 오오 나이스 집중력 안쓰고 그냥 했는데? 미치 미친 정신을 걷자 형 두번 형 두번 했어 기습청공원으로 확산샷 두번 응? 확산샷? 또 해 이걸 이제 또 한다고 양력 그냥 물리 두번 딱딱 들어갔으면 하나 아닌가? 이게 맞나? 그러면 두 개 딱딱 들어갔으면 잡았죠 근데 훈빙이 형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응 일시적으로 캐릭터를 조정할 수 없다 캬 나 38데미인데 어? 나 맘대로 막 싸우는데? 혼란이라 혼란이라 나도 그럴거야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 나 체력 기쁘겠어 아 그건 안돼 근데 혼자 돼버리네? 파티 1이 안되네 네 그냥 아이템 써버렸어요 왜 그러지? 이게 평소에 억압받았던 이 분노가 표출된거야 평상시에 이렇게 좀 쓰게 해줬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좀 이렇게 대우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저거 하니까 아 정신을 왜곡시키네 이 친구봐 야 내 집중력 괜찮아 캠프 열려있어 약간 그 드래곤볼의 바비디 비비디 인마처럼 억눌려있던 욕구를 불출시켜줌 바꿨어 왜 갈아껴 비갈 책으로 갑자기 책 읽고 싶어졌어 공격 본능이 뛰어났어 평상시에 하고싶었던 평상시에 나는 주인공이 되고 있어 이거 종수씨 장비 바꿔줘야돼요 왜요 저대로 굳어져버려요 알겠습니다 저러고 끝나 어? 격려 격려? 격려가 그거에요 뭐에요? 누구 턴 몰아주기 내가 옛날에 했던거 음 일단 가지고 있을게 아닌가? 나는 또 들어가서 명상해 영능 쓰면 효과 발동하는거? 아 기타 쳐주는거래 디리리링 어 이거 두분도 갖고있으면 우리 두배로 될수도 있어요 아 옆에서 기타 해주는거 네 그거 하나 찾으면 좋을거 같은데 오오 어 그렇기 그렇네요 네 안찾을거죠 어 어디 슬롯이에요 그 반지 슬롯이에요 반지? 에이 이거 신났지 아 근데 저는 데미지 반사가 있어가지고 탱커이기 때문에 체력재생도 있고 저기 훨씬 나 그러니까 결국 남좋은일은 안하시겠다는거네요 두분은 저만 희생하고 나를 갈아넣고 근데 종수씨는 그게 종수씨 다와요 종수씨 다와요 종수씨 다와 그게 아 해골마법사 센데 그래도 가자 야 여기 캠프 차리길 잘했다 캠프가 있으니까 든든해 든든하다 자 여기서 제가 멋진거 한번 해볼게요 보여주세요 뭐야 뭐하게 안할게요 종수씨 이거 안 바꿨네요 책? 안 바꿨어요 아 싸울라고 그냥? 아 격리요? 저도 책 좋아해요 책 좋아하고 언제까지 청소, 설거지 빨래받을 수 없잖아요 피가 들어가네 이걸 내가 맞네 어 나 다 피했어 어 다 피했어 자 어디 보자 33 데미지니까 화염돌진으로 잡아도 되고 중앙에 있는 애 잡아버려요 딱 33 좋네요 안써야되겠지? 하둘 격려 와우 뭐 그렇게 많이 터져? 검에 슬슬 그.. 됐죠? 시동 걸렸죠? 포로스트 블레스트 지금 마법방어가 14인데 빙하이벽 눈덩이 되게 많네 근데 마저가 너무 많네 빙하이벽은 필요없고 망어니까 로스트 블레스트 한 번씩 블레스트 하나 쓸게요 네 아 정수씨 손 놓은지가 너무 돼서 얘가 책에 적응을 못하는데 정수씨가 데미지 31이네 또 어영구영 허렁충이 좀 데미지가 제일 안 나오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지금 제가 무기가 새 무기를 못 낀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멈췄구나 딜 성장이 예 형님 죄송한데 저는 처음에 얻은 1렙때 얻은 뉴트 아직도 바트도 튀고 있거든요 뭐야 거대한 뉴트, 바트 모이고 있잖아 성장이 멈췄어 저 너무 섭섭합니다 탑에서 라인전 이겼는데 로밍 다니다가 멈춰버렸어 아 나의 재능을 펼치지도 못하고 종수씨는 그게 가장 어려워 어울려요 위험하나? 안 위험하지? 근데 이렇게 고전할 적이 아닌데 자 제가 끝내겠습니다 뱀 뱀 뱀이 저절로 나와 전투 안할때는 힐 안되죠? 파트힐 에? 전투 안할때는 파트힐 안되요 전투 안할때는 파트힐이 안되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차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종수씨 이거 다 보관하시고 포탈스크롤은 이거 캐릭터의 지력으로 결정이 되니까 저 47 넘기시는게 낫겠어요 뭔가.. 어 창고 캐릭인데? 아 창고 캐릭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뭐 돈 자르고 뭐 아니 도타로 치면은 그 노세 아니에요 노세라뇨 무슨말씁이세요 여기서 또 또 차 노세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웃겨요? 포인트를 모르겠네 조용근 작가님 저희 어디가요? 철새 철새? 철새가 어디야 어? 철면수 씨는 노세 잠시만요 저 어둠의 카니발 갑니다 저 도박으로 다 탕진할거에요 일단 자요 자꾸 이렇게 잠부터 자 노세라고 하지마 저도 방법이 있어요 아 미안해요 일확천금을 위해 저도 그냥 향락에 빠질겁니다 아 미안해요 술과 도박 음주가무 자신있어요 조용수 씨는 노세 아니에요 일단 한숨 자요 그럼 뭐에요? 한숨 자요 한숨 자요? 네 한숨 잘게요 한숨 자요 한잔 자고나면 기분 풀어지겠죠 저도 좀 잘게요 쭈형도 자고 아 야시장 끝났네 우리 이제 빨리 새 던전 좀 찾읍시다 아래로 쭈욱 내려가죠 그러시죠 키셀리에 시계 한번 갈까? 퀘스트 받을 수 있잖아 가죠 네 가죠 황금 랩플로커 어차피 우리 그거 찾아야되요 남은 메인 퀘스트 모든 영역의 던전 찾아야죠 네 이게 타일마다 하나씩 있는거 같은데 그니까 다른 타일로 가야되니까 어차피 내려가야잖아 그니까 어디어디있겠죠 저 포그들을 다 걷어야지 뭐 우리? 우리가 몰라 배를 타는 낫지 않아? 배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캐젤리 이거 퀘스트만 바꿔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캐젤리 어 캐젤리 눌러볼게요 안되네 제가 스크롤 하나 쓸까요? 타운 포탈 스크롤? 타포? 어 순간이동 스크롤로 저 앞까지 갈 수 있어요 배 앞까지? 배 배 보다 저 카젤리까지 가서 한번 써볼거에요 꽤 길지 않을까? 아 배를 정박지까지 가져가야되요 그니까 그냥 저런 이런 아무 땅에다 하면은 이렇게 서있고 아 이런 항구로 가져가야지만 문서화되서 다른데서 또 풀 수가 있어 호이포이 캡슐카로 네 왜 어디로 가야돼? 배는 아무리 멀리있어도 픽업이 되나요? 그건 아닌가? 배도 그 거리가 있대요 그럼 제가 배쪽으로 일단 갈까요? 네 그럼 제가 카젤리의식에 가서 퀘스트있나 없나 받아서 올게요 어린 아홀비어로 만나봐 만났어요 어디 난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이 신비한 옆모습 거기 가면 여기로 가죠 뻘하게? 진짜 뻘하네 아 난 뻘하 뻘하 할게 없는데 턴 넘길까요? 아 배가 또 픽업 범위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아니죠 침착맨님이 밑에 훑고 저만 훑고 갈게요 다 위로 올라가세요 페리드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럼 저희가 개를 갖고 페리드쪽으로 페리드에서 심착맨님을 태우고 갈게요 맞아 카즈리 카즈리 파스타 찍고 요렇게 가는거죠 와 뭐야 병갑 혹시 좋은 창문 뭐가 와 최대체력 5에다가 자성량 냉동면역에 저항에 방어구에 오 좋다 야 철제 부추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 구경하는거지 재밌잖아요 이거 봐봐 와 아이쇼핑 나중에 크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지 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너도 다 살수 있어 오 작썰 와 신의수염도 3개 파네 저거 이거 작썰 사야될거 같은데 나 방어구 관통도 있고 크리티컬이 5%야 작썰 딜이 너무 약한데요 딜이 좀 약하다 뼈파이프도 사야되는데 제가 그 돈 아니 패레드에서도 팔지 않을까요 패레드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픽업하면서 돈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팔건 다 팔아요 갑니까 나..난거? 아 나있네 아 이게 뭐 안되네 잠깐만요 뚜둠 뚜둠 오 참 장면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시네요 케이스트 포상금 있다 바나놓을까요? 24골드밖에 안주네 에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에이 더러워 에이 올라가야겠다 올라가 올라가 어 물음표 열렸어 호텔 몰래 지나가게 타입 눈이 와 이거 두개를 다 썼어요? 정수씨 저 남는게 돈이에요 쫄탱이예요? 저 황금초 살거에요 쫄탱이네 오오 저는 다권주의로 승구합니다 오오오 이거 신혜수 형 이거 하나 주는거야? 받을만 하지 이 정도면 신혜수 형 되게 많은데? 왕산 김정수 다 썼네 집 종료 학자는 이게 진짜 많은데 한 켠에 맨날 차고 아 어디로 갑니까? 페리드 위에 있는 극복 조준으로 갑니까? 아니 여기 여기 페리드? 여기 근처로 가는거야 아이템 제 맘대로 다 차면 저도 최대 집중 6개 되거든요 골드만 돈 버는데 기러기 아빠죠? 아홀베어가 이렇게 막고 있네 근데 여기 지나가면은 이동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기분 좋아라 아 아 즐겁지 즐거우면은 이 두칸 더 움직이는데 아 즐겁지 정수씨 되죠 이제 4칸? 흔박에 못갈거 같은데 못가네? 아니에요 저주받으면서 가면 돼요 저주받으면서 가나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청년님 하나 둘 셋 넷 딱 때문에 저주받으면서 가면 아니 저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신의 수염이랑 마녀의 뼈를 다 사갖고 갈게요 네 아 좋다 그리고 돈을 이제 좀 나눠요 왜냐면 그 신의 수염하고 파이프 다 했으면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어요 힐러는 돈 마저 없으면 내가 무슨 괄씨를 나가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300골드씩 나눠요 그죠? 아니 돈 마저 없으면 나는 팀의 지원을 받을게 없어 어? 내가 니들한테 응? 그렇게 응? 그리고 종수씨는 거기 지나 어 무기력 좋아요 어? 저희 소환 좀 감사합니다 저 바로 나는 소환 안되네 잠깐만 마녀의 뼈지 마녀의 뼈 써 뭐야 속도가 그렇게 마녀의 뼈 써 아 마녀의 뼈 쓴데 죽네 돈 많아 나는 응? 피땀 흘려 힘들게 뼈 빠지게 그냥 넘길 수 없어 사회에 환원할거야 사회에 환원할거야 사회에 환원할거야 나는 다 써버릴거야 우와 이거 봐 죽음계 갑시다 자 이동하시면서 홍림턴 300골드씩 나누죠 지금 타이밍에 안 나눌거에요 괜찮죠 좋죠 괜찮지 좋죠 아직까지 무덤까지 갈거야 형..형 아니야? 진심왕인가봐 어디로 가죠? 침착맨이면 픽업해야되잖아 그냥 가세요 그냥 가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픽업될걸요? 가..가다보면 근처에 있으면 픽업하는게 뜰거야 아마 교수대를 찾았어 아아 좋다 스커즈 이거 어차피 스커즈 나중에 나오는건데 여기있는건데 예정이었는데 잡으면 되겠다 근데 지금 침착맨이 없잖아 저 없어도 두 분이서 잡을 수 있잖아 이걸요? 아휴 8렙인데요 위험해 위험해 안돼 자 갑니다 올라오세요 야 나 이거 진짜 이동속도도 빨라졌어 아 근데 짧아 요정도는 근데 합류될듯? 내가 치면 아니 이거 집중하나 써서 움직여도 되는데 어 어 집중쓰자 이거 어떻게 쓰지? 오른쪽 저는 보자 그러면 파티엘 쓰고 있을게요 아 된다 된다 갑니다 네 아 좋아 어 뭐야 동굴 뭐야 깁동 미르띵 이거는 내가 할게 하지마 기호스테 싸우자 싸우줘 고 어 스커지 장비 차세요 종수씨 50 데미지 어 스커지에게 50 50% 나 줘봐요 내가 데미지 늦게 아 아까 버렸다니까요 나 줘봐요 팔았어? 아 버렸다 아 아 아 지금 300골드 나눠요 빨리 사주의 의미로 아 빨리 싸움하세요 아 300골드 나눠 200골드씩 줘 200골드씩은 줘 아 왜냐하면 우리 이게 나중에 지금 한꺼번에 모이는 일이 없으면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용돈으로 200골드씩은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더는 안돼 나도 꼭 싸매고 있어야 돼 아 좋아요 좋아요 200골드 들어오고 아 좋아요 금방 또 생긴다니까 금방 또 생겨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스쿼지 50% 되는지 이거 큰데 어 모가지 이거 있잖아 얘 모가지 주잖아 어 맞어 얘 그거 그거 머리? 모자? 이상한 모자? 형 안 이쁘다고 안 썼잖아 나 그거 그거는 안돼 뭘 주죠? 상사가 부네요 어차피 이게 조금 더 강해지고 싶다 도발 안해도 막 나 때리네 저 모자 땜에 열받게 생겨서 열받게 생겨서 열받게 생겨서 저는 노예의 영혼 잡을게요 네 아우 뱀 쎄 불타버렸어 야 연출 어우 모델먼지준바 저도 남은 노예의 영혼 잡을게요 예 오우 좋았어요 멜로디가 아주 좋았어 소장 여우 야 내 친구 기타 치는애 고등학교 때 음악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저 기타를 이렇게 부셨는데 데스메탈하셨네 아버지가 아 출혈 면역이구나 멍청이 어 끝낼게요 26인데 어 아니 26이긴 하죠 하지만 치명타가 있잖아 어 차라리다 어차피 못 죽였어 오 와 좋아 그게 좋아 뭐가 좋아 자 이제 스릴틀 분열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있어 뱀 아 뱀 내가 진짜 거의 레넥톤같은거네 약간 딜탱 브루저 어 돈은 계속 늘어나구요 이거지 이거는 어 나 근데 너무 좋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넘길게요 크리템이네 크리도 좋네 크리가 대단하긴 하거든 어떡하지 이거 어차피 나 힘 제가 힘에다가 그거잖아요 네네 활력이 주요 스탯인데 그 두개가 합쳐진게 10활력이니까 네 필요하세요? 어 저는 이거 좋아요 그럼 넘길게요 근데 충청맨님 5555 그거 쓰잖아요 네 아 그 모자 55모자 저 주실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거 그 면역 모자 이거 뭐죠? 쇼크면역이요? 쇼크면역이요? 쇼크하는 애가 지금 별로 안나와 이게 날거 같기도 해 저 주세요 그러면 모자 모자? 네 근데 저 없는데요 네? 모자 어딨어요 저거 교수 모자 필요한 사람 누구에요? 저요 알겠습니다 저는 에헉 제가 드린 겁니다 명심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헤헤헤헤 너 갸림투구가 사실 더 좋은데 아티팩트가 떠있어가지고 그거 주세요 아티팩트 저 어 해주세요 광대가 됐네 광머 약초 수집 한번 해보고 싶어 쟤 진짜 황충됐어 나 이제 90대야 근데 이거 저거 호민이 형이 들어가려면은 안들어.. 저거 스킵 하죠 이제 왜요? 안해? 저거? 굳이? 굳이 싶은데? 굳이 깊은 동굴 어떻게 해요 해요 안해요? 저거 스킵하고 넘어가죠 쭈욱 내려가죠 어 뭐야? 막혔는데? 막혔네? 그래도 가보죠 네? 위로 가야 되는거에요? 위로 가서 요니브르그 쪽으로 가야 되는거 아님? 위로 위로? 응 위로 북해쪽으로 그럼 요니브르그로 할까요? 아니면 북동쪽으로 할까요? 북동쪽 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거 보니까 배를 적어야 되니깐 조선소에다 넣어 여기다 넣어 소박한 상륙지 같은데 넣어 그러면은 저 개 잡고 갈까요? 개요? 개요? 네 개 한번 잡아보자 궁금해 개 잡으면서 저쪽 맛이 어떨지 궁금해 한마리 밖에 없네 근데 암호가 엄청나네 이거는 내가 저기 뚫어야겠다 아 여기서 싸우면은 배가 손상되나봐 아 진짜요? 피하고 근데 그런거 걱정하지 마세요 고치면 돼요 새로 사면 돼요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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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막 세세하네 세심하다 시스템이 치명타 터졌어 치명타 어 나도 한번 해보자 어? 어 이러면은 내가 되게 되게 부담스럽네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자가 바뀌었구나 아 왜 침척매 또 때리다 했는데 악사가 진짜 못합니다 확실히 돈을 거의 1.5배로 주니깐 되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네요 맞아요 어? 이거는 제가 써야겠다 그죠? 되게 단순 무식하게 생겼다 물리데미지 3이 쭈는데 정확도는 방어구가 8 올라가는게 말이 안돼 훨씬 좋아 해피음이 없거든 방어도가 20일이야 진짜 딱딱해 이러면은 다음 턴 저 그럼 상륙합니다 네 뭐야 조개껍데기다 혓바닥 화난 조개 중래혈바닥 어 신발 드릴까요? 제 신발? 아 이미 있어 배 다시 수정이라는 서비스가 있구나 어 성소다 형 성소 없잖아 그니까 아울베어 아울베어 싸우시죠 제가 지원갑니다 저 없이 괜찮겠어요? 그럼요 아울베어 쳐다보는거 봐 눈을 왜 그렇게 떠 아니 아울베어 잘 때 이렇게 눌렸어 머리카락이 제가 이 친구 저 뒤로 밀어버릴게 어어우어 어울베어 제가 재능충입니다 아 나 무기가 좀 뭔가 획기적인건 얻고 싶은데 너무 뭔가 좀 얼... 이제 그러네요 제가 제가 피해! 죽음의 표식이다 후딱 뚝가 패져 내가 막타... 아 1 모자랐는데? 어어어어엉? 밀었어 근데 내가 밀었어 어 밀었어 밀었어 거의 그거잖아 마이티엘 이동보너스 이동보너스 어린얘기 이동보너스 이동보너스 저게 진짜 개꾸림 내가 아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동보너스 그럼 제가 이거 저 골드곱백이 15% 지금 돈 많으니까 안돼 안돼 잠시만요 조직에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뭘 그 밀어준거 누가 다 썼어요 아니 같이 썼잖아요 근데 정수씨 저는 지금 탱이 쓰레기인데요 그 가지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조직에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조직에서 뭘 밀어줬는데요 아 저도 이러면 더이상 저거 못해요 독립합니다 아 저주 다 없어졌다 똑똑해졌어 이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배 접으면 되죠 배 접는게 없던데 그런거는 조선수에 가면은 배 수령하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저주 까놓고 갈게요 어 뭐야 어 붓뼈? 호시되지않은 붓뼈 눈알이라 어 안되네 붓뼈 어 지니 지민이 그러면 제톤인가요? 예 저는 이만 여기서 독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저 지금 옆에 지금 저 물고기 잡돼있거든요 예 저기서 물고기 잡으면서 노후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후를 즐긴다고요? 노후 자금도 마련했겠다 정수씨 혼자 다니면 죽어요 정수씨 잘 생각하세요 정수씨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세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인간들하고 헤어지면 그 결말은 그냥 죽는거밖에 없어요 아니 노세도 먹을건 주면서 키운다고 낚시를 하러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거에요 우리가? 저희 이쪽에 이쪽에 안개를 좀 걷어보면 던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상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예예 잘해줄게요 노세씨 갈 때 배 접어가지고 갖고 오세요 저기 죄송한데 자꾸 그러면 여기로 다 소환할 수가 있어요 아예 지금까지 걸어간거 다 그냥 무용지물로 무한뺑뺑이 돌릴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니다 접어가지고 갈게요 어? 소용돌이 아이고 우리 배에 아! 선박 데미지 아 우리 배인데 아 왜요 뭐야 픽업해드려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혹시나 뭐 픽업해달라니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 이제 카우스가 다가왔네 배에 다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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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이 수령을 한다? 그럼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수리 아 수리하고 해야돼요? 재밌는 상황이네 진행시켜 서비스 배 수리 87골드 수리 수리를 수령이 수령에서 수리를 상선증서 자 그러면은 저는요 어둠의 카니발 아직도 못가요? 그 있어요? 입장권? 티켓이 있어야되요 입장권 없잖아요 티켓이 없으면 가도 없어요 아 난 동생이라서 초대권도 안줘? 그거 사야되요 그 메뉴에서 초기 메뉴에서 스틱 책 던전이야 전전이야 자 드디어 나왔어 들어갑니다 UA ietnam 그러면은 거리재기 이동붙어서 덱고 이거를 돈템으로 차고요 돈템 맞죠? 소음 발생기 뭐 이런거 아니죠? 돈템이죠? 예 돈템 여기는 조금 이제 카우스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래 그래 갑시다 카우스 오면 세지거든 형! 왕쌍 김종수씨 예 이거 집중력 다 써서 들어가요 예? 제가 들어갈 수 있을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쉬세요 예 자 들어갑니다 네네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다 들어갔어요? 노새 들어 보냈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거 말씀이네 자 딱딱해 보입니다 자 원령부터 잡아야겠죠? 약하네요 이제 5레벨달이네요 내가 이제 약해졌어 이제 더이상 옛날에 그 덴딜러가 아닙니다 나 굴입니다 이제 아 나 굴요 나 새로운 무기 얻지 않으면 이제 굴입니다 프로야구에서도 초반에 막 잘하는 팀 있으면 이제 김재박 감독님이 이랬거든요 재능충인데 재능이 잘 받았네 다운팀 이즈 다운 어 내려갈팀은 내려간다 저는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냥 마녀옆에 씁니다 뭐 결제받지 않아요? 자 이런 의뢰로 놓고 좋아요 광역 광역 광역으로 할까요? 꽃게 밀는게 낫지 않나요? 예 아니 전 처음에 광역으로 해놔서 광역을 쓴가부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 오케이 어 잘못 쳤다 샥 모빙으로 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펄형이 원령을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는데 풀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실 저거는 집중도 많고 가운데 원령은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슬퍼 그럼 제가 개를 개 세게 때려놓을 테니까 종수가 좀 잡아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부숴봐 개딱지 한번 부숴봐 아 아 저는 못 잡겠는데요? 좋았어 그러면 개를 미세요 개를 밀라고요? 한번 밀었잖아요 아 밀었어요? 방금 밀었어요 여기까지 참나 아 왜요? 아니 그러면 루바토 한번 가볼까요? 루바토 끝까지 밀기 증발 면역이 증발 면역 증발 면역 수분 면역 어 종수씨 화끈한데? 종수씨 불타고 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불탐? 저는 각종 종수씨 왜 이렇게 불탐? 아니 두분이 두분이 강하다면 저는 각종 템빨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죽을 것 같으면 템빨로 버티고 있어요 아 나 이제 약해져 그러면은 저 호민이 형하고 월이 형 같이 잡아야겠다 어 뭐 아무거나 해보세요 저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와우 와 개쎄 저는 그렇다면은 두 개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와 두 개 두 턴 동시에 오네 와 아 뜨거 이 자식 내가 이 자식 죽이겠습니다 죽여버리세요 아 완벽하게 와 미쳤다 오가 그렇게 신났어? 넌 벨도 없이 에이스였어 이번 싸움은 내가 추문 허용했어 추문 자 준비 어 힐 한번 하실래요? 한 번 할까요? 힐 한번 하세요 깔끔한데 어 난 풀피인데 어 난 풀피래 풀피면 좋은거잖아 아 난 풀피인데 뭐야 힐 안했네? 격파하죠 격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아 팔아버렸네 내가 도끼? 도끼가 엘리트문 그거 부시는게 있던데 맞아 아까 파이드라 24원이였는데 깡 전사는 꼭 필요하네 뭐야 신의 수염 뭐야 방금 신의 수염 생긴건가? 아 나 약초 채집있어 아 그냥 생겼어 아 미친 그냥 보너스야 저 모자 그거거든요 어 모자 하필 감히 내 친구를 때리려고 해 형 예? 왜요? 못 때릴거야 지금 근데 왜 클릭이 안돼요 어 됐다 얘 때리려고요 인프 인 뷰? 인프에 저 푸드워크가 참을 수가 없어 오케이 인 뷰 히스프 앗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흐으 그러면 제가 이... 얄미우네 칠까요? 이거 침착맨님이 한 방에 킬 가능한가요? 인 뷰? 네 인 뷰 되죠? 인 뷰 저도 한 방에 나요 저도 자존감 한 번 높여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 푸드워크 근데 만만치 않아요 집중써서 아니요 원빵입니다 깽 와... 이야... 나 아까도 한때는 재능충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익사한 시체를 때려놓겠습니다 좋습니다 빵 우와 죽어버리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약해 상처로운데? 아 언데도 츄 됨 있구나 내가 아 그렇네 리 따르단도 리 따르단도 리 따르 단도 아... 센데? 나 이렇게 약해 빠진 템으로도 센데? 뱀 칼이 불타는게 너무 멋있네 내가 제대로 했다 갑자기 내 템이 막 쏟아졌어 그 막 갓바랑 막 이런게 아 근데 이거 지하도 있네 돈들어오는구만 회복할까요? 회복 한번 하죠 시원하게 한번 하죠 근데 굳이? 아 시원하게 한번 해네 그래 돈도 많은데 가십시다 갑시다 아 나 마음 피웠는데 호민이형 불편하죠? 나 마음 피웠는데? 격투가 격투가 주먹이 운다 제가 격투가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화약원숭이부터 잡아야될거같아 근데 화약원숭이는 제가 못잡으니까 한 마을 못잡은거 그럼 제가 화약원숭이를 뒤로 밀게요 예 오 형이 원숭이 잡고 제가 해골마술사 왜냐면 원대드니까 제가 해골마술사 잡는게 효율이 좋아 왜에에에에에에에!? 치명차 터졌어 언대드 추댐 25%가 있어 어 좋은데? 우리 왜케 안정적이지? 언대드한테 얘기해 아 레벨업 좋아요 종수씨 어? 내꺼네? 굉장히 심플한 갑옷이네요 저항이 5 붙었는데 힘이 그 대신 3이 없어요 저항 4가 좋아요 힘 3이 좋아요 이거요? 전 힘이요 힘이 정확도가 올라가서 칼이 좋아서 대형 활! 비교해봐 비교해봐 장착 비교해봐 아 훨씬 좋네 훨씬 좋아 짐승에 대한 데미지 20% 그것도 그렇고 일단 기본 데미지 근데 4번이야 이게 땅땅땅 짐승이가 노세도 맞는거 아니에요? 예? 노세? 종수씨 원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종수씨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200골드씩 나눠요 아니요 왜요? 100골드씩은 나눠 아니요 저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 힐 안할거니까 저는 여기서 모자를 바꿨습니다 에? 어 좋아 좋아 그거 좋은 자세야 아 맞아맞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근데 바꿨죠? 100골드씩 나눠요 종수씨 인생 찾았잖아요 지금 다시 아 알았어요 제가 바꿨으니까 100골드씩은 드릴게요 나도 하나 썼으니까 그건 인정이죠 100골드씩 받아 우리도 모아서 이제 상점 가면 허락 안받고 맘대로 좀 삽시다 우리도 아니 이미 템이 넘치시 않아요 사실 나도 예전부터 사보고 싶긴 했어 오오오옷 오오옷 오옷 오옷 아 그런데 별로 아 재미없는 것만 봐라 종수씨 3개 사요? 시내스엄 2개씩 사가지고 시내스엄 전재산 전재산으로 사세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거 바가지야 그냥 하나 살게 근데 여기서 먹는 맛이 또 있어 그것도 많아있네 그... 뭐라고 해야되지? 관광지에서 먹는 맛이 있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시원한 냉수 한잔 사이다 한잔 필요없죠 아 이거 재밌네 개국백숙이 맛은 좋대 그건 맞지 아 난 애매하게 29네 요구를 쳐야될까요 제가 해골마술사 담당 집중이동 이건 뭐죠? 집중이동은 모르겠어요 무기저격 안전거리 이건 뭘까요 다 무기 시프트 클릭하면 나오는데 일단 쏠게요 해골마술사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해골마술사는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인프 현찰을 쏠게요 조개 쏠까요? 인프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피 오 장군이야 인정 제가 그럼 인프 마무리할게요 아니면 준네 킹받게? 방역딜? 어 좋다 딩디리딩딩 쎄다 쎄 어? 저 45딜이네 45딜이네 조개 마무리? 조개가 안돼 언데드한테만 45 아 나 실사해요 아까 46이었거든요 제가 광역딜 안했으면 못잡았어요 음 음 음 아 나 40분 뼈 화살이 분리됐어 큰일날뻔했어 나야? 조개? 뭐야? 우와 쎄다 반이 달았어? 종수씨 혼자만 달았을 때는 그 수염 먹으면 안돼요 왜죠? 아니 혼자서도 족발 2인분 3인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그럴 수 있죠 효율이 중요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게 중요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종수씨는 우리 조직에서 키운 인재라는거 종수씨의 몸은 종수씨의 몸이 아니에요 방어구는 당연히 저 줘야겠죠? 인정하시죠? 공포면역 어 이거 좋아 공포면역 좋은거 같아 필요없어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골드보빼기가 아 일단 받으세요 받아놔요 저 목걸이도 파티 회피 2가 있어요 두 분의 회피 중에 2는 제 몫이에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절 면역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내가 뚝배기를 기절 면역과 뚝배기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27 최대 데미지 단일 대상 집중 이동이 5번인데 엄청 세게 때리는거구나 무기작용을 초기화 시키는거고 응 여기 다 써있어 회피 증가 아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 그 골드의 동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인정하시죠 예 가스트랩 능지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안돼요 어 맞아요 그리고 종수씨 과감하게 여기서 신의 수염을 쓰겠습니다 어 종수씨 이거 빨리 하세요 예? 트랩 트랩 속도네 이거 속도 트랩 좀 능지야 능지 능지 종수씨한테 모든게 걸려있어 지금 파티 저주에요? 소수씨한테 모든게 걸려있어 집중이던 하나만 쓸게요 요 ждet 오오오오시비 됐지 뭐 어?? 책도 없어요 Merry pull 린지 린지가 적극적이었어 나 궁수인데 실명했어 여기서 각자가요? 아니면은 이거 우리 실패하면 23%로 안 나오면은 호민 형한테 넘기고 호민 형이 집중력 다 써서 풀어야 돼 일단 풀어야 돼 이 저주를 잠깐만요 우리 다 그거 있어요 마녀의 뼈 하나씩 있어 그거 쓸거야? 써야돼 이거 안쓰면 바보가 되거든요 근데 해보고 하지 왜 지금 써야? 젖이 또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급해 아 잘못 눌렀어 난 이게 회색으로 되어있었는데 아 이런식으로? 지금 골드는 전부 저한테 있다는거를 오케이 이런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저 그거 있어요 황금초 먹고 집중 써가지고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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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집중 3개 쓰면 되는데 왜 이거를 자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종수씨 종수씨 백골드만 백골드가 왜 나와요 아 백골드만 거절할거에요 조용히 해 백골드만 주세요 열 받게 하지 말라고요 자 이렇게 자고 너무들 하시네 이분들 엄마나 백원만 왜 떡지사개 무슨 딱지 코 딱지 자 이러면 제가 여기서 엄마 백원만 왜 떡지사개 무슨 딱지 코 딱지 와 좋다 됐습니다 콜렉스가요 종수 종수가 그거 든든해 다시 모자를 이제 모임용 모자로 젊은 수심이 좋더라 뜨뜻뜻뜻 아 진짜 뜨뜻뜻뜻뜻 김종수가 좋더라 뜨뜻뜻뜻 심지어 흐흫흐흐흫흐흐흐흫흔 기분이 좋으니 나셨네 재미주신가봐 44를 줄수 있어 데미지 아이 이게 뭐야 44 크리티컬을 타주지 않을까 크리 크리를 한번 노려볼까요 쨌장 종수가 광역기 되지 않습니까 피할거에요 어? 나 왜 이렇게 약해? 난 이제 약해 난 약해! 와... 바티지로 고맙습니다 감동이야 임현. 임현 잡아야겠다. 임현 빵! 저주 걸려있네 힘이 급격해. 나한테 힘 없어도 돼 굿건! 굿건이 앞으로 굿건이라고 하세요 동굴 거미 녀석 용서 못한다! 콜더샷 와... 치명타 미쳤다 자, 노세! 노세 턴 노세라니 형? 노세 23 노세가 다 아는데 노세 잘하네 노세가 아니죠? 노세 맛집이네 그냥 두 번 쏜다 오오오 경려 힐도 해줘 경려도 해줘 돈도 벌어줘 미쳤는데? 미쳤어 음악가는 꼭 필요하다 자, 노세야 황금 좀 불려라 아 진짜 어 이거 제거 기절명 좋네요 획득 있잖아요 이거 드렸잖아요 아까 아 팔았어요 아까 비장금 마련하려고 그러는거잖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집장료님 자꾸 있는거 없다면서 갖고 가는거 제가 다 알거든요 어? 흑기사다 흑기사 노파 노파 검은 노파 밀봉용 소장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 어... 관통데미지 없어요? 아아... 된다 된다 돼 관통데미지 돼 돼요? 근데 어차피 쟤 마법방어라 언기? 언기됨? 검은 노파 한방에 보낼게요 언기는? 아잇 아 오랜만이다 노파 노파는 못잡지 산성젤리를 산젤리부터 잡아야 돼 왜냐면 무기가 녹아버리거든 녹죠 아아... 세다 자 저도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잘못 샀다 오오 잘못 샀어요 왜 나한테 오는거야 오오오 서서히 차라리 파티 모자 녹아버렸으면 좋겠다 산성화 아... 오 언기 언기 잡으세요 언기 무슨말씀이든 단원초 쓸거에요 아 언기 잡으면 이거 없어져요 아니에요 산성 잡아야 없어져요 아니 그니까 언기 잡고 산성 질리 이번 턴에 잡으면 없어져요 와우 예 아 돈 내고 사면 돼요 악기똥이에요 안집잖아요 아니 호민영 호민영 아 호민영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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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씨 아이템은 우리 조지껍니다 한 번 쓰지 마세요 한 번 쓰지 마세요 자 돈을 불려라 황금노새야 녹슨양랄검 어? 녹슨양랄검 어? 왜? 왜 가져와요 내껀데 야 이렇게 하시는거 안했는데 아니 쓰레기잖아요 뭔 쓰레기야 범민데 쓰레기나 내가 가졌어요 우와 세다 아니 내가 모자를요 예 모자를 이렇게 던전 들어왔을 때는 중간에 바꼬 끼고 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갑자기 힐을 해야될 때가 나오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투할때는 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썼어요 아! 아! 아 피했어 와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전 이거로 할게요 으어샤 오우 방해 됐어 밀어버렸어 저쪽으로 쟤는 또 이쪽으로 받네 불의사제부터 잡을까요 1.4로 불의사제 번개바인 한도가 이제 이제 바보됐어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모리 피할 것이야 잠깐만 우리 세 번만에 잡아야잖아요 누구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엄마를 잡는게 낫지 않나 건바한테 제가 물리를 뚫을 수 있는게 없어요 관통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얼음사재 울며 겨자먹기로 잡아야 되네 아니면은 얼음사재를 밀고 아니구나 우리 셋이 합치면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을까 일단 한번 밀리긴 하는데 오바를 써야되나 친척민이 제가 도발을 할게요 저격? 저격은 뭐지? 저격? 무기를 부수는거 아니야? 종이 다 찢어버리는거 아니야? 좋아 좋아 가운데있다 괜히 맞기 뭐야 우리 쇼크모자 어디갔어요? 아 이거는 툭 힘든데 아 홈이 형님이 쇼크모자 쓰고 있다가 이걸 바꿨구나 네 쇼크모자 다시 쓰세요 쇼크모자 다시 쓸까 진짜? 쇼크모자가 더 좋은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우 오우 제가 힐 한번 돌릴게요 우리 열.. 열한개 있어요? 예 이참 이참 힐러 이럴려고 쓴거니까 뭐 좀 사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쉽죠 껌이죠 눈감고도 해요 예? 이거 제가 힐 안썼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아 이거 됐구나 나 쏘크 쏘크 나 쏘크 때문에 그래 쏘크 쇼크모자 좋아 남은거 번개바이어 밀쳐지게 되나? 아 쏘크 쏘크 아 쇼크모자 쓸걸 도발? 이번텔은 못잡잖아 후두려패 후두려패 빨리패자 그냥 빨리패 죽이죠 응 좋아 그 칼에 방관없어요? 칼에 방관없어 홍패 лег Ahmed 출발 숨소리 어 토나야? 오오오 돌아버리기 날래기 멋있게 피했어 야! 코나 는 대관령 이조아 골 골 골 골 8 맞다아 6돈좀 주겠는걸? 130돈이면 70돈 더 주겠네요 황금노세야 불려라 100돈? 10회피 재능? 전 필요없는데요 제가 뜰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씨가 회피랑 재능이 뭐가 필요해요 재능 재능 저 재능충이잖아요 정수씨는 저 모자 고정이에요 아 무슨말이에요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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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재능이 뭐가 필요해 회피가 재능도 없는 노력충이였어 정수는 파티 1인데 정수씨는 재능이 91이야 그럼 파티 1 쓰지마요? 파티 1은 쓰는데 전투를 안할때 그럼 화상모잔데 허허이 그냥 줘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죠 제가 상점에 팔게요 아 침착무님 쓰실거면 드릴게요 네 저 주세요 근데 침착무님이 재능을 어디다 써요 저요? 저.. 스왑 예? 스왑 무기 스왑 이거는 제가 획득 모든 비자금은 제가 획득합니다 돈은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싸워 싸워 아 이제 200원씩 나눠요 솔직히 안 나눠요 아 자꾸 내가 원래 나누려고 했는데 침착맨집이라는 저게 너무 저거해서 넘길게요 이거야말로 이제 재능이 필요한 그거란 말이야 아 여기서 이럴때 재능모자를 쓰는거에요 아 재능모자 그니까 얼마나 좋아 야 재능교육 몇 퍼센트 재능이 거의 그러면 90몇 아니에요? 95 95가 됐어 재능이 최고입니다 이거 그거 맞다 잭니콜슨 조카 맞다 어 맞아 옛날 조카 와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이 사막 땅도 해결했어 다 해간다 다 해간다 그럼 여기서 카오스를 빼죠 저거 거의 다 왔으니까 저 뒤로 깨어쓰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배타고 다른데로 넘어가버리기 지니 지니가서 한 번 들리죠 이거 솔직히 200원씩 나눠요 지니가서 그거 쇼핑 지니가서 우리 플렉스 한 번 하죠 플렉스 한 번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200원씩 나눠드리고 고맙습니다 지니 남들 지니 지니 두 분도 돈 버는데 약간의 뭐 도움이 됐으니까 약간이라뇨 야 두 분은 뭐 싸울 줄 알지 돈 벌 줄 아세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이자로 버는 거지 사실 이게 골드 고백이라는 그게 없어져야 돼 파티를 하고 한 명이 희생 당하게 돼 롤에서 지금 서포터 같아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뺄게요 없어져야 되니까 골드 고백이라는 판기를 다 뺄게요 근데 이미 있어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없어져야 되는 스탯이야 진짜로 그 사람이 사실 주인공이 되거든 어 신비한 연못이다 노세는 들어가지 말고 노세는 잠깐 스탑 자 저는 지니로 지니로 민첩하기 한 번에 들어가버리기 음 민첩 써서 와아아아아아앙 띠용띠용띠용 와 금속판 나 불의 대낮 이거 살거야 나 이제 화해 안써 불의 대낮의 시대다 불의 대낮 어때요 괜찮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불의 대낮 네 저 넘기겠습니다 턴 오 철제 류트 있어요 빨리빨리 넘겨주는게 또 이게 매너입니다 에 용의 양날검 필요없잖아 어 팔짜류트가 좋은가 불 안좋은거 아 나 느리네 꼭사라고 잠깐만 이거 좀 보죠 디.. 어차피 난 딜러가 아니라서 아 이것도 파 아니 저게 파티팀이라고요 아 방어도랑 팀원들 올려주는거 턴 저는 일단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오 모두 회복된 아 이거 그거 샀어 그 활력 내가 활력이니까 다 치료 됐어 쩐다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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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회복타는데 너만 모두 회복돼 아아 너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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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회복 여기 지금 막힌거죠 여기는 오른쪽 위쪽 자 철제 루트가 몰토 크레센도와 몰토 루바토 파티에게 마법저항력과 그.. 저게 있어요 어.. 방어증가와 마법저항증가가 용날검이 엄청 좋다는데 아 그래요? 용날검 무조건 사야된다는데 용의 양날검 짱? 되게 좋은데 어 좋아보이는데 아 정확도가 올라가고 방어무시야 방무가 있어 방어무시가 있어 미쳤어 용가죽가복도 미쳤는데 용시리즈가 미쳤네 역시 용인가? 이거 모든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용의 전사 용의 전사를 만드는거 어때요? 용전사 만들기 좋다 근데 네 좋은거 같아요 그쵸 근데 용가죽가복은 너무 비싸요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좋지 양날검은 좋은데 효율이 좋아 또 벌면 되잖아 왜 효율이 좋냐 응 지금 그 템 차이가 그 몸통이 제일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효율이 좋다 저는 일단 예? 철제 류트 삽니다 철제 류트요 아 사세요 아 이건 사야죠 이건 사야돼 사야돼 샀어 그리고 호민이형은 모자 그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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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지지직 모자 지지직 모자 쓸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단연초를 또 삽니다 지지직 모자 지지직 모자 마녀의 뼈 사야돼요 마녀의 뼈 저는 약간 완전 힐러니까 치료용 도구 다 삽니다 네 마녀의 뼈랑 여러분 저주를 풀어줄 수 있게 단연초 돈은 충분하죠? 신의 수염은 10개 있으니까 안살케요 신의 수염은 10개 있으니까 안살케요 예 캐스트모드 와 포상금 이제 480주네 뭐야 캐스트? 정봉? 정봉? 정봉 잡아야돼 정봉 그리고 저 자야되나요? 신 정수씨? 네 네 하자 정봉 이제 배 타러 가면 되나요? 어디로 와야되죠? 아저씨? 정봉 홍민이 형 돈좀 줘요 169원 딱 169원이 필요해 진짜로? 저거? 줬어 일단 돈이 없어도 돼요 어? 이거 가야죠 신비한 연못 저게 왜가요? 여기 어디로 가는지 구경 잠깐만 정차이스크롤로 여기를 포그를 다 걷습니다 오 좋아 좋아 이런걸 해주란 말이야 포그를 여니브르그가 뒤에가 그거였네 뭐지? 이미 사용했네? 전체 맵을 볼 수 있나? 어디로 가야해? 어 여기 영웅석상 아직 그거다 안썼다 저는 여기로 지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물 저거 타고 마을로 넘어갈까요? 그쵸 저기 가야죠 아니요 배타고 올라갈까요? 배타고 가야죠 배타고 배도 타야되요 그리고 용검이 방어구 무시가 너무 대단해 그리고 팔자 이런거네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어 갤린 투구 너 왜 똑같은 투구가 두개씩 있어 너 왜 똑같은 투구가 두개씩 있어 파티에 피가 더 좋아 어? 하나는 소장용이야? 어 근데 이게 없네 어? 700원을 700원이 없네 안되네 뭘살라는데 근데 없어도 돼 용가죽가고선 필요없어 온라인책이 두개나 있네 어? 용의 양날검이 그거 그거네 뭐야 쌍수가 아니었네 응 한손이야 한손 근데 왜 양날검이라고 아 양날 날이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검은 원래의 양날인데 그니까 어 황패는 나는 일단 저걸 쓰고 다녀야겠네 화산보자말 부츠 부츠가요? 저항이 잘 없었어 근데 이게 더 좋은데 심 땜에? 응 근데 룩은 안 봐? 뭐야? 저걸 같이 입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이미 이 가 이걸 못 입어요 가보세요 아아 소음발생기 팝니다 쏟았어 그러면 500원 달라고 해 그러면 살 수 있잖아 종수야 500원 줘봐 왜 어? 왜 딱지 사기 하 딱지는 안돼 정확한 출처를 밝혀 진짜 멋있는거 한번 하게 나 멋있는거 한번만 하자 뭐할라고? 용가죽 세트 맞춘다고 용가죽 세트 뭐뭐 남았어요? 갑옷이랑 부츠요 근데 이거 갑옷이랑 부츠요? 근데 이거 갑옷 팔면은 용가죽도 할 수 있음 근데 둘 다는 못사는데 합치면 900인데? 그니까 원래 있는걸 팔면 돼요 원래 있던거 있잖아 있던거 세트 해야돼 세트 부츠는 안된다고 했는데 세트로 해야돼 근데 알겠어 대신 침착맨님 이건 명심하세요? 네 앞으로 한동안 침착맨님은 용돈 없어요? 아 그럼 안할래요 아니 세트 맞췄으면 이렇게 해야지 가산을 탕진했으면 한동안은 그거 해야지 형한테 빌린거 얼마였더라? 알았어요 이거 빌린척 없잖아 500걸드 드려요? 딱 얘기하세요 안돼 효율이 좀 떨어져요 효율이 좀 떨어져요 나중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양보하시겠어요? 12원 빌렸나? 네 나중에 할래요 이 기회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현명해요 자 이제 다음 코스 이동합시다 다들 이제 정비 마치셨으면 다음으로 갑니다 예 갑니다 네 우리 그럼 여기서 상선타고 위쪽으로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나 두칸 움직이는거야?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제가 형님께 저걸 드릴게요 뭐요? 상선 저걸 드릴게요 아 티켓이요? 상선증서 예 아 못주네 이거를 아 이거는 공룡인가 보다 아무나 가면 되겠다 아 아무나 가면 되나 좋네 미션 깨야 되는데 미션 무슨 미션? 네 아래 문어발 문어발 잡아야돼 문어발 489일 조 근데 이거 호환해가지고 물로 가는게 더 빠르긴 해 그렇지 배 다시 수령 아 이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요 지금 뭐 뜨는게 없는데 나는 넘겨야겠다 안떠요? 제가 가야되요? 에이 내가 없으니까 되는게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진짜 우리 진짜 리얼리 저 왕쌍 없으면 우리 진짜 어 나 이거 왜 안돼 수정 유트 그거 없는데? 철제 유트밖에 없는데 어 저 이게 안돼요 마우스가 안돼 응? 마우스가 안돼 마우스가 안돼 클릭해야 된다고? 응 왜 안돼 뭐야 안돼 클릭도 안돼 클릭은 되는데 버그래 버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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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턴넘기기 지금까지 노세만 했는데 고생하고 이제 막 8점이 필라도는데 일단 턴넘기기 소환할게요 일단 재접하면 안돼 내가 호스트인데 아 다른 사람이 저장 종료하래 아니 제가 이렇게 침착해서 소환하면 안돼요? 근데 이제 다른게 안돼요 일단 된다 지금 됐는데 클릭 이 간단한 클릭만 되고 응 그 맵 이동도 안되고 마우스도 안 먹어 원하던 반대 어디서 가죠? 저 이제 배에서만 기다려야돼 요니브루 쪽 갈까요? 요니브루 쪽 한번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거기 가면 안돼 퀘스트 가야지 어디 있는데 퀘스트? 퀘스트 누르면 나오잖아요 정신붕괴돼 같은 등에 아래로 가야돼 아 여기 하지말죠 골드 먹는건데 480골드인데요 저 금방 벌어 480골드는 요니브루 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경험수도 좀 저희가 돈먹는 스킬은 이제 만땅이에요 어디로 가야돼? 위로? 나 이제 이게 안돼 잘 못봐 뭐야 이거 조난 요청이 왔어 딱 봐도 악당인데 근데 구해줬어 260골드 이렇게 벌면 돼 돈 이렇게 벌면 돼 봤어? 이렇게 버는거야 돈은 아니 이거 상륙을 밑으로 해야되지 않아요? 여기 다 독수통인데 아 없어졌다 침착맨 안 움직여져요? 경의를 표하시죠 영웅석상이 남쪽에 있네요 움직여야 안돼 일단 저기 뭐야 남작의 정박지로 가서 배를 접어야 어? 안돼 그러니까 그럼 저장하고 꺼야겠네 안돼 안돼 아 클릭 뭐가 아무것도 안뜬다 그러면 저장하고 종료하세요 다시 들어가죠 저장도 안돼요 턴을 넘겨 일단 ESC도 한번 그니까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그냥 끄면 된대 그냥 끄는데 이게 만약에 안된다 이거야말로 도박이네요 근데 종수는 켠왕을 선언했다 호민영하고 나는 퇴근하지만 종수는 처음부터 해야된다 저 켠왕 선언 안했어요 제목이 안했어요? 안했어요 아까 네가 안했다는 얘기 듣고 이거는 나 혼자 독박시겠다 싶어서 와아 야 위험 넘친 능력이 대단하시네 노샌데? 그러면 이거 전턴에 저장돼서 껐다 켤게요 예 그러세요 아아 저 앞에 거북선도 있네 포더킹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가면 튕겨질걸요 안생기는데 안생기는데 어? 그러네 생겼다 형 형한테 복어 같아요 지금 복어요? 어허 와 좀 템 좋은거 많네 왕실 왕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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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알이 진짜 좋아보입니다 왕실 유트 이걸 살걸 지금 사면은 우리 게임에 적용 안되겠죠? 그쵸 왕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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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랄이 진짜 좋아보입니다 왕실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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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거 아니겠죠? 아직요? 왕실방 너무 사고 싶은데? 골드 곱빼기가 30%가 있어요.舔이 어때요? 골고보 왕실방 왕실방 좌우 왕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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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뉴트 하나 장만합니까? 어차피 이거 쓴다고 바로 나오는거 아니잖아 이게 운 좋으면 나오는거잖아 근데 적용이 안될거야 시작했으니까 어 이거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 불러오기 아 됐다 홈인스멜 그레이트 방으로 가셔서 비번 스멜입니다 사봅시다 이거 불러오기 이거에요? 아니 형은 홈인스멜 그레이트로 가서 스멜으로 자동조장되어 있어 스멜 비번이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경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딱 되어있고 설정이 아 재밌네 이 게임 그리고 거의 다 왔어 지금 두개만 하면 돼 이제 맞아 맞아 그리고 구조가 좀 단순하네 이거는 던점만 하면 돼서 너 이름이 대장쟁이였어? 다장.. 대장장이가 아니라 대장쟁이 뭐야 이거 형이 대장쟁이 누른거 아니야? 니가 눌러줘야 되는거 아니야? 내가 누른다고? 이거 내꺼 되는데? 봐봐 호민이 형이 눌러야 돼 형이 이게 형이 이걸 누른거 같은데? 내꺼? 그런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지금 하는 법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게 키워놓은거를 바꿀 수 있나봐 네 바꿀 수 있어 근데 그럼 이제 저번에도 바뀌었잖아 네가 한번 노세를 해봐요 침청민님 아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노세할까? 노세도 하던 놈이 하는거라 노세도 하는 사람이 하죠 자 자 홈인스멜 그레이트방 역지사지라는게 있어서 자 홈인스..스멜 그레이트 비번은 스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딱 뜨면은 이게 클릭하는게 자기 캐릭이에요 아아아아 그래서 누르면 안되네 내 캐릭터만 클릭해야된다? 여기 나오면 제가 클릭해야돼 정수씨 클릭했고 아아아아 제꺼는 아무도 클릭안하실거 같은데요? 네? 제꺼는 아무도 클릭안하실거 같은데요? 하죠 어 내 캐릭터 되게 멋있어 저 저... 저 뭐라고 해야되죠? 머리에서 뿜뿜하네 아 머리가 아니고 저 무기가 너무 멋있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자들 저장된다 이제 돼요 이제 돼요 전혀 로스가 없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예 남작의 정박지로 갈까요 일단? 예 아 근데 나 퀘스트 깨고 가고 싶은데 우리 여기서 이제 또 찾아야되잖아요 메인 퀘스트 메인 퀘스트 네 자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배 접어오시고 예 저네요 네 배를 접어오라구요? 네 여기서 그 저쪽 저 초록색 지붕으로 가시면 배가 접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턴 한 칸 한 칸 눌러야죠 그래서 요리 부르그 오케이 오이구 오 퀘스트 파티 EXE 경험치 아이템은 뭔데 오? 오? 카오스 망패? 번개 활은 뭐에요? 번개 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했는데 모르겠는데 불에 대한 데미지가 있어요 그 대신 불 속성한테 양조 낭마 암살자 복장은 뭐야? 맨 밑에 암살자 복장 한번 봐줘 암살자 복장 미르딘! 좋은데? 린지 재능 떨어지고 린지 이거는 좋네요 제가 나중에 돈 모아서 살게요 필요하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필요한지 100원씩 원조해 주죠 종수씨는 200원 테스트가 380골드 먹는 테스트가 있고 흑요석검 깨지는거라 그리고 971골드짜리가 있어요 테스트가 요거 봤죠 번개왈 저거 진짜 사기라는데요 저거 번개왈을 사야겠습니다 저 그러면 120원만 주세요 백허선 갔다가 질척한 정박지가 않은 요코스 그 순간이동 스크롤이나 타운포탈 스크롤이 있다면 금상청하겠죠 형님 뭐라고요 번개왈이 사기래 아 이거요? 에 그거 좀 사주시겠어요? 아 제가 1억을 구매해놓겠습니다 형님은 그 저 뭐야 배 대시고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샀습니다 크흑 발렛파확힝 멘 매엔낙 쥬기 캬쥬 알렛파킹비로 번개할 장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하고 이렇게하고 정박했어 그다음 여기도 상용 그 다음에 서비스 아니다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배를 어떻게 접어? 그 서비스 보시면은 네 저기 배 회수하기 두번째꺼 있어요 배 다시 수령이요? 네 배를 클릭하시면 저 배를 클릭하시면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왔어요 자 발렛빛 화일 주우라 화일 주우라 화일 주우라 저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우리 내려가서 던전 찾죠? 마녀의 뼈도 3개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퀘스트가 있는데 백허성을 왔다갔다 해거든요? 그러면은 요.. 어디야? 배를 타고 요리로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히타스크로 써도 되고 걸어가서 여기서 배 풀고 저 위에 포그 안 걷고 가? 저쪽에 뭐 있을 것 같아 요 근처 돌다보면 뭐 나을 것 같은데? 던전 하나 위로 한번 가볼까요? 요쪽 가볼까요? 왠지 서북쪽에서 냄새가 나 서북쪽 한번 가보시죠 어? 이거 암살자템 마지막템이래 암살자 복장 암살자 복장 마지막템이래 아니 근데 너무 비싸 어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방어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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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구인데? 그러네 이거 쓰시고 암살자템 이거 쓰시고 예 한동안 형님은 이제 용돈 없이 아 좋아요 나도 나도 그냥 써도 되겠는데? 잊어보니까 좋아 요거 쓰시고 그 침착맨님 카오스 방패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685골드가 필요해요 카오스 방패 필요없어요 있는걸 다 합치면은 633 100 634골드거든요 카 sect 각자 비사금 다 푸세요 여기서 카오스 방패랑 암살자 복장 사고 갑니다 마다 드릴께요 카오스 방패랑 암살자 복장 사고갑니다 너무 좋다고? 왜 좋아 и 총합 2밖에 안 늘어나는데? 일단 저한테 돈 다 모으시고 침착맨님, 주호민 형님 잡템 다 파시고 오늘 여기서 제가 쇼핑 마무리 딱 하고 한동안 돈도 바짝 벌고 쓸때 쓰고 진짜 든든하다 저게 해줘야 돼 저게 맞아 용가죽갑옷이 더 좋은데? 용가죽갑옷은 어... 돈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제 그 아이템 지금 안 쓰는 거 다 파시고 돈 저한테 다 몰아주세요 제가 이거 두 개 사갖고 분출하겠습니다 그냥 줘 저 판매가 안 돼요 여기 마을이 아니라서 돈 줍니다 네 좋아요 1골드는 왜 남겼어요? 비상금이요 비상금이요? 알겠습니다 1골드는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이 은전 한입이 갖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거 저도 잡템 다 팔게요 거리재기 이동보너스 활동납치법 이것나 써야 돼 증폭수정 팔고 연주형 아 모자가 세 개나 필요 없어 사실 교파에 두고 과감하게 팔아버립니다 침착민님 이거 안 쓰시잖아요 그죠? 예 팔아버리고 딱 됐어 시작해서 암살자 복장 암살자 복장이라니 너무 설렙니다 아 바로바로 그냥 잠깐만요 건조한 쓰레기 퀘스트하면 480골드 들어오잖아요 그건 또 쓸 데가 있어요 아니 저 퀘스트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아니 바로 옆에 해요 어딘데요 여기요 그냥 너무 멀쩡 배타고 그냥 배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뭐가 멀어 자 일단 샀고 아이템 분출합니다 자 받으세요 여기서 배타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나도 1골드 남았네 알뜰하게 썼다 우리 진짜 알뜰하게 썼다 카우스 방패 침착민님 그리고 암살자봉짱 호민영님 자 분출 완료 아 고맙습니다 나 카우스 방패는 필요 없는데 우와 나 오늘 진짜 멋있어서 미쳤어 이거 룩달이다 룩달 자 이제 나 모자랑 너무 어울려 그리고 옷이 어 그러게 왼쪽으로 갑니다 저 멀린 고위경빈 잡으면서 갈게요 알겠습니다 고위경빈 Said 오 신도 의식도구 신도 어 신도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ур 우리 이거 둘이 잡을 수 있지 둘이 잡을 수 있죠? 저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새 무기가 생겼어요 완전 암살진데? 와 뭔가 시금해 그리고 종수씨 갓바 뭐에요? 저요? 모르겠어요 돈 갓반가? 아마 그 일반 저 그 종수씨도 그냥 그거 차도 될텐데 암살자 같은거 그런거 용가죽 강원조가 워낙 좋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니까 나중에 돈 모으면 제꺼 살게 이거 다섯개 채웠어? 번개샷? 번개샷! 쇼크다 야 이거 쇼크가 들어있어 쇼크가 들어있어서 진짜 열받게 할수있다 이거 우린 또 쇼크 면역이야 맞네 우리는 면역이고 열받아 어 돈 금방 멀어요 나 그리고 무슨 막 진짜 옷이랑 찰떡이야 모자가 지금 느낌이 달라 65골드를 벌었으면 추가로 한 31골드를 먹어야지 20몇밖에 안돌았어 어디서 세는거야?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아 제가 철제 뉴트를 바꿨네요 뉴트가 이제 조금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골손실 골손실 났어요? 신도의식도구는 침착맨님이 찍으면 좋겠네요 이게 체력방이니까 종수씨는 옷이 그냥 그거네 광대 딱 특화네 겉모습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면이 중요한거죠 교교 교교 거기 왜가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나 아니 여기 괜히 왔나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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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러가죠 백허성 백허성 아니면 건조한 쓰레기 침착맨님 이렇게 하죠 침착맨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 활력이니까 깨고 요쪽 잠깐만 가보면 요기에 물임표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에 막 던전 있을 수 있거든요 벗기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배타고 여기나 여기 배타고 가죠 동면역까지 있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넘깁니다 아 오민형님 형님 아까 쓰시던 갑옷은 파셨나요? 아니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그거라도 나이성 어 스커즈도 있네 스커즈가 더 싫지 않나? 스컬즈도 싫고 스커즈? 스커즈 근데 너무 멀리 있지 않나? 스커즈는 그걸 잡아도 되는데 케오스? 저는 둘다 좋은 것 같아요 반반 케오스 케오스? 스커즈는 그냥 잡으면 되는데 케오스 스커즈 살려두면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긴 하더라구요 제가 그럼 이거 때릴게요 형님 저 갑옷 지금 잠깐만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드렸어요 주셨어요? 네 모험자 갑옷 아 근데 이거 재능이 떨어지네 이것도 드릴게요 난 재능이 떨어지면 안되죠 길이를.. 어 이거를 주신다고요? 근데 저는 모임용 모자 써야되요 파티치료 해야되기 때문에 파티치료 해야되기 때문에 야 이거를 여기까지 짬처리가 되네요 자 그럼 칩이 겁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어 왜 멀링? 못싸워 저 없이 아 지원이 안됐네 교교 쇼크 집어넣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대좋아 쇼크 진짜 아니 쇼크가 있으면 아까 방해장진구가 필요가 없잖아 쟤 아무것도 못했어 쭈렉이죠 쭈렉이 확정은 하나 망가뜨리는게 확률이 완전 줄여져 안 밀리네 와 미친 다시 에이스가 된다 와이씨 아 골손실 조금 났는데 교교 저는 독을 못 밟거든요 제가 밟을게요 내려가세요 그냥 가보세요 어 뭐야 갑자기요 산성덩어리 잡아보죠 속동을 몸에 바르면 우리에겐 쇼크가 있습니다만 쇼크가 근데 순간정지인가 범위지완사 쇼크? 쇼크 그거 오오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팀 방어들 팀 방어들 패서 죽이면 될거같은데 패서 죽일까요 띵 자 심장면 새로운 무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용검용검 슬라이스 용의검 27 쎕 98 정확도 엄청 올라가 이게 데미지 줄었는데 쎕이야 쎕 이름이 근데 27딜이야 쎕 쎕인데 27딜 딱맞네 딱맞아 아 골드 금방 모이죠 어 좋다 좋다 자 그러면은 저는 턴 넘길게요 일단 여기있고 네 다른 분들이 저기 한번만 밟고 오시면 될까 저도 그럼 턴 넘기겠습니다 네 자 심장면님 제독 오 신비한 연못 가봐야지 음 버터지죠 어디로 가야시게 쭈웅 아 갈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도구 완전 그거네 디아블로의 그거 웨이포인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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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가리가 막 생겼어 이제 건조한 쓰레기 아니 가시면 안되죠 건조한 쓰레기 가서 정신분깨자 어때요 아니 여기서 3조한 쓰레기가 어디요 480원 건조한 쓰레기 건스 쭈웅 이렇게 갔어 진짜 응 어딘데 건스 다른 대륙으로 갔어 근데 다 갈 수 있어요 저거 다 밟아서 가면 돼 빨간 젤리 와 진짜 쎈애들이 많이 생겼다 아 건조한 쓰레기 응 건스 위쪽 대륙으로 오란 얘기에요? 배 안타고 응 왜냐면 배 안타고 건너가서 이쪽 항구에서 우리 상선 저거 접어놨으니까 배 어차피 접었잖아 좋네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신년 신년으로 어 뭐야 걸렸어 혼자 싸워야돼 방어밖에 없어 잠깐만 나 노세 노세만 냅뒀더니 그죠 아하 이거 이거 하애나가 공격했어 저는 도망도 못가요 그냥 방어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요 도망 72 아니 잡을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안돼 아 이거 안돼 와와와와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오 이거 집중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 도망가 집중 하나 둘 내 집중을 이런데 세레머니네 세레머니 우리 이거 못 들어가요 얘 못 잡으면 아니 호민이 형이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만 안 두겠어 이 더러운 세상 쇼크 매기면서 하면 어 저 다년초 먹었어요 약초 재짐으로 가만 안 둬네 아 다년초 습뜨겠어요? 네 갯귤 엔씨가 있어? 쇼크 면역인가 감전 쇼크 면역이야 쇼면 하지만 하지만 기절 면역도 기절도 면역이네 어쨌든 해야 되는 건 쇼크 밖에 없네요 친구 데려왔어 골드샷 와 치명타 내가 만만해? 어? 미루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기똥 쇼내 훌렉상 아 그럼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될까봐 죽으면 저 이거 골드 저거 날라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거졌어 와 바보 저주 딜 괜찮은데 괜찮아요 똥 자아 오 레벨업 에브 쏘 오세요 이게 약간 그런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무술 배우지 않고 보디가드 고용하는 어 저주 받은 영토 내가 지나가서 다 뚫어야겠다 이거 뭐야 위험한 절벽 위험한 절벽 거기에 위험한 절벽 한번 갔다오세요 제가 포탈 열어드릴게요 뛰어내려 어? 희모도 하는거네 아이템 유친 죽년 아 죽은 년껏 저주 면역이잖아 너 저주 면역 내가 지나가면 다 벗겨낼 수 있어 저주성소가 진짜 말이 안돼 이거 너무 사기야 들어 오시죠 아 압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 또 만났어 아 나 진짜 너무 열받아 몰래 지나가야 돼 나 개압보여 몰지 몰지 나 저 아 되게 화나네 몰지 어 지나갔어 44% 성공 나 사실 집중 쓰려고 그랬는데 몰지 건조한 쓰레기요? 건조한 쓰레기로 오세요 건스 제가 여기서 포탈을 뜰까요? 르건스 예? 그냥 그냥 뚫고 내려가요 아니면 포탈 써요 그냥 뚫고 내려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전 무섭단 말이에요 아직 연약해서 흠 아 내가 지나가면서 뚫어줘야되는구나 지능 어 렁지 렁지 굉장히 낮아 잘 못하는건 하지마 잘 못하는건 하지마 저 갑니다 어 파묻힌 아티팩트 좀 탐납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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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겨우 어 내가 이 근처까지 가면은 안되네 제가 이제 무덤 파헤치겠습니다 뭐야 73% 형편없잖아 잠깐만 먹어보... 먹어보니까 이거 열반데 잠깐만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시 들어갈수있잖아요 이러면은 아이템 집중 치우... 집중력 집중력을 키우구요 아 하나 더 팔았네 아까 아까 저거 돈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황금뿌리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황띠 아끼지마 확실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거 단열추 뭐야 그냥 경험치가 다야? 그리고 황금뿌리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 황금뿌리 하나 주지 그냥 아 황금뿌리나 하나 주지 그럼 다시 모임용 보자 이거 약초 수집합니다 제일 어울려요 가장 종수씨다워요 학자의 풀 와우 경험치 주는거잖아 그냥 에너지 부스트 나의 자아를 찾는 여행 거기는 왜 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냥 가고 싶었어요 어 저주 해제하면서 갑니다 네 아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막혔구나 한 칸 더 내려가지고 아 카니발 초대를 안 해주네 나 지금 도박 좀 해야되는데 도박 좀 해야되는데 도박 좀 해야되는데 아 세칸 됐어 이동력이 안좋으셔 형이 이제 찍으세요 정신분괴합니다 어 어 어색한 오 못싸워 같이 어 어 없는데요 어 괜찮네 아 잠시만요 아니 형님 노새 취급 제대로 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된다 이거 말 아 쇼크면역이네 정신분괴자는 쇼크면역 이네 다 쇼크면역이네 다 쇼크면역이네 아니 위스프부터 잡을게요 얘네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하우스랑 해봐야죠 비자금 만들려고 아 위험하다 어 나 정붕됐어 어 저 도망가도 될까요? 어? 어 이러면 나가린데 내가 혼란이 걸려서 내가 도망갔네 아 잠깐만 도망가도 될거에 놓고 침착믹이 도망간거에요? 나 혼란걸려서 얘가 자동으로 도망갔어 아 이게 뭐야 아 본능적으로 그냥 이건 안되겠다 싶은데 혼민이 형이 사기 떨어지는 바라니까 아 개웃기네 날이 밝았어 좋아좋아좋아 낮에 싸워야돼 몬스터는 낮에 약해진다고 내가 싸우면 안되잖아 이것도 네 가는 길을 일단 걷어내고 좋아요 아 아 난 호민이 형이 얘기하길래 호민이 형이 도망간줄 알았는데 들어갑니다 바로 싸워요 수비 월요 아니 한큰 저기였는데 참가를 못했다고? 이상하네 love 습 일 흠 회피 회피 흥중력 깍기고 아 흥중력 원래 없었고 누구부터 패는게 낫죠 위즈비죠 그래도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뇨 너무 잘 피해 놀란 달이 피해 제가 여기서 딜 보다는 어차피 마저가 되게 높잖아요 우리 팀에게 마법 저항력을 올려놓을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안 됐나 본데 좋아요 음 물리력을 좀 보여줘 너의 물리력 제가 좀 캐리해야겠네 이번건 황금초도 좀 사놔야겠다 나 돈도 많은데 나는 템빨로 승부하자 어? 뭔데 근데 면역이야 아닌데? 아 밀었구나 그냥 뒤로 밀어버렸어 위습들은 그냥 디버프고 정신분괴자가 디디네 쟤만 잡으면 되겠네 근데 정신분괴자 뒤로 밀어가지고 아 혼령하고 내가 어차피 잡아야되는구나 보호댐 종수가 이거 빼줘야겠다 제가 위습 말고 저 정신분괴자고 빼줄게요 응 뭐야 왜이래 저거 뭐야 첨보야? 응 데미잖아 씹어준 아 광역으로 했네 뚜까패 광역 정신분괴자 뚜까패 아 얘 기본 딜이 광이에요? 좋네 하긴 노래는 저거 들리지 아 좋아요 얘네는 약해 얘네는 약해 집중력은 어차피 없습니다 산화 피해 다 피해는게 좀 여기까지 굴러왔어 공이 은채 되게 안맞아 쟤이네 가랑비 빚어듯이 달고있는데? 그러니까 저장쟁이 지앱 후치면 제가 힐쓸게요 이제 끝냅니다 데미지 반사때문에 딜 들어오는거죠 살아있으면 반사해버려 자 뚫어버립니다 뚫겠습니다 박혔어 위습에 위습에 박혔어 흐흥 좋아 아파 데미지 반사가 27이야 너무 아파 대장창이 죽겠는데? 죽겠는데? 아 잡았다 자 좋아요 어 골드 잠깐만 이러면 한 200골드 더 주겠는데 나? 와 미친 미친 봐봐요 가길 잘했죠 가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또 이제 용의 갑옷 사죠 예? 용의 갑옷 살라고 험난한 여정을 마친게 아닌데요 정박지에서 배 소환할까요 어떻게 할래요 배 소환해서 일단 마을에 가야될거 같아요 우리가 좀 약해서 일단 저희 이렇게 해야죠 백허성 가죠 백허성 백허성 캐스트할라고 970거든 질척한 정박지로 가죠 이거를 제가 깨야 돈을 더 많이 주겠죠 아닌가 그건 또 다른가 종수씨가 깨야 돈 더 많이 줄거야 어 아 이거 배 소유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창매님 힐 한번 하셔야겠는데 안해요 배 타면 되죠 그냥 네 타서 소환해주세요 빅업 출발 어 크라켄이야 크라켄이다 어 혼자야 아니 다가오있어 아니 근데 너무 강력한데요 개쎄 개쎄 뭐야 각도가 왜이래 개쎄 각도가 왜이러니 이거 이거 치워야될거 같은데 200이 넘어 각도가 왜이러니 아니 이거 피가 200이 넘는데 피해야되는거 아냐 아 근데 각도가 이렇게 봐야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각이 왜이러니 할만해요 제가 파트치료하면서 버텨볼게요 아니 207 이거 잡을 수 있다고 잡아볼까요 누군 이럴려고 제가 장비 만들어드린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쇼크가 들어가요 점사를 해야돼 그러면은 대가리부터 할까요 문어발부터 할까요 촉수부터 잡느냐 면상부터 잡느냐인데 촉수부터 잡죠 그럴까요 다리부터 면상을 최대한 밀어내고 촉수로 가죠 좋습니다 왼쪽 촉수 근데 왠지 촉수 잡으면 또 나올거 같애 촉수 8개니까 아 그런가 잡죠 면상 눈가리 꽃이 아플거 같애 어 경력 쟤네가 방어도나 마방이 없어서 아 배가 부서지네 잠깐만 이거 배 부서지면 우리 죽어요 도망가야겠다 배에 데미지가 엄청나다 도망가자 도망갈 수는 있음 아 이거 크라켄한테 안 당하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아 9턴 근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안 샀지 샀어야 되는거네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 없어 도망 없어 아 일단 방어 증가 제가 올릴게요 수리 키트도 없잖아 우리 자 우리 물림방어로 올라갔어요 근데 배가 무너지면 끝이야 배가 무너지면 죽어요? 그게 그렇겠죠 근데 수리 키트도 없잖아 우리 헤엄쳐도 못가? 도망가 여행 근데 쟤 잡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배가리부터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배가리부터? 일단 촉수 하나 잡던거 마저 잡으면 배 부서지면 근처땅으로 가신대 아 근데? 어 좋아 잡을 수 있겠네 별거 아니야 이 자식들 쇼크를 늑가 쇼크를 구석구석 해줘야될 거 같은데? 아니 그 배기짜리있잖아 요거 다 잡죠 그냥 1.4? 바로? 1.4 다리 하나 없으면 공격팀 더 들어오니까 제가 여기서 힐을 힐 보다는 물리방어력 다시 올릴까요? 아니면 이번에 마법주왕 아 다리 하나만 잡으면 된대 아 그래? 나도 때릴까? 딜 저 대가리 하나만 버티면 호민 형하고 나랑 같이 잡으면 된거 방역 딜이에요 오 치명타 콜란? 콜란 호란 호란 크라켄에게 2목당 있어 아 때린다 쟤 때린다 잘 때려 좌법인데? 별거 아닌데? 다리 부서지면 도망가나봐 아 도망가네 이겼어 우리가 허섭하잖아 크라켄 쉑 대가리를 쏘면 죽여서 아이템 주고 뭐 그런거 아니야? 다음엔 우리 대가리 잡아보자 대가리 잡아보자 이거 수리 키트도 사야겠다 내가 살게 돈 쓰는 일은 나한테 맡기라고 아 낚시하고 가 자 그럼 서비스로 배 수리하고요 157골드 야 뭐 사는게 더 싸겠다 배 회수도 하실겁니까 제가 해볼까요 네 어 이렇게 그러면 바로 앞에 독성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다리거나 근데 앞에 멀링마법사가 있어요 어차피 멀링마법사 하려면 제가 가야되요 근데 제가 저까지 가야되잖아요 한두칸에 그래서 소모 턴 소모해서 해야될거 같은데 아니면 제가 여기서 그냥 밟고 지나가고 단연초 하나 써도 돼요 그럼 독이 없어지나 네 독제거니까 아 그러면은 턴을 소모를 줄이겠네요 정화스크롤 있지 않나 정화스크롤 쓰죠 땅바닥에 저기 치우는거 있지 않나 혹시 두분 정화스크롤 있으세요? 아 없네요 저 저 없어요 없어 통 묶고 가죠 밟을게요 또 있었어 나 혼자네 튀 기습당했어 은혜압보요 나는 튀어야겠는데 이거 그리고 두대 맞아야돼 대열밖에 안해 대열밖에 안해? 내가 만만해? 젖게 한 후에 단연초 써야겠다 뭐 이상한거 지저분한거 많이 나야겠어 일단 도망가 못 도망갔어 어 돌아버리고 일단 단연초 쓸게요 쓰고 도망가 어 실패 어 흥미진진해 어 너 자꾸 그럼 나도 너 때린다 내가 안 때리고 있을 때 빨리 도망가 어어어? 어어? 어어? 너 친구들 데리고 온다 어어어? 어어? 어어? 자아 나 도망간다 이제 이번에 도망 못가면 두대맞아요 놔 자아 혼내줘요 혼내줘요 누가 우리 멀링이 때렸어? 어어! 멀링이 뻘 한 번에 두 개 아까랑 달라 아까랑은 다르다 아까랑은 달라 격력까지 친구가 있을 때 최골인 진짜 좋다.. 쇼크kt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때 친구를 등에 업고 파대 때리기 쇼크 또 넣을꺼니깐 마무리 하십시오 멀링 요리를 받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자 옆에 경력 안 돼 안 돼 실패야 쇼크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해 다 성공해야지 디버프가 들어가는데 자 마법저항력 스커즈가 오고 있다 스커즈가 오고 있어 스커즈가 오고 돈도 올라가고 돈은 또 써야 들어오니까 어 이거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 저한테 넘겨주세요 가면 어 꿈의 부츠? 정령의 부츠? 정령 킷? 여어 용가죽 가부 삘트그? 카방 고블린창 꾸무부츠 황금류트 있어요 어? 개좋아요 황금류트 좋다 파티에게 공격력 증가 정화 스크롤 돌격 정화 스크롤 정화 스크롤 땡기는게 있네 회피 증가 황금류트랑 용가죽 가부사면 딱이다 그쵸? 황금류트랑 용가죽 가보죠 황금류트는 딱인데 용가죽 꿈에 부츠기도 있는데 꿈에 부츠기도 있는데 딱이긴 해 응 딱이긴 해 흠 꿈창머리 아까 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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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뭐야 그 캣스템 캣템? 봉편? 봉편? 봉편 줬어요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뭘 살거냐면 일단 황금류트 살게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729걸류가 남았는데 용가죽이 그니까 용가죽 갑옷을 침착맨님이 원하세요? 사요? 용가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가요? 저항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침착맨님께 용가죽 갑옷을 사드릴테니깐 침착맨님은 한동안 그 저기 쇼핑 금지에요 참 나 왜요 저도 꿈에 부츠 살 수 있는데 안사는거거든요 용가죽 부츠 사고 700 제일 비싼거거든요 우리가 산거중에 이건 약간 가전제품으로 타주면 80인치 TV 사는거에요 참 나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뭐 뭐야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런거랑 달라요 저거는 오케이 10년 써야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거는 사드릴테니까 끝까지 10년 쓰시는거에요 예 진짜 사주셨어 아 아니 이게 왜냐면 저항이 엄청 올라 아니 진짜 좋은거야 지금 저항이 1인데 9 되는거야 어 이거 사드리려고 뻔빠지게 잠도 못자고 이래가지고 지금 휴식도 못자거든요 원래 노새는 자는거 아니에요 뭐라는거에요 어 노새는 그게 없어 저도 이거 용가죽 가복 쓸 수 있다는거 아세요? 네 그니까 그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겠습니다 그거 3명 3명 써야돼 사실은 종수씨 써도 돼 진짜로 아니에요 저는 저거 침창군님 쓰시고 입어봐 그거 아니면은 어둠의 그거야 입어봐 룩 좀 보자 룩 좀 보자 이순신 장군처럼 될거 같아 봐봐 저항이 팔올라가고 그니까 좋아 힘은 사실 필요없어요 왜 그런줄 알아요? 힘은 정확도잖아요 정확도를 높여주는 스킬이 있어 별로 안 이쁘네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 질척한 정박지로 제가 갈거에요 예 다음 턴에 저희는 어디가죠? 저희는 이제 질척한 정박지에서 배를 타고 다음 미션을 찾으러 가야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못찾은데가 있잖아요 대륙중에 네 저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질척한 정박지에 가있을까요? 네 형님이 배 소환하고 저를 그리로 소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바로 옆으로 한칸만 이동해서 퀘스트게임을 해볼까 어? 나한테 그게 없나본데? 아 제가 접었네요 활력이 풀리네 얼른 그럼 턴을 넘기겠습니다 증서가 저한테 근데 스커즈가 오고있어 어디로 오는거지? 저 스커즈 오는데를 잡죠 심장민이 가면서 독 좀 제거해주세요 예 아 근데 이게 딱 딱풀이네 저기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 늪지대라 한 번에 못갈수도 있어 또 걸릴거 같애 정수는 크게 어울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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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싸울수있지않아요? 우리 싸울수있어 합류대 합류대 아 나 되게 괴롭힘당하네 오늘 겁마 쇼크 쇼크 넌 아무것도 못할거야 마법 못하죠 넌 아무것도 못해 아 실패해버리고 데미지 밖에 안들어가죠 미약하죠 와 나 데미지가 33이다 내 왜이렇게 세지? 아니 왜 22짜리인데 왜 11이나 들지? 어 그게 새로산 기타에요? 네 새로산 황릉 우와 3칸이라도 저렇게 세? 아니 왜이렇게 세지? 데미지 33이야 레벨업 축하합니다 게다가 골드 900이 있어요 크아 미친 음악가가 있으면 돈이 마를일이 없네 미친 진짜 583을 더 받았어 583을 더 줘요 왜 주는거야 도대체? 580점 퀘스트 완료 자 보트 뛰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맞아? 나눠 나눠 황금뉴트가 20% 골드 10% 크리티컬 YQX2 그다가 아니 데미지가 20인데 왜 33이튼 600원씩 나눠 예? 600원씩 나눠 찜창맨님 당신은 한동안 용돈 없어요 3분의 1관리 용의 갑옷 사드렸잖아요 나머지 돈은 우리 주작가님이랑 절위에 쓸겁니다 한동안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은 샀으니까 쭈 쭈형 1500원 저는 지금 암살자 옷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맞어 암살자 옷 사주실 땐 저는 아니 그만해 침창맨님 80인치 TV 살 동안 저는 이제 청소기 하나 산거거든요 그럼 생활비 200원씩 줘요 200원씩 자 우리 어디로 가요 이제 숙소비 저쪽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숙소비 침창맨님은 100골드 드립니다 검소하게 사세요 우리 어디로 가 이제 너무 많은데 돈이 좀 더 줘도 되겠네 우리는 어 우리 일로 가자 우리 안 가본데가 서북쪽밖에 없지 않아? 안 가본데 그 서북쪽이야 서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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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응 머링 응 아이 자꾸 좀 버릇 나빠져요 여기 깼는데? 아니 같이 가야지 나 안 태웠어? 어 태웠다 이게 태웠다 아 이것도 되네요? 그럼 바다가 태우는게 되네요? 바다가 태우기 어 바다로 태우기 바다로 미친 퍼거스 바다동굴 여깄네 어디 드롭된 아이템을 도둑맞을수도 있대 안 돼 퍼거스부터 잡아? 저 새끼 잡아 저거는 못참지 퍼거스 퍼거스 어딨어? 누름 넣어 여기서래 퍼거스 나 안 나오는데 누르도 럭키의 금고 가자 퍼거스 잡으러 가자 여기 이렇게 하시죠 여기 바다동굴 먹고 그럼 오아튼 쪽으로 해서 갈까요? 여기 여기 쾌적한 항구에다 내리고 오아튼으로? 좋은생각인거 같아요 그러면 도둑맞아요? 바다동굴건? 바다동굴 이거 던전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근데 이런거 바다에 되게 많아서 가보자 아 근데 되게 좋은거 나왔는데 뺏기면 열받겠다 안 뺏기면 되지 그건 맞지 뺏기면 하자 근데 아티팩트야 어이씨 원숭이? 그러면은 개 잡으면 다시 주지 않을까 원숭이? 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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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요? 아 아 아 근데 잡을 수 없잖아 얘네 좀 강력하다 구파이 쇼크 면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얘네 그냥 자폭인데? 아 아 자폭이 피했어 피했어 근데 쇼크 걸어놔가지고 벤시 벤시 잡을거야? 전 리치군주 때릴거에요 쇼크 면역이 있어가지고 벤시는 아 그래? 그러면 리치군주는 쇼크 걸렸으니까 살려두고 벤시 잡죠 리치 스컬지라 자 쟤가 난 언제 때려? 와우 아 승리의 포즈 오오 날래 날래 쟤가 여기서 광역킬 도 있고 딜부터 뒤에 뒤에 잡아버려 아니 이렇게 할게요 제가 두분께 공격력 증가를 시켜드릴게요 오오 얼마나 증가되는데요? 한 15정도 돼야되는데? 오 50이 됐어 미쳤다 약간 모자라네요 아 못잡아 43이야 일단 벤시는 잡을 수 있겠다 쟤 잡습니다 39니까 이걸로 해야되네 안 되네 어 호민이 형이 잡으면 되겠다 그죠? 못잡어 1 모자라 고 해피 해피 이거 있어서 실패 아 실패 지지지지 저걸 못잡아서 지금 이러고 있어? 아니 이게 좋은거에요 사실은 어차피 약 먹을거야 이미 공격력 증가 돼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명중력 아니 활피 증가인데 이거 딜은 없어요? 딜 올려드렸잖아요 니치군 좀 한 대 때리셈 내가 잡을 수 있으면 돌격 깔게요 돌격 힐팩 힐팩 아니 이게 고전할 적이 아닌데 자꾸 빗나가 좋아 좋아 뭐야 바로 쇼크 벙력 좋아 쇼크 약해졌고 마지막으로 자 힐 한번 돌리고 갈까요? 죽일게요 죽일까요? 어? 안죽었어 생명소모가 뭐야? 그럼 제가 막타를 치겠습니다 생명소모가 설마 체력이 최대체력이 줄어드려나? 레벨업 아 피어 치료할까? 치료하세요 와 상어다 곰상어다 곰상어 어 그러네 이 자식들 쇼크 면역이 없잖아 곰상어들이 면역이 없지 누구부터 쇼크를 들을까요? 제가 위험해 보이죠? 크네 멀링마법사 아 마법사 마법사니까 마법사 좋다 마법사 콜드샷 실황타 들어갔습니다 날바? 어 토했어 저주 받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이템만 바보에 나약해 저 뭐할까요? 딜? 못잡거든요 33딜이라 공격력 올려드려? 아니면 땡겨줘? 다 좋아요 이렇게 땡겨드려 아이 노래 좀 저 땡겨드렸습니다 돌격당함 저는 곰상어 잡죠? 어때요? 아 마방 관통이라고 내꺼? 저는 그러면은 마법사이 끝낼게요 ADAM 아니아니아니 stero 곰상어 못잡아요 곰상어? 안돼 얘 일이 모자라서 A 네 마우스 잡는 어? 지이젠저 그러면은 나는 곰상어를 잡아야되고 모자극을 잡아야되 으흠 다시 저는 멀링을 다시 끝내겠습니다 응 멀링 끝내고 또 격려 어 이 새끼 주먹? 쎄다 주먹 쎈데? 주먹이 쎈데? 너 내가 나도 친다 냅네 응궁 와 관통 응궁 39짜리 있어? 없지? 있어 누냐고 에이스야 뚫어버리고 내가 나는 가가지고 황금총 이런 것도 다 사야겠다 집중 다 쓰면서 써야지 플렉스하게 어 왕실부츠? 미쳤는데? 별른데? 이거 용부츠보다 좋아요? 이거요? 저 용부츠 아니에요 용부츠 안 샀어요 어 이거 이거 힘 제가 갖고있는거 상위호환 정확히 상위호환이네 힘이 1 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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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퍼거스가 집어갔어야 되는데 흫 야 야 저게 생겨 자 이제 제거 안집어갔으니까 다른사람과 집어갑니다 식별스크로 한번 쓸까요? 에 과연? 그냥 생자요 또 골드컬인? 퍽 퍼거스 그거 아니야? 아 이쿠손이 미끄러졌네 이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가져갔어 미친 퍼거스 아 갖고와 갖고와 하하하하하하 아 내꺼만 쏙 빼고 다 가져가네? 하하하하 그래도 진짜 좋은거 가져가면 진짜 외봤겠다 따기같은거 가져가서 다행히 제 사회동료야 제 사회동료 왕조 왕실조개 조개는 누가 열거에요 공 Але 하하하하하 돈 생기는거 봐 268 오오 모든 질병치료 집중력 전부여 Paula 꿀꺽 어 이것도 제것입니다 고창 어때요 이거 제꼽니다 넘겨주셔야 되는데 고창 장착에 대봐 왠지 가져갈거같은 느낌ben 아 바로 판톨내 쇼크가 있지? 쇼크도 좋은거 같아 근데 충전해.. 어? 쇼쉑 쇼쉑 강탈면역 강탈면역 퍼거스.. 퍼거스가 강탈면역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를 차고 있으면 가져와줘 다 갖고 하네 강탈면역을 강탈했어 퍼거스 쉑 먼저 가야겠네 퍼거스 목 따야겠네 퍼거스 잡자 열받는다 쾌적한 항구로 갑시다 순간이동 스크롤 열게요 아 순간이동? 아 갈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본인만 갈 수 있는거 아냐? 포탈 열면 포탈 스크롤이 있거든 포탈하려면 바다에서는 안되잖아 그쵸 아 근데 키적한 항구로 가야지 일단 배 접습니다 넘깁니다 턴 배 접었고 저도 넘깁니다 제가 여기는 포탈 열게요 오 뭐야 금괴가 떠있어 떠도는 항자 와 2에다가 6 해가지고 8이 차네 포탈 스크롤을 그거 조심해서 쓰셔야 해요 저처럼 나가서 써야될거 같아 여기는 꽉 차서 안되요 일단 나가서 포탈 스크롤 사용 유효한 블록을 클릭하세요 유효한 블록을 클릭하세요 근데 나왔다 걸어가야돼 나왔다 이제 걸어가 이렇게 아니 근데 가까워 걸어가도 돼 안멀어 안멀어 아 그러네 아 한수 배웠습니다 형님 가까워서 다행이야 이동이 안돼 3cm 드랍이 여기서 나와 아 아니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몰랐어 이게 어려워 나도 실수했잖아 어렵네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상인이다 두명이 똑같은 실수했다는거는 게임 디자인이 잘못됐다는거에요 인정합니다 번개활 고블린창 까들라스 어 꿈코 꿈코 어 이거 재능 필요한 종수씨 이거 꿈코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어 꿈코 저 사겠습니다 여기 좀 싸다? 아 근데 그러네 7개가 있는데 더 싸네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3집 창은 뭐니? 내꺼네? 근데 아우 5칸은 좀 무리다 번개알 있고 나머지 뭐 나머지 다 용가죽까복 용가죽까복 싸네 여기서 살걸 아 인터넷으로 사야지 여기 왜케 싸 마녀뼈도 있네 마녀뼈도 두개 사셈 아 인터넷으로 살걸 콜 중건가 자 일단 꿈의 코트 어우 너무 좋네요 돈 돈 나눕시다 좀 왜냐면 따로따로 있을 때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용가죽갑옷 살 때 뭐라 했어요 분명 불만 없기로 했었죠 아니 살 수가 없어요 딴걸 왜냐면 안그러면 본인이 다 왔다갔다 하면서 사야돼요 알았어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아니 어차피 소모품 같은거는 보는사람이 다 사오는게 낫지 1985골이 있어? 어떻게 제가 제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시원하게 700골씩 뿌려요 자 이렇게 할게요 호민형님은 네 700골드 아 고맙습니다 침착맨님은 평생 써도 못쓰겠는데 350골드 아 좋다 좋다 간장하시죠 네 좋습니다 우와 파이어 알럼 야 이건 또 이제 그 이게 뭐야 자신의 저거를 썼기 때문에 요정도는 와 이동력이 뭐냐고 제 악세사리 때문에 그래요 악세사리 파이어맨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덕이 아니야? 여기 약간 동양인가봐 용투구 용투구 암살자 후드 여기 사야겠다 미르딘 좋다 안 돼 아 근데 쇼크맨이잖아 쇼크맨이잖아 정력머리 두르게 십저항 두르게 오 정 이거 좋다 혼란 면역 아 근데 이거 니 로그 보고싶은데 암살자 옷에 암살자 아 근데 난 못쓰잖아 철제대 용투구는 어때? 철제대 35 물리 데미지 광역에 용투구야? 용투구 별로야 심플해 황.. 황금 루트 이미 있고 번개 루트 어 근데 암살자 후드 사야겠다 이거 파티쇼크 면역도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좋은데 회피도 올라가고 저항도 있고 무정반지 신수도 하나 사 그럴까요? 돈 좀 모았으니까 이제 슬슬 테크트림 무정반지 뭐 스킬 좋아 턴 넘겼어요? 여기까지 와요 거의 다 왔네 금고 다왔어 저 자식 용서 못해 내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갑니다 오시죠 오 즐거운 날이었다 이걸 즐거워버린다 이걸 즐거워버린다 이걸 즐거워버린다 이걸 즐거워버린다 이걸 즐거워버린다 근데 나는 이 정용머리두리개를 못쓰는게 근데 돈 필요없어요 모임용 모자 때문에 파티일 때문에 아 그러네 사실 돈 필요없죠 돈 지워버린다 약초나 몇개나 사죠 그래서 여기서 깨고 이거 선창 타가지고 여기로 가는게 맞을거 같아 안가본 대륙이지 여기는 안가본 데라서 여기에 던전이 하나 있을거 같아 왜 황금초 안팔아? 티네수염 사구요 학자의 풀도 아 잠깐만 이거 10렙이 끝 아니에요? 이게 만렙이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싸움 걸까요? 싸움? 황민양이 잠시만요 아 황민양이 뭐라 제가 걸게요 대기하세요 암살자 모자 사고 내가 걸게요 아니 모자빼고 바꿀게 없어 아니 모자빼고 바꿀게 없어 모자가 죽음에 얻고 주웠어 죽음에 얻고 주웠어 노세가 나머지는 뭐 템이 없어 스페샤먼 레벨 4밖에 안되는 됐어 갑니다 장착하세 장착됐습니다 돈템이 아니 돈템이 돈템 때문에 쓰는게 아니야 교교 스쿨즈와 싸우기 스페샤먼 레벨 4백 스페샤먼 레벨 4백 스페샤먼 레벨 4백 미친 퍼거스 저 무슨 어디서 건방지게 통통 뛰어댕기네 저 오와 좋아 이제 아무것도 못하자 뭐 좀 치죠 건방지게 목에 끼워졌는데 살아있네 곤충인가 나도 임마 딜이 있다고 퍼거스 곤충임 상대가 안돼 우리 상대로 혼자 나왔다는거는 에디턴컷이야 지금까지 우리한테 훔쳐왔던거 다시 줬으면 좋겠는데 돈도 많네 돈 줄네 많아 로키의 모자 골드곱 골드곱 골곱 그러네요 이쁘다 이쁘긴 이쁘다 근데 나는 지금 이러면은 파티를 포기할까요 이제 왜 아니요 파티를 포기하고 아니 근데 골드가 이제 필요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어 맞아 아니 이거 왜 했어요 쇼크 면역 왜 안써요 셔틀인데 아니 그냥 이 암살자 룩을 좀 보고싶었어요 암살자 룩을 맞추니까 몸에서 저 검은 연기가 계속 나와 원래 나왔어 아닌가? 아 이건 좀 쪼개지는거 하자 골곱 일단 돈 먹고 아 근데 지금 싸울거죠 우리 아 저거 저주래 아 바보 저주 바보네 저 저주 안풀래 멋있어 바보네 저 저주 안풀래 바보 저주 걸렸네 파티는 중요해 암사 같은데 이거 위로 올라가죠 이거 이채진 선창으로 가죠 벌써 끝이에요? 선창으로 갑니다 교교 어 숲샤 이제 참교육 한번 하고 갈까요? 참교육 어디 4렙짜리가? 벨가 아닌데 이제서? 엄청 흔히가 없네 정력 아 함박에 그냥 이거 저 무슨 그 한국지 무슨 조조가 사냥한 것 같다 신수 신수 아 잡서 잡서 바로 잡서 희장맨님 저 그거 하나 주세요 뭐 저 단풍님 단풍님? 집중 올리는 거 아 황금? 황금? 응 알았어 일단 배 소환 누가 갖고 있지 배? 저요 제가 소환할게요 배 소환해서 괴조쪽으로 저쪽 한번 뜯죠 음 이제 거의 끝이 보여 가는데? 아 좋다 던전만 두개 찾으면 돼 야 불에 대개 좀 어 살 거 없죠 이제? 나 뚝배기는 많고 자리가 없어서 못 쓰고 있고 학자의 불 은둔초 다 필요 없지? 정화 식별 정찰 순간이동 스크롤? 이거 두개 사놓을게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돈을 다 있어 저렇게 잘 써야지 또 잘 버는거야 어 키라켄 피하는거 바르기 어 좋다 다르죠 저희 배 좀 완전 마개 줘 하죠 배 두 턴 동안 안 뜨면 그거 하면 크라켄 잡아야 되는데 뭐 주나? 잡을 수도 있지 대가리 대가리 쏴버리기? 수리 키트를 사서 크라켄을 레이더 하자 했는데 크라켄도 하나의 생명인데 무거 무거 크라켄 배수리 키트 사라고? 응 배수리 키트가 배보다 비싼 이유가 있었네 그러게 크라켄 저기서 샀어 전투중에 쓸 수 있어서 그런가 아 바디 바디 예 요 고 이쪽 땅 얼어붙은 땅 거북선데 이거 여왕의 무드로 들어가 아닌가? 아래로 가버려 아래로? 이 땅 왜 안가봤잖아 우리 설원 아래도 엄청 많아 지금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 3시간 내려가는데? 그거? 어 맞아요 표현만 그렇게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아 정찰 스크롤을 제가 써볼게요 샀거든요 아 좋아요 아 정찰 스크롤 있으면 사올걸 없었어 안팔았어 비싼거였어 표현만 이르띵 거문 우물 있다 라벤 후쿠 있다 어 거문 우물 신비언 연못 저 판정 변경되는거 스커즈다 저거 거문 우물을 아 맞네 그그그거 그 그러면 어디부터 갈까요 여기 여기 뭐야 배 대고 가라앉는 선착에 배 대고 이쪽 대륙 평정하고 갈까요? 라벤 후쿠 중으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밑에 저거 판정 저거 갈까요? 판정 아직 저거 발동 안했잖아 신비한 연못 뚫어놓으면은 또 갈 수 있나? 그렇죠 일단 거문 우물 부셔놓죠 거문 우물부터? 옆에 여기 라베누크 안가고? 네 그러면서 거문 우물 부시면서 그 길 좀 보고 거문 우물은 바로 내려서 부신 다음에 나가면 되니까 바로 그냥 저 정신분기자 뚝가 뺍니다 두개 한꺼번에 티비털기 가만 안되겠어 이 자식들 쇼크 면역이야 쇼크 면역이지만 가만 안둬 아 쇼크 면역 아 이게 두릉째다 피해버리기 피하고 우리는 쇼크 면역 아니죠 지금 우린 쇼크 면역 아닙니다 우린 쇼크야 제가 회피 증가 공격력 증가 돌격이 있는데 그냥 때릴게요 네 와아 이제 딜러야 딜러 나 쎈데 왜이렇게 쎄지 이거는 다음에 호민이 형이 잡을 수 있으니까 전 정신분기자 잡을게요 좋죠 세게 때리세요 초기화 어때 하지마 뒤로 밀어버리기 뒤로 밀기 이거 정, 정붕을 잡으면 돼 어 얘 풀딜는 우리 잡겠다 정확도도 높고 분도 빼고 후드가 빼기 호영하고 같이 잡으니까 풍경률 성공률 높은거 지금 쇼크 ㄴ 으아 아 레벨업 있어 와 10렙 10렙 아 이게 돈벌 처음에는 돈을 벌어서 우리의 저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돈벌은 맛이 너무 달달한데? 여기서 즐거워버려 신비.. 이거 검은은 바로 들어가? 아 근데 우리가 합류가 안되겠다 신비한 연못 가봐 이러면 뚫리는거 아니야? 그 디아블로처럼 그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됐어 아 또 주웠어 아 여기 중상 데미지가 들어가 일단 태워갈게요 얼어붙은 땅이나 여기 뭐야 검은 우물까지 가요? 이게 근데 공격할 수가 있는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왕실강대 아 입맛 때문에 우리 전멸당했어 지난번에 바꾸어 막 와 음악대결이야 음악대결이야 뉴튼데 일렉 소리가 나 어 쇼크가졌어 어 쇼크.. 문화충격 쇼크.. 쇼크 모자 쓰고 올걸 그랬나? 응 응 옆에서 딱 방해 아 쇼크 모자 쓰고 올걸 지금이라도 다 피해버려 근데 왜 누굴 때리지?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 어... 왕실강대를 뒤로 밀려야 될 것 같은데 지원악단을 그냥 잡아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원악단을 잡을 수 있어? 관통 있어? 집중 쓰면 잡지 관통? 나는 원래 마관이 기본이야 응 그러면 잡읍시다 100%로 와우 악단부터 패자 악단? 응 호민형하고 악단 잡을 수 있으니까 악단 갈게요 응 악단부터 어 방해하네 저거? 방해했어 호민형 잡을 수 있나? 응 난 잡을 수 있어 초기야? 초기야? 나 어디까지 밀렸어? 선 쫙 밀렸는데 콜더샷 아아 단일 아 밀뎀 근데 쟤도 쇼크다 동동동동동동동동 호민형이 잡겠지 저거? 아이 잡지 저거 와 이걸 뚫어버린 관통? 압힐길 어휴 근데 얼마나? 야 나 회피가 미쳤어 자 악단 녀석 잡아 방해해도 소용없다고? 소용없다구 피했고 쇼크 전 여기서 방역킬 돌립니다 플렉스 아낄 필요없어 공개 흠 깬통 깬통 자 아 좋아 어 안죽었어 방역킬 영원히 깬턱 죽어버려 아 봉인 열리지도 않았는데 봉인 기타 주나요? 일렉기타? 아티팩트 주겠다 아티팩트 맞아 와 파티망어 거리 연주는 뭐야? 거리 연주는 뭐야? 거리.. 그니까 맵상에서 뭐 연주가 들어가나? 버스킹하는 건가봐 마을 근처에서 쉬면 돈 준다고? 어 나왔다 저거는 이제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도박이요? 도박을 할 수 있다고요? 얼른 줘봐요 침장님 얼른 줘봐 저 도박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박하나 믿.. 쭉 돌자 깨우스 도박 어디로 갈까? 라베누크 쪽에 그거 있지 않을까요? 모든 연락 던져 저.. 아 제 차례 했네요? 그러면은 라베누크로 가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도박하기 전에는 럭키의 모자 써서 행운 올려야겠다 ㅋㅋㅋㅋ 정박을 향구에다 제대로 해야 될텐데 어.. 그럼 이렇게 돌아갈게요 정찰 스크롤을 좀 많이 사야겠다 마을에서 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팔더라고 그게.. 보라색이야 바다 동굴도 있네 육지 상륙할까요? 아니면 바다 동굴 들릴까요? 동굴을 못 참죠 동굴 못 참죠 어차피 저 동굴로 가면서 맵을 또 밝히니까 어차피 저 동굴로 가면서 맵을 또 밝히니까 지금.. 갑니다 모자 받고 가라고 근데 동굴 같은 데서는 오.. 오.. 얘 불겁니다 저 참고로 그 광역필 모자 지금 잠깐 빠져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 파티 저항과 방어도 회피가 다 일찍 올라갑니다 아니요 아.. 그거.. 쓸모없습니다 모자를 빨리 쇼크로 바꾸세요 쇼크 방어로? 알겠습니다 근데 왜 상대방한테 쇼크 기술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 제가.. 여기서.. 상대방에게 딜을 주는게 34딜이라 어차피 아무도 못찾거든요 그럼 팀원에게.. 턴을 땡겨올까요? 좋습니다 네 괜찮죠 우리 팀이 먼저 때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저.. 저.. 마녀보다 먼저 우리가 뚝 때릴 수 있거든 아.. 열심히 설명했지만 실패했다 어.. 실패 너무 좋은데? 악마.. 거미.. 거미를.. 호민이 형하고 같이 잡으면 되나? 거미보다 마녀가 좋지 않아요? 끝낼 수 있는거 끝냅시다 마녀? 마녀를 처리할게요 랄바 와우 이거에 뭐 피해? 와우 왜케 불탐? 어 근데 이거 쇼크 너무 좋다 응 개사기 데미지 줄여줘 어? 디버프 안깔아줘 어미를 어미를...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불은... 끌 수는 없나요? 일단 제가 팀원에 회피를 올려놓을게요 호민이 형 회피를 올려놓을게요 껴미를 어차피 못 잡으니까... 아 껴미를 호민이 형하고 같이 잡아야겠다 호민이 형 회피를 올려놨으니까 피하겠지? 아... 이게 도발이네 음... 벙려워까지 오... 음악가 열받네 이러면은 내가 회피는 줬으니까 이제는 돌격으로 땡겨올게요 아... 아... 조율이 안됐어 퀴타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네 괸토 괸토이 3통이네 극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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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면역은 없지 어 기절도 면역이네? 이 자식 다 면역이야 한 번 더 땡겨... 나는 지금... 딜이... 안 죽거든 한방에? 딜 넣어놓을까 그냥? 응 홈룡관이 죽을까봐 회피 한 번 더 쓸까? 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때릴게요? 39대 돈다 돈다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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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덩굴버섯 탔어 아이템을 태운다고? 아제트 아이템 태우는 건 여기서 못해 호민 형하고 나도 이제... 그거 되네 호민 형하고 나도 이제... 신혜수 형 뭐... 어? 왔던가? 레벨 10 될라고 그러네 이제 지현 투거치 와 여기서 레벨 오빠 어 형 10 나도 10 자 잠깐 기다리세요 힐 한 번 하고 갈게요 제가 체력이 없어서 아 어딨냐 모자가 모자 바꿔쓰고 해야된대 바꿔쓰고 나 모자 바꿔쓸까? 쇼크 방어로? 얼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해피 골드 곱빼기로 가자 나 모자만 지금 한... 쇼크 방어가 좋기는 좋아 왜냐면 쇼크가 사기라 길 잃은 영혼의 모자 한 번 써볼까 나도? 쇼크 방어로? 쇼크 방어로? 쇼크 방어로? 왕쭉 모자 부셔야겠네요 사물쇠 따겠을까요? 쓰죠? 아 따버리고 상거보 모자만 지금 대여섯 개 있어 곰상어 으음... 으음... 와 관통 데미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병건이 말대로 인투 예언 갑니다 광역모자를 쓰고 들어와야겠다 이게 혹시라도 희날 때 없으니까 되게 짜잉나네 이거 교차하는 것도 귀찮아 광역들 없죠 그러면은 침착... 제가 또 버프 회피 한번 넣을게요 네 탱커 역할이네 탱커 붙였어 나 회피 80% 정확히 25% 올라가네 그리고 임... 임프 예언가가 막타 피 아 회피 좋은데요 사기야 저거 다 피해 다 피해 아준이가 있냐? 근데 나 피했는데 왜 화상은 입었어 불운 불운 피할 수 없어 어 이러면은 쟤 들어오니까 내가 딜이 34딜인데 그냥 우리편 버프가 낫나? 아 뭐 계속 이게 버프 한번 뽕받이 있네 기어 기어 버프 선빵 치세요 와... 두 명을 돌격하면은 개성이지 박쥐 잡자 둘이 합쳐서 박쥐 응 박쥐가 터니 먼저 오거든 고 그럼 박쥐가 때리기 전에 우리 한대도 안 맞고 데미지 그 반사받을 땐 화염도 당하나? 또 우리야 계속 우리만대 풀 딜리면 풀 딜르면 유잘들 저 끝으로 보냈어 나이스 이젠 저도 딜릅니다 쇼크맥임 갖고 노네 어 이게 뭔가 되게 오 좋아 아 또 음악가가 떡상하네 오 음악가가 좋은데요? 음악가는 장비가 별로 안 중요하다 기타만 주어주면은 뭐 나머지는 별로 필요가 없다 킬 필요 없죠 지금 왜냐면 버프만 하니까 맞아 맞아 버프만 하니까 뭐 데미지나 뭐 이런게 의미가 없어서 스탯이 버프가 엄청 좋아 딱딱한거 있고 돈벙에다가 그냥 나머지 딴사랑 해주는게 제일 너무 좋아 서포터네 진짜 서포터 있는거하고 없는게 천지차이인거 같아 난이도가 제가 열겠습니다 진주주 돈도 이처냐 나 이거 있어 있거든요 나 이거 진주 하나 넘길게요 딴사네 제가 할 때 깨넣게 암살자 나 이것도 있어 아 이거 아까 샀는데 아 이것도 있어 이거 이것도 그냥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 네 어 마댐 홀람 면역이야 거기다 일단 저 이거 가지고 있을게요 돈벙 이제 슬슬 바꿔도 돼요 원하는 수 있는걸로 근데 지금 진주가 행운이랑 파티에피가 2가 있어서 파티에피 2가 좀 크거든요 어차피 딜 잘 안 넣으니까 파티에피가 좀 좋지 않을까 맞아 최대대 집중력은 좋은데 갖고있어요 장착할까 그냥 2은 괜찮다고 이거 그럼 장착할게요 어깨 꿈부 나는 이거 안 좋은거야 나한테는 꿈부 어 나 꿈부 아까 안 샀구나 꿈부 장착 완전 광대네 완전 광대 진성광대 진광 자 어느 쪽으로 갈까 북쪽? 북쪽 포그 밝히기 아니면 와 진짜 광대 세트로 안 써 북쪽 아니 라베누크에서 우리 상륙하기로 했었나? 응 아니 북쪽 북쪽으로 배타고 북쪽 파티 픽업 된 상태인가요? 어 왕성 김종수 머리 뭐죠? 누가 이렇게 얹었으래요 모자 아 이게 안 어울리네요 모자 누가 이렇게 얹었으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바꿀게요 아 이렇게 못생겼을지 몰라 거기 야시장있다 가보자 야시장 한번 들을까요? 저희 지금 돈 낭낭하거든요 왕성 김종수 야토오 와 마법에 걸린 판금감 어? 머스킷총 야 근데 마법에 걸린 판금감 왜 이렇게 싸? 응? 공개검도 좋다 라이트닝 타격이 쇼크 주는 거 아닌가? 어 맞아요 쇼크 둘 다 쇼크에요 번개검 이거 쇼크 이게 없지? 아 여깄다 쇼크 있네 둘 다 어 어? 번개검 갈까? 근데 이거 관통이 없네 와 성스러운 유투 체력 재생량? 마법 무효 와 아 파티치로 있다 어디 성스러운 유투 유투에 달여있다고? 미쳤다 힐 힐 유투네 파티에게 속도상승 동료 반사 반사는 필요없고 속도상승에 치료 단일 대상 마법무요 뭐야 이거 어? 면역세트 우세크도 엄청 좋네 저거 진짜 오우세크 90원밖에 안해 목걸이가 오우세크 오우세크 여기 좀 털어야겠는데 우세크는 하나 사야되고 어 마판 마판금 마법 걸린 판금가법 450원에 말도 안 돼 오우세크 왜 이렇게 싸 마판금 하나 장마해드릴거고 그 다음에 아 거울방패는요? 거울방패는 데미지 반사인데 아 그냥 방어다가 더 좋을 수 있겠다 반사보다 번개검이 아 번개검은 근데 4번이야 탕탕탕탕탕 용검이 더 데미지도 세고 좋은거 같은데 그럴까? 응 그러면은 번개검까지는 애매하고 돈은 많으니까 서 쓰셔도 되거든요 그쪽으로 좋지가 않아 근데 머스키총 저 사야될거 같아요 머스키총 하나 반통이 있어 번개검에 이미 네? 번개검이 더 좋은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한방이야 이거 이게 한방이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근데 관통은 딜이 약해 아 그러네 아 머스키 쓰레기야? 그냥 머스킷은 괜찮을거 같은데요? 그냥 쓸게요 어차피 아 근데 머스킷 아 머스킷 재장전 해야돼 맞아 아 맞아 두 턴에 한번이야 머스킷 한번 써봐요 응? 궁금해 그거? 나 돈이 없어 사주셔야 돼 200원밖에 안 돼 사주시면 쓰고 돈 2천 있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궁금해 아니 그러면은 돈 돈을 주세요 지금 내가 사올게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면 2천원 줘요 남으면 다 돌려줄게 오케이 일단 2천원 줘 2천원이요? 응 2천원 좀 많이 오케이 천 이백 정도만? 안돼 안돼 왜냐면은 살게 많아 지금 근데 너무 할게 없는데요? 아무리 저 수학가인데 아무리 더 내봐도 천원만 줘도 충분한거 같은데요? 자 봐봐요 네 마법 걸림 팡금갑옷 450원 네 번개검 300원 번개검 안쓸거잖아요 살거에요 살거라구요? 성스러운 뉴트 네 갈라진 프루크 아니 네? 자연의 이세크 네 머스킨총 머스킨총 응 아무튼 그렇죠? 1200이면 충분해요 그럼 저요 흐흐흫 아잇 심부름비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하거든 아 아까 그 85초초 사줬잖아요 아 진짜 사옵니다 그리고 바로 저 픽업해서 데려가세요 알겠어요 자 자연의 우세크 삽니다 네 자 그리고 성스러운 뉴트 사놓을까요 일단? 일단 사나요 일단 사나 그리고 머스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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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흐흫 거울갑어 필요없겠지? 쓰읍 데미지 반사 이거 좋나? 데미지 반사보다는 난 그냥 저게 도전해 데미지 반사 별거 없어 구입 및 착용 마법에 걸린 판금갑어 이거 사세요 그리고 번개검은 이게 번개검으로 가면은 뭐 뭐냐면은 탱커 쪽으로 좀 더 가는거 같애 막 약간 CC기 넣고 저는 용리에 양날검이 좀 더 좋은거 같긴 한데 그래서 번개검은 안사께요 거울갑옷 아 겁쟁이클로버 하나 사오세요 저 도망갈때 애들한테 약보이거든요 그리고 거울갑옷은 에 봐봐 돈 없잖아 거울방패 이게 살 수도 있는데 아니 원래 겁쟁이클로버를 저거하니까 거울방패 안살거잖아요 아 거울방패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돈 줄게 사세요 안되요 괜히 또 안사준다니까 좋아보이는거지 그게 내 머스크 샀어? 네 이거 픽업하면 제가 분배합니다 에 일로 오시고 일단 아이템 줘보세요 장착하고 이동합시다 아 아 줄게요 우리 싸울때 어디로 가죠 근데? 버스키총은 너 되게 멋있다 옷이 저거 바꿔서 그리고 류트 광대 오 난 완전 광대가 됐네 무지개 광대 암살자 침착면 뚝배기만 바꾸면 되겠다 자연의 우세크 자연의 우세크 누구 쓴다고요? 목걸이에요? 예 안 쓰면 내가 쓰고 쓸 사람 있어요? 줄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쓰고 나 완전 다면 얘기야 그러면 이제 화상이 은근히 짜증나거든 그리고 또 누구 겁쟁이 클로버 겁쟁이 클로버 저어주세요 저거 약보요 아 이거는 미쳤네 다 됐나? 성스러운 뉴트가 더 좋나? 아 잠깐만 골드 곱백이 근데 이게 성스러운 뉴트를 쓰면 파티 치료가 기본으로 돼 성스러운 고백이래 성스러운 고백이라고요? 골드를 이제 우리가 좀 줄이고 그 성스러운 뉴트로 파티를 안정감을 더하면서 제가 이제 지원가형으로 완전히 바꿀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머스키총 미쳤어 이거 60대 미드가 60대 미드가 동료 반사 별로고 속도 상승까지 파티 치료가 높아 그거 한턴 쉬고 응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뭔가 흐흫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 아 성스러운 이 별로에요? 그 그 황금 뉴트가 사기긴 해 막 버프가 광역으로 아 그것도 그래? 땡겨오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하면 모자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지 맞아요 이걸 쓰면 모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형이 그걸 쓰잖아요 지금 대포 쓰잖아요 응 그럼 내가 번개검 써야되는거 아니야? 형이 대포 쓰면 네가 번개검 쓰는게 좋지 다시 사와? 다시 사오셈 그러면 종수가 그냥 형이 대포 한번 써보고 재장전 있어서 바꿀 것 같으니까 나 머스키 써보고 부리면 바로 바꿀게요 아 번개검 필요 없대 갑시다 고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우드스모크 쪽으로 가도 되고 일단 배는 우리가 정박시켜야되잖아요 던전을 찾아야되는데 우리 이 초원에서는 안갔잖아요 던전 네 안갔어요 오와튼 우드스모크 여기로 가야될 것 같아 오와튼이 어딨지 아 저쪽? 오와튼 우드스모크 있는 이 그 이 갈.. 이 포그 거두면서 음 그러면 돌아와서 갈까요? 아니면 여기 석륙할까요? 갈매기양구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갈매기양구 갈매기양구 가소 올라가는게 갈매기양구 들어가야될 것 같아 갈매기양구 들어가서 걸어갑시다 네 배 걷어주시고 마법상인 조우나면 악세 아 파티힐 악세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못찾았네 영웅석상 껄 꺄악 오오 펄왕충이네 너무 싫어 아 여기 추워 여기 추워 빨리 와 추워서 빨리 가야돼 아하 걸렸네 잠깐만 한 칸 더 가 아 안갈래 잠깐만 터넘기지 말아봐 왜요 아 나 이거 장진구 차고 이동석다가 더 먹을라 그랬지 아 쏘리 괜찮 3댘 맞으세요 쏘리 아니 여기서 제가 저걸 한번 해볼게요 거리에 뭐지 연주형 모자를 아니야 뭐야 뭐야 그거 쓰면은 누가 돈준다 그랬는데 거리 연주 아니 다 이거야 근데 모자를 다 갖고는데 똑같은거야 색깔만 달라 돈이 많아서 싸웁니다 뚝펴기 여왕 우와 10레비야 한번 붙어봅시다 오우 얘 약간 느낌 우와 피했어 피해버리고 자 머스키총 한번 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뚝배기 한번 깨보겠습니다 관통샷 이렇게 붙어있어 젤리랑 여왕이 노파 노파 젤리 칼에 막 자해하고 있어 막 비비네 지가 막 베요 지가 막 베요 우와 뽕맛이 있네 뽕맛이 있어 미쳤네 딜뽕있네 딜뽕있네 딜뽕 피하네 이건 못참지 흠녀어어어양 제가 마무리 지め으면 되죠 아 근데 재장전해야 돼 진정 하하하핳 어 근데 81은 욕심 나 그 81은 그 방어력 방어력 B에서 두 턴에 걸쳐서 때릴걸 한 번에 때리니까 방어력 두 개 저는 여기서 바로 단연 쳤습니다 저는 현질러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회복은 제가 저걸 안 갖고 왔으니까 얘 그냥 뚝배가평 잡겠다 공격력 올려드릴까요 어차피 우리 두 번씩 더 때리니까 아 좋아요 저 다음 턴에 오니까 아 으도 자 뽕 맛 한번 또 느껴겠습니다 뭐 Bowser 情况 빗백 찌르기 아, 찌르기. 아, 찌르기. 아니, 악케, 악케. 청범, 약. 와, 이 데프가 뽕맛이 있네. 아, 진짜? 황금뿌리. 요거 제가 좀 갖고 있... 아. 아니, 쓰십시오, 쓰십시오. 저도 한 개는 있는데, 저거, 집중력이 버프 줄 때 많이 써서 들어가가지고. 저도 하나 먹으려고요. 아니, 쓰십시오. 아니, 우드스모커에서 자세요? 아, 그래도 돼요. 넘길게요. 아, 우드스모커 들어갈게요. 나 우드스모커가서 자 이제. 떠나도 이제 뭐 장 같은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터를 넘기는 게 좋습니다. 파이프, 나 이제 업그레이드한다. 돈, 돈, 분배, 주세요. 자게. 잘 돈도 없어? 응. 삼백원씩 줘, 삼백원. 삼백원씩? 돈? 아니, 여관비가 이제 올랐어. 어.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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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만이 눈깔 제일 낮아. 퀘스트. 포상금. 24골드. 24골드? 너무 좋은데요. 장난쳐? 꿈의 모자. 오, 꿈의 모자. 꿈 시리즈. 오, 꿈의 모자. 좋네. 꿈 세트네. 네? 저는 잠. 근데 큰일이 났어요. 뭐야? 뭐죠? 주우민 작가님이 네. 바보의 저주에 걸려서 저주를 풀 생각을 못해요. 바보의 저주에 걸려서. 아, 저 불편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풀까요? 사는데 딱히 불편하지가. 아니, 오히려 삶에 질이 올라갔어. 형님, 이거 분실물 모아서 찾으실거죠? 예. 제가 들어갈게요. 짱에서. 신의 수염은 9개. 황금불이 판다. 저도 조금 돈 주고 조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주 좀 풀게. 아니, 안 풀어도 돼. 저거. 아니, 저거 근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불쾌. 검은색 나와. 이게, 잠깐만. 검은색 몽글나. 자, 감사합니다. 정찰 스크롤이 구름이 모두 거치고,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정찰 스크롤. 그거도 찾아야 될 것 같아. 정찰 스크롤 사세요. 황금불이 사고. 그리고 호민이 형은 분실물 보관소 들리세요. 응, 그럴거야. 아, 잠깐만. 이러면은, 아, 꿈의 모자를 못 사네? 제 돈 있어요. 얼마죠. 저도 팔면 될 것 같아. 아니, 모자가 내가 너무 많아. 내 모자 장수야. 근데, 럭키 모자 장수는 절대 팔면 안 돼. 나, 고박장 가야 돼. 그냥, 좀 nothingen... 정말 모자가 하나, 둘, 셋, 넷인데, 요거는 파틸 모자니까 남겨놔야되고 화산모자는 안쓸거같은데? 파티저항 아 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쪽으로 위에 좀 올라가다보면 뭐있을라나? 요것도 팔아버려 파티예비 꿈의 모자? 요거 좋아보이는데? 패대집중이야 방황구청 와아 꿈세트 개이뻐 꿈셋? 하하 개이뻐 북북노인같다 개쎄잖아 북북노인 그러면 저는 이제 한잠잘게요 예 정찰스크로 하나 사고잘게요 요거는 아 이거 사면 못잤는데? 제가 돈드릴께요 아니면 제가 자고 침착민님이 정찰스크로를 사세요 아 제가 사면 되겠다 저도 살꺼에요 여기서 나오면 명상은 아 뭐야 잠을 잘라그런데 명상을 했네 아 명상을 했네 아 잠깐만 아 명상 여기선 그게 안되는구나 심창균 저 돈 조금만 주시겠어요? 잠좀 자게 잠은 자야지 교 교 서비스 자아 저거좀 풀고 정찰 하나 사세요 정찰 응 살꺼야 아 꿈세트 아니 뼈파이프부터 뼈파이프 필요하지않나? 네? 뼈파이프 필요없어? 형 아직도 그거네? 어 하나 사놓으세요 80원이니까 응 그럼 못사네? 못사 괜찮아 이거 여기서 뭐 좋은거 구해보고 뭘까아여 거대 몽둥 크으으으 획득 올라가세요 알겠습니다 동차이스크롤 뿌려요? 여기다 뿌려볼까? 응 사전거리가 되니? 된다 응 돼 아니면은 엄마 죽네 쎄구 불시장 여기다 해볼까? 응 아 얼음 휴식차랑 석상이랑 어디다 뿌렸어? 저? 여기 아 여기다 좋네 정차를 많이 사가지고 뿌려야겠다 일단 여기로 가볼까? 올라가볼까? 어어 찾았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들어가 들어가 고고 큐 큐 고고 무비 무비 그럼 제가 여기서 모자를 필모자로 바꿔쓰고 갈까요? 예 네 일단 그러면은 노쇠 모자를 봐 노쇠 여기를 딱 들어가고 뭐야 이거 시헌돌 어? 도전해보세요 도전해야죠 근데 저 집중력이 여섯 갠데 스톤 헨지네 일곱 개 있으면 더 좋지 아니 근데 다 사라지는데 그니까 집중력을 쓰셈 안 써져요 그래도 하셈 그냥 가요? 네 조사하셈 갑니다 멋있게 몰라요 나는 아니 어차피 모든 집중력이 일거면 이렇게 실패하는게 나 맞아 떠날 수는 있었어요 어? 이것도 하셈 저 거리 공연 한번 해볼게요 예 아 꼬치 꼬치 아 저거서 꼬치 꼬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모자 바꿔 낄게요 그 광역킬 모자로 예 아 이거 커지네? 저기 던전이 아니고 됐습니다 아 던전 아니에요? 그 대신 아티팩트 좀 모자 바꿔 꼈어요? 네 꼈습니다 자아 어디 봅시다 악취 악취 이러나 한방컷인데 부하들 진짜 한방컷이라고요? 방어도가 20인데 아 그러네? 아 방어도 무시 아닌가? 방어 무시야 방어 무시에요? 아 근데 한방컷은 아니야 아 아 광역 근데 왜 스플래시 데미지가 안들어가지? 그거 없어 엄마가 와 정신 집중력 없는데 게이드 제가 저거를 마무리할게요 네 할 수 있겠어? 와우 치타 치타 왜 이렇게 잘 터져? 뭐 그 행운 행운이 높아서 뭔가 보여줘 포미니언 건너뛰고 응 나 장전해야돼 리로우드 사악한 종부터 때려야겠네 근데 물리 방어가 20이야 어 나 왜 이렇게 멈췄어 방어 무시 슬라이스 해야겠다 좋다 어 나야? 애가 망하네? 오 반피달았네 자 재장전 오 어 위험한데? 오 쟤 도발해야겠다 그죠? 신슈 아키똥 이러면 호민이 형 때리고 80 데미지죠? 네 안되네 그러면은 무장해제학과 도발학과 도발 한 번? 도발이 확률은 높은데 성공하기만 하면 무장해제가 초기화시킴 무장해제도 괜찮네 도발학 무장해제가 46%밖에 안 돼 자 뚝배기를 깨겠습니다 우행해 우행해 행운 감소네 도발 광약 공격할때 해버렸네 도발에 재장전 젠장 아 재장전 잠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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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빈이 형은 못써요? 저는 지금... 이거 쓸까? 면역 있는게 좋을 것 같다 일단 가지세요 일단 가지세요 버려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자가 너무 많아서 저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5W는 갔던 데야? 응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돼? 5W는 안갔어요 전에 갔었어 샅틸을 버리라고? 근데 이것때문에 적어있는데 오우 벨 샅틸 장신구를 찾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샅틸 장신구를 찾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오 퀘스트있다 퀘스트 뭐야 케어스 감소 좋아 여기가 안거쳐서 제 생각에는 5W는 5W는 정찰 스크롤이 없네 없어요 퀘스트를 카우스 감소를 받아서 수호의 숲 수호의 숲이 여기지 저기있다 그리고 저기 항구에서 그거 합시다 배탈구 올라가기 좋다 그러면은 아울베어 가면은 싸울 수 있잖아 좋다 랍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어 오 심대돌 세동인데? 잠깐만 잠깐만 싸웠어 규옥 되게 셀거 같은데 스크롤 사라고? 와아 아 있었대 뒤에 사람이 싸우세요 중력 다 소물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 아울베어 뚝배기를 치는게 낫겠죠? 이제 파이프가 3단계까지 잖아요 세번째 3단계 업그레이드 파이프 비용이 얼마에요? 200원인가? 아 300원 그러면 파티를 제가 없앨게요 그거 모자때문에 잃는게 많으니까 돈 모아서 두 분 파이프 업그레이드 풀로 하고 식례수염을 분배해서 각자 쓰는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일단 저 회피 버프 넣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얘네 셀거 같잖아 그치? 응 그러면요 집중 버프를 하나 먹구요 회피 이런 버프가 더 좋을 것 같아 힐보다 회피 걸렸으니까 iders2 정살 조건 넓다든지 개최비 두번째 아우 준네잘수해 멋있었다 아우 회피 바로 돌아버리고 맞질 않아 아우 돌아버리고 회피모프 너무 좋죠 재장전 달달하죠? 나 재장전이 저런데도 쓸 수 없는데 광역할 수 있잖아요 까주세요 그럼 아홀베어 같은거 뚫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땡겨줘요? 공격력 증가나 아니다 어차피 그거 해야돼 벗기긴 해야돼 근데 아니네 호민형이 남아있네 호민형은 그러면은 쉬어 쉬어 찌르기 있어 찌르기 좋다 위습 찌르기 딜 한방 뽕만은 있는데 확실히 번개알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겠네요 번개알로 가야될 것 같아 이거 두턴을 쉬는 한턴 쉬는게 너무 답답하다 그럼 제가 이거 보호막 벗겨놓을까요? 네 네 아 헐피 사라졌네 근데도 아직 남아있는 느낌 위습을 잡을까요? 아홀베어 같은 센 데미지를 넣을까요? 위습을 잡겠습니다 점수 캬아 달달하다 아홀베어 네드빙이 갔네 아 면역 죽음의 표식 면역이죠 우리 두 분 제가 공격력 올려주고 두 분이 마무리하시면 될 때 면역이 최고야 면역이 최고야 이거 나 그 모자 써야겠다 채장전 아 채장전이야 양턴 5네 패생 50 자 뚝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10회 아 빗나갔다 오 근데도 57 빗나가도 57 스쳐도 57이야 아 이게 이 버프들을 활용하면 되게 좋네 회피랑 공격력 증가 이게 너무 좋네 사기야 사기 어 이거 제가 수업하면 좋겠네요 수업해야죠 저 그 모자 좀 저 그 모자 좀 아 파이프 이거 저한테 있구나 그럼 300원씩 주신다고요? 왜요? 파이프 우리가 하래요 파이프 사세요 300원씩 드릴게요 뭐 같은 애세요? 돈 줘야돼 1명밖에 못 주지? 1명밖에 못 주지? 1명밖에 못 주지 수염이 한 100 얼마씩 들어가 각자 들어가면 100 얼마씩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파티 1할 때 어차피 한 2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 보통 3명한테 이상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2명 들어가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턴을 일단 안 잡아먹고 나도 정치하이스클 하나 있구나 그래서 그냥 모자 같은 거를 면역 모자 같은 거 하는 게 훨씬 더 세지 돈은 좀 더 들어가도 근데 이제 골드를 더 잘 버니까 신의 수염을 그냥 보인대로 사고 각자 쓰는 게 이쁠 것 같아 신의 수염을 사고 그러면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놓죠 뭐 해도 나쁠 건 없잖아 네 해놓고 각자 해놓고 왜냐면 그걸 하면은 황금뿌리도 좋겠어서 호민이 형님 드렸고 침착맨은 안 보인다 누가 안 된다 제가 근처에 가면 할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우리 이제? 저는 그럼 위로 올라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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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스 와우스 캠프 하기로 가는 거 아니었어? 카오스 낮추기로? 아 그럼 그럼 올라갈게요 침착맨 어디 있지? 나 여기 여긴데 근데 이렇게 가면은 나 여긴데 여길로 갔어 안 보여 니가 아 여기 있구나 아 못봤 여기서 그거 하자 이거 그러면은 저거를 파이프를 다음 마을에서 업그레이드 하자 괜히 저거 파이프 다 하지 말고 어깨 호민이 형님 하고 오시고 예 돈은 있으니까 어깨 어깨 교교 교 교 교 던주세요 거기에 딱 그거 들어가면 좋은데 행운의 코인 자리에 딱 저거 뭐지 파티를 들어가고 딱인데 용 파이프 갑니다 좋아 난 이제 용 파이프가 있는 놈이야 난 용 파이프가 있는 놈이야 응 밟아야지 자 갑니다 엇 기습당했어 어 왜 이렇게 해맑아 다이다이야 이 자식 아 괜찮겠어요? 짐승이라 이길거 같은데 맞질 않아요 나는 하지만 번개 면역이 없어 맞아 아 엇 근데? 피했어 서로 못 때리는거 아니야? 어 40댐 하지만 화상 면역이야 일단 번개 여기도 쎄 그럼 이제 데미지가 좀 덜 들어가 아 피했어 하필 마법 부려가지고 이때 또 데미지 아 쇼크말이 그냥 좋다 개사기야 개사기 쇼크 개사기네 이 자식 데미지도 감소돼 하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 알겄다는게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시키말이야 아팠다고 하나 써야지 어 형님 그 밟으면 랩업하면서 저건데 아 그래요? 몰랐다구 경의표 해야지 레벨업 에너지 부스트 계속 오 아 방군두 형님 저거 뭐지? 약초를 딱 쓰시면 레벨업 하잖아요 딱 차니까 병건이가 영웅속상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이거 타고 넘어가요? 아니 저거 잡고 가야지 저거 잡아야든 잡고? 오케이 카오스 마법사 제가 그럼 뭐로 치솟냐 이거 빨리 던져서 찾아야되는데 그래 그거를 잠깐만 나 내가 칩을 못건이구나 요 사막마을에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 나 정찬 스크류를 한번 써볼까 거기다 군밀한 마리나에 있는 가려진거 있죠 여기 우리가 사막 아니 이 뭐지? 눈마을에서 못찾았죠 던전 눈마을 게 없어 교 교 어? 신비한 연못 타고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응 일단은 저거 깨야돼 경찰 스크류를 한번 해볼까? 어디다 얘 여기여기 얘 잡고 하시죠 형님? 여기여기 여기여기 눈마을 거기가 어디냐 여기여기여기 눈마을인데 예앗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니 그 벽이잖아 여기 아니였어? 여기에서 여기 뭐 있을거 같은데 피해성소 신도의식도 부어 뭐 좋은거 있긴 있네 왠지 여기여기 뭐가 있을거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여기 뭐가 있을거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 못찾으니까 오 안나와 애들이 쇼크 면역이 있는 없는 애들한테 쏠게요 nicely 네 그게 푼동이 밀려집다 와 바로 피어버리고 쇼크때메 쇼크icias 얘도 쇼크 어 orders 그 봐 너희들은 약해졌어 형 그거네 악취 나는 사제네 응 악사야 그 뭐 카우스 마읍사 경력 뱀 난 언제 때려? 한 칸인데 저거 어디 먹지 한 칸인데 그 봐 잠시 가 한 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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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예 나는 왜 파타치료가 되게 좋아 풀렸다 쇼크 조심하시셔야겠는데 너무 아픈데요? 자 들어갑니다 쇼크 일단 신내수요 신내수요 혼자 웃자 딜을 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땡겨올까요? 두 분은? 내 딜이 지금 공격력이 줄어서 때려봐야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22밖에 안들어가거든요? 땡겨오죠? 아하 때릴까? 이게 그것만 들어가면 어? 나 산이야 큰일났다 어? 손 없는데? 쇼크만 들어가면 이게 그거랑 도발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단연초를 형님께 못써 드리나? 단연초 나 잊지않나? 못써줌 아 내가 집중력이 다 까여가지고 아 세프 이런거 코아 최적오래 으으옇 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읓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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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나 없어 그거? 약초? 형님 그거 쓰죠? 진주? 진수 희귀한 진주 모든 질병치료? 네 그 테마 쇼타는거 보다 와 이거 좋다 좋고요 자 쇼크 넣습니다 오 돌아버리고 자샥 자샥 해피 72야 제가 못 잡으니까 아 이게 자꾸 고민되는데 해피 그니까 전체 버프를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냥 딜러 그냥 딜러 해피 버프가 제일 좋다 다 피하네 나 카우스 사냥길에 내가 못 잡는데 너랑 너랑 같이 들어갔다 히으흐 흠 흠 흠 막사칠께요 좋코요 야야하 흠 흠 흠 흠 흠 대모자 어? 집중도가 꽉 찼네? 아까 그 진주 때문에 그래? 응 그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었어 피 어? 젖어버렸네 나도 딜이 잘나오는데? 신비한 책 신책 이번엔 저거지 않는데 쓸처럼 아무도 없잖아 깨어쓰 이거 포탈 탈까요? 포탈 타고 가죠 어디로 갈까요? 음.. 눈의 마을 여기 신비한 연못 여기 눈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뭐야? 얼음.. 얼음의 땅 없는데? 건조한 집이 여기 떨고 있는 중 황금팩을 독습지 못하는 숲인데? 저 아래쪽 얘기하는거죠 황제의 복도 있는 들어가게 여기 거기 이름이 뭔데? 몰름 어... 없지 떨숲 떨고 있는 숲이겠지 추우니까 맞네 대기할게요 엉 동상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지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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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데 얘네봐 진짜 따뜻하겠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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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장마늘 너무 저걸로 만든다 다시 혼자 독립된 길을 걸으려니까 형 이거 하나 줘야겠다 이거 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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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웠어요 단연추를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보죠 황제의 복도다 가보죠 거기 균규마죠 나는 회복을 하고 가야겠네 네 회복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저걸 쓸게요 속빼기를 정찰 스크롤? 우리 체력이 다 너무 없어 광역킬을 전투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전투를 들어가면서 쓰고 시작할거에요 아니면 야영지 한번 깔죠 여기다가? 부자 아낄 필요 없잖아요 좋아요 자 일단 내려갈까요? 황제의 복도 음심장하다 마을이네 모자 모자 써요 모자 형 썼어요 암살자 모자 아 그거 탔지 맞네 학자의 풀 오오오 거치 종수에 전투 거치 아 이거 쓰니까 채집을 하는구나 정찰 스크롤 쓰셈 오른쪽에 오른쪽에 딱 그 하게 쓰셈 너 없어 없으셈? 네 없으셈 넌 없어? 어 위습 다 싸울 수 있어 우리 똑같아 패자 제가 여기 들어가자마자 힐 한번 쓸게요 고우 기어우 근데 위습이 먼저 약하니까 피해버리기 아 피해버리기 집중력 빨아먹기 너무 싫은데 해볼까요? 핸틸러서 패져 짜식아 짜식아 어거 죽었어? 위습 짜식아 건방진 짜식아 건방진 위습 이제 슬슬 여관비도 비싸지니까 이 옆에 이거 뭐예요? 어둠의 우수? 어? 내가 가야겠다 활력 나 95 꽉 찼어 그럼 제가 그냥 영웅석상 밟고 집중력 가득 차니까 아니 이동력을 써놓고 할까?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위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아리로 갈 거예요? 그냥 포그 거둘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걸 밟고 아래쪽 포그 거둘게요 아래쪽 포그 거둘게요 네 배 좋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황제의 복도에서 정찰 스크롤을 사야 돼 여기 대장 5가 있네 응 저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저거 못 가네 막혔네 아 못 지나가네? 오케이 황제의 복도 가보세요 형 가야죠 가오스 또 왔네 정찰 스크롤 사서 안 썼어요? 정찰 스크롤 아직 여간만 들렸는데 사봐야지 이제 정찰 스크롤 정찰 스크롤 판다 포민 연구 호! 이거에 성공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이거 정수 쓰면 좋겠는데 저주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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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저주면역에 좋다 근데 왜요?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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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덥삭걱이네요 경찰 스크롤 판다 189원에 돈 모아서 정찰 스크롤을 저거 매점 매석하려 어 형 이거 클러버 장식하자 시 아 손이 미 클러버요? 응 룰린지 햄 어우 불동굴 됐다 아 소형 던전이야 우리가 원하는 메인 베트는 아니지만 7레벨 밖에 안해 잡을만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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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왔어 아 이거 그거야 너 시험해봐 또 시험해 어 어 싸워 다 같이 싸울 수 있어 뭐야 이 허접한거 야 우리 놈아야 돼 아 새다 뭐야 이 감전된건 앞이 자 그냥 말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친구들에게 턴을 넣는다 띵띵띵 대니언 시험 대니언 시험 그리고 시험 파티 전체 회복 해봐 오 좋다 와 좋다 느낌있죠 깔끔하다 느낌있지요 너무 느낌이 있었어 이거 너무 섹시했죠 어떻게 섹시하게 어떻게 갈거에요 황제복도 들려요 밑으로 내려가요 황제복도 들립니다 호민이형이 소환되나 우리 불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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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민이형이 클레버 가야되니까 어차피 제가 그러면 들러서 정찰스쿨을 두개를 다 사올게요 오케이 이게 거리 그게 상관이 없더라구요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그니까 포그에다가 정찰스쿨을 두장 사구요 신의 수염이 하지 말까 사놓을까 신의 수염 몇개죠 일곱개 사놓죠 파티힐이니까 어차피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189걸드 초반에 사가지고 쟁여놓는게 제일 홈드네요 두 분도 두 분도 약간 저 파이프가 업그레이드 하긴 했지만 제가 또 이제 광역힐 뚝배기 꼈기 때문에 키들은 이제 광역힐이 진짜 좋겠네 알겠습니다 자 네일클러브 찾아보리기 어어어어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깝쟁이 길로벨 불 끄심? rich practic 불동굴 들어감? 불동굴... 들어갔음 파티로 들어감 하나에 끄시네 메마른 시체 또 가져가네 매쉬 아우 달달해 날 보는거야? 너 되게 잘 피하네 어어 다 피해 어림도 없지 이거 제가 메마르시켜 막차를 트리까 여기 회피하나 초반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회피? 초반 회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어차피 하나 잡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 잡을 수 있습니까? 자 멀링전사 갑니다 G&J 아우 실패 회피 그럼 서로 실패 아 서로 실패 이제 이제는 딜 넣습니다 멀링전사한테 호민 형이 마무리 치세요 왜냐면 저는 관통 있으니까 그게 다 해볼까? 저코요 나 때려라 피하기 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혈피탱입니다만 악타를 또로롱 하미가 좋네 좋네 어 철제부츠 이거 제거죠? 돈쓰세요 어 제거죠? 이동버너스 이건면 이거 인거요 저 아까 전에 썼었거든요 전에 썼었고 오 정화색깐 아 이거 아니야 어.. 곰준명서 보인다 동곰 뭐야? 뭔데 난 피했어 제가 언데드에 츄덴이 있거든요? 해골기운즈 한방에 못 죽이잖아요 한방컷..합니다 한방컷까지요? 와.. 세다 한.. 47듬 넣겠네요 47듬 이거는 내가.. 어.. 그러면은 47듬 넣는다고요? 네 그럼 제가 이거 때리면 어? 47듬 맞춰놨어 된다고? 와.. 48 좋고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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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버리고 동골곰 좋켜 좋켜 동곰곰 자 오.. 오.. 이렇게.. 아.. 바로 카페트 되버리기 바로 카페트.. 어.. 바로 레벨업 해버리기 학자 어플 학자 어.. 나 학자의 풀도 안 쓰고 있던데 학자.. 이거 내가 100등 중요할때 내가 쓴 학자의 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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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보상 왕실 상자 오aku 이야 어떻게 100골드를 받았는데 55골드에 앉을 거나 와아 이거 껴야겠다 마음이 골드 곱빼기 15%의 큰 의미 없잖아 먼저 골 latte 드디어 골 montage 한번더 기기를 줄일꼐 네 세요일 수술이야 와 나 골드고백이 15% 끼고 있어 유인이니까 내가 해야 되나? 아무런 없어 어 골드고백이 아니 이건 제꺼네요 그죠? 지금부터 나오는 아이템들은 이제 거의 다 필요가 없어요 맞아 어... 아래로 내려가고 그거 수색, 수색 스크롤 있어? 정차의 스크롤? 정수가 있어 그게 사놨어요 산 쓸까요? 어 아울베어랑 여기 근처에 있는데 다 오거랑 다 들어옴 싸움? 갑시다 제가 팀힐 모자를 쓴 이상 두려울 게 없어 근데 두뇌 두려워 보인다 지옥 사냥개 일단 저 바로 여기 회피 쓰고 갈게요 안전하게 집중력 하나 써서 대장어가 생긴거 그래 쟤네 두뇌 멍청해서 못 때릴 거예요 두.. 두뇌 써? 네 사냥개? 사냥개가 좀 애매해 치명타 터졌다 오예 준뇌 멍청 와아 힘은 세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어 근데 맞았다 어 저... 근데 아! 너무 아픈데 로또, 로또 타격 로또 타격 로또, 로또 타격 로또 타격 로또 타격 로또 타격 펀끌어올까? 그냥 때릴까 나도? 네, 때려 아홀베 우리 잡자 오케이 못 잡아 근데 그래도 회피 도발을 해야겠다 내 맛 도발 좋다 그래 도발이 있었는데 나를 봐 굳건이 네 아 이거 내가 도발하는게 딱 안정적이네 땅땅이였네 그러네 어? 니가 도발하고 우리가 딜르는게 딱이네 근데 문제는 도발하는 동안 딜이 좀 잘 안들어가 어 맞아 내가 얘를 못 잡거든? 크기가 털리나? 크기가 털리나? 니가 제일 딜이 좋아 지금 보면 40딜이랑 세명이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저거 뚝배 걔가 엄청 단단하네 하지만 쇼크에는 면역이 없구만 기절 면역이 없네 자 쇼크 쇼크 받아라 회피를 좀 올릴까? 그러면 빠른 머스킷 딜러랑 도발이랑 잘 맞는다 아아 진짜 그냥 딜을 누겨 넣는게 맞겠다 호빈 형님 저거 할까 그래 내가 도발을 하면 물리 데미지가 방어력이 39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지금 딜이 안 더하니까 기절을 쉽게 생겨날 것 같아 오오 개멋있어 이거는 한 번 더 도발해야 하는 것 같아 구멋이 이럴 땐 머스킷으로 바로 낀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까? 39도 엄청 틈팅하네 어때? 아니 그냥 쏘세요 저 마지막에 제가 공격하면 돼 부살쾃 지금 불쌍해집니다 갑니다잉 오우 뱀 어 뱀 나오죠 뱀이 레벨어 골드 추가 골드가 40%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오우 뱀 남기.. 아 이거 어떡해 여기 끝인데? 막힌거 같쥬? 응 막힌거 같네요 포그가 도대체 마지막 덧 던전 2개 어디 있는거야 그러면 제가 일로 한국으로 가서 배를 소환하고 다 태울까요? 네 오케이 근데 저한테 그게 있나요 지금? 없어요 쉥슨? 살까? 포.. 포그를 일단 걷어보세요 포그를.. 아 이쪽 남쪽으로? 그.. 최대한 많이 벗길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이런데도 좋다 이런데 위주로 벗겨볼게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디서 쓴거야 밑에다 왼쪽에 여기가 아니었나봐 바다동물 있네 여기는 없네 막혔네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배타로 가야하나요? 배타로 가려면은 저 아울베어를 뜯어야돼 왠지 근데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뭐 없겠지 여기는 밝혔으니까 그걸로 바뀔 거니까 안 나오겠지 오우기야? 지나가야돼 호텔 호텔 응 나 약을 하나 먹어야겠어 요.. 요기를 까보세요 저 있는데 오른쪽 지역 있죠 이런데 그러면은 여기를 병건이가 밟아보고 와 이쪽에 제가? 거기까지 생명의 정석 최대 체력과 체력 재생양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저주면역 동면역이 없어지고 이게 생기긴 하는데 저주면역.. 이 더 좋은데 근데 너 이거 먹으면 체력 재생양이 4씩이야 저주가 더 좋긴 하다 저주가 최고인 오우기 성, 성수 못 바꾼데 못 바꾼데? 응 아 못 먹는다 나오시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Blog 일단 저기 옆에다 오른쪽에 다 긁어보세요 오른쪽? 다시한번 긁어봐요 어디 어디 핑 찍어보나봐 이런데 최대한 그 꽉채워서 긁을 수 있게 포그 많이 벗겨지게 어디 어디 핑 찍어줘봐 안 보여 뭐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아 거기? 바다 아닐까? 긁어볼게 아니면 저기 카젤리에 시계 아래쪽 카젤리에 시계 아래쪽 뭐 이런데나 핑이 맵이 안보이면 안보여 아 그래요? 아무튼 최대한 많이 벗길 수 있게 되면은 땅 있는 쪽에 한번 긁어볼게 여기 근데 벽 같은데? 우리가 안 밝힌 부분을 운이 모르고 이쪽은 벽인거 같고 핑을 제가 포그 가까이 찍어드릴게요 이런데 이쪽 아래 이런데 아래 내가 그 위치를 안보고 있으면 핑이 안보여 근데 그 위치를 안보고 있어도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 화면 끝에 노란색을 따라가면 이런데나 이런데를 아래 있는 포그를 꽉 채워가지고 벗겨보세요 아래 있는 포그 아 오케오케 해볼게요 카젤리에 시계 쪽에 최대한 바다였어 바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황금 이거 어떻게 보더라 안 간 지역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눈마.. 눈땅에서 던전 안 가긴 했는데 윗땅에서 안 갔고 저 위에 그 저쪽도 안 갔어 눈땅이 없어 물음표 땅을 밟아야 던전이 뜬대 물음표 땅을 밟아야 물음표가 여기 하나 있잖아 화산에 왼대로에 여기를 일단 목표로 가보죠 고우 저 땅들을 다 밟아야된다고 아 그 물음표 말..말고래 어떤 물음표에 말한거지 아아 이런 물음표? 파일에? 이런 물음표? 아아 육각형 육각형으로 된거? 음 이런 데가 안 가본 데라 이런 물음표 황금색 황금탈 황금탈 그럼 우리 저기 아울베어 임마 있는데도 안 밝힌다 여기도 여기도 있고 가봅시다 교교 그럼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야겠네요 올라가볼게요 여기도 우리 길 따라서 여기로 올라가죠 여기로 맵이 좀 쓸데없이 덥다 이쪽 가보죠 이쪽 여기에 뭐 있을 것 같다 한명이 없어 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못해 완전히 이겼어요 해피랑 한 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기가 너무 많아 해피 뭐가 많아 방화도가 너무 깜마 미쳐 어? 어? 부해성서 부서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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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는데 다짜고짜에 도망을 가요 하하하하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여기 성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걸 밟을게요 네 여러분은 배를 소환해서 저를 소환해 주시면 어때요? 좋죠 밟게 그리고 여기도 가야돼 귀여워 귀여워 이 땅꼬? 어 넘겨야지 여기 축가 금화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 골계를 많이 봤거든요 내 맵이 너무 넓어 오오 파이프 장인 다 있는거잖아 야 신의 수염 싸다 여기 봐봐 여기 돈 나눠야 된다니까 못사잖아 또 아니 근데 돈을 나누는게 아니라 싸우다가 내가 다 먹고 흩어진거잖아 그니까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야돼 하하하 이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가 해야되겠다 아아아아 아 저 좀 즐거워도 될까요? 아 즐거워만껏 즐거워보세요 어 황제의 복도 들어가서 자고 올까요? 예예 그게 나을거같아 푹 푹 쉬세요 아 대장호거가 있는데 자꾸 안보여 보호색을 띄고있어 그니까 대장호거가 아 그래서 자고있으면 우리가 올라가는걸로 그쵸 그쵸 아 좋고요 식별스크롤 시너지면 189 제가 두개 더 사놓을게요 여관 여관 아 다 부셨다 나도 몰래 지나가야되는데 아니 기다리세요 저 올라오면 그때 붙으면 되잖아 기다릴까요? 응 없어졌네 아 아 두군데서 우리를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겠는데? 교교 교교 지는 지나가죠 이쪽 어차피 바닷쪽은 저거하니까 배로 가야되요 네? 성소 먹을거잖아요 아니요 안먹을거에요 성소 없이? 너무너무 낭비되는거같애 아 수색을 향해 낚였다 그치? 네 지금 이거 성소 다 먹고 있다가 근데 지금 성소 먹으면서 여기 바닷길로 포그 뚫을 수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밑으로 내려서 성소 먹어요? 그니까 배를 같이 타는거죠 배로 타서 소환 포그를 뚫어도 저기 밟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나봐 그럼 저는 육로로 육로로 내려서 성소 먹고 있을게요 응 한턴 두턴 세턴 걸릴거같은데 아 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배는 우리 있으니까 응 교교 나는 위를 한번 밟아볼까? 위에? 여기? 응 무언가? 어? 인프가 길막고 있는데? 보호쇠 보호쇠 언제 생겼냐? 까! 띵상 여기 뭐야 이거 근데 그거 그거 배 안 꺼냈어? 배 형이 있어요? 배 누구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네 저 아 시간이 안되서 못 꺼낸다고 아 불씨 양마 잡죠? 아 나한테 있어 배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체력 200이야 이제 어 진 희귀한 진주 날라갔어 동굴버섯 날라갔어 오 진주 이거 개사근데 그런 조각을 응 약간 또 Soci-, 흐아 와 이 녀석이야말로 이 녀석이야말로 이 녀석이야말로 머스키총을 갈아끼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회피를 걸을까 어차피 도발하니까 다 딜하세 트로맨 좋은데 들을게 와 잘하다 아 좋구나 장전하고 제가 뚝배기 땁니다 진주 너무 아깝다 아 이제 좀 느낌이 안좋은데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야 100골드 받으면 55골드가 플러스였는데 이제 20골드밖에 안붙어 이자가 너무 낮아졌다 가난해졌어 한 번 넘길게요 왜 배 꺼냅니다 교교 골 바디바디 에이이 여기가 아직 생명이 여섯 개나 남았기 때문에 홍소를 먹으려고 시간을 너무 낭매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래 근데 어차피 나 다음에 넌데? 아 그래 그럼 가자 이게 어차피 저주 면역도 있어가지고 준다면 먹겠어요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훓는 것도 어차피 폭우 걷어가지고 괜찮아 좋긴 좋네 바다 쪽으로 싸워? 싸우진 말자 뭐야 궁대 아 이거 오 이동이네 개졌네 재능충 미쳤다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겠네? 이거 부두를 찾아서 정박해야 돼 상륙해서 움직여야 되네 어차피 저거 3대 향으로 갈까요? 그냥 밑으로 가볼까요? 밑은 밑에 한 번 가볼까? 밑에 한 번 가보자 100길로 가보자 100길로 여기 있으니까 있겠지 아 이게 없네 못 내리네 그럼 여기 물음표 잔뜩 있으니까 여기 한 번 뒤져보자 굳이 여기서는 항구에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냥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오 신비 업무 찾았다 이거 포탈?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호평기 여왕을 오픈 아니 그리고 배를 항구에 넣으면 좋은데 안되면 팔굿 200원 주고 다시 삽시다 거기에 너무 적어봐야 redu 이거 왜 많으면 좋지 뭐 자 여기 흡혈기 여왕 잡.. 잡.. 공격하면서 시작합시다 GO 강두왕이 벌써 근처에 있네 여기 카오스 두 개 쌓이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카오스 두 개 쌓이는데 조금 있으면? ㅋㅋㅋㅋㅋ 케어워스 흡혈기 여왕이 어딨어요? 응 여기 여왕 흡혈기 여왕 잡으면서 아래 물음표 한번 베끼게 어 뭐야 그냥 보셈 근데 더 날라갔어 근데 이거 합류는 가능하고 합류는 가능하고 합류는 가능하고 규규 규규 난 좋아 흠 그래 쯧 være 흐 딜을 늘면 침착맨이 마무리 가능해요? 아니요 해보시고 딜하시고 제가 도발 한 번 하고 넘어가도 되니까 그냥 딜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이 흡혈기 여왕이 되게 빨리 돌아오네 도발 한 번 근데 더 걸려있어 턴 턴을 밀걸 그랬다 내가 딜 넣을게요 센데 아 추가 이자가 줄어들어서 돈을 써가지고 바로 또 내려가기 나도 싸움 가지 와 센데? 잠깐 불안한데 이거? 피해버리고 아 하나 타고 면역 화상 면역 면역 회피 시내수염 열받네 근데 저 킬 뚝배기 끼고 왔거든요 킬 뚝배기 한 번 쓸까요? 아 예 한 번 쓰죠 킬 뚝배기 킬 뚝배기 아 제가 도발해야될거 같아요 큰일났다 이건 진짜 위험한데 면역 면역 제가 도발하면서 하면은 될거 같은데? 데미지가 거의 안들어와가지고 두 턴에 한 번씩 떼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도발 계속 해주면서 들어가면 될거 같아요 아니 근데 어 호빈형님이 딜을 두 턴에 한 번씩 집중을 먹고 할수도 있어요? 이게 한 턴에 할 수 있어요? 집중 먹고 재전할 수 있어요? 어 어떡해요? 딜러요? 회피 넣어요? 딜러요? 어차피 제가 도발할텐데 누구를 잡아 딜 167부터 하죠 하나하나 잡읍시다 아 좋고요 금방해요 어차피 두 턴에 걸쳐서 쏴도 한 80데미지씩 들어가니까 총관리듬 스크롤 단염 쩌 저거는 도발로 안되네 딱딱하다 그래도 굳건히 속도가 되게 빨라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 옆에 있는 남은 스플래시 이게 이게 열받아 태우는거 안엉 저 바로 아이템 태워네 너무 아까운데 템 흠 흠 잘못거였는데 우리 이거를 저 54짜리를 제가 때려놓고 막탈친 아니면 힐 호민형 재장전했죠 아니 해야돼요 이렇게 하죠 힐 하죠 힐 해야될거 우리 아이템 하나 씁시다 힐 그거 없어요? 광역 저거 뭐야? 어차피 탈거 광역 회피 이런거 없어? 있어요 광역 방어 올리는거 그쵸 있죠 그것도 쓰고 제가 지금 광역 방어 올리면은 저 도발 안해야돼 그때 많이 올라오는 아니고 10정도 올라오고 속도를 좀 올리고 빠르게 좀 저거해서 아니면 냉각 써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회피를 올릴까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회피? 때려놓고 니가 막다칠래요? 하나? 음 그래도 되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도발이 풀려요 회피가죠 재장전하기 전에 구슬을 하나 쓸까? 방어 올리면 이제 나도 이제 전투 참여지 으악 또 탄다 오 회피 회피 거울 조각 아 아깝다 다음 톤 난 무조건 1이다 우리 체력이 불씨 악마한테 총알을 쓰는게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래서 써야지 형? 어 55립인데 다른 불씨 악마한테 하죠 한대 맞죠 어째 방어 버프 했는데 맞아 맞아 이 데미지에 너무 아까워 이득 봐야돼 봐봐 9데밖에 안좋잖아 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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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 주네완화 그래도 천만다행인게 광역킬 껴놔가지고 버틸순있어 죽진않게 도발 다 올렸으니깐 아이 그 방어 올렸으니깐 저도 공격할게요 네 가운데 이렇게 있는게 낫소 오케이 아 여기서 호민이 형님 재장전 하셔야 되죠 네 갈아 끼우기 근데 얘네 쇼크 면역이야 얘네 쇼크면역이라서 그러네 소용이 없어 힐 해납게요 또 하아 아 너도 더 퐴하니깐 방어로 버프가 없어졌네 황금뿌리 아 잠깐만 또 이래야 황금뿌리 성도 있으니까 딜 넣을까요? 딜 넣으세요 내가 도발할게요 내가 도발해야 돼 지금 딜을 넣을 사람이 나밖에 없네 지금 딜을 넣을 사람이 나밖에 없네 성도 있으니까 딜 넣을까요? 근데 이게 길게 가져가면 아이템이 다 타서 그런거였는데 절식 이게 사실상 배텐 생녹빵인데 한주 쉬면서 4주만에 보는거야 저 빛샷맞도 야 이거 힐 써야겠는데 이거는? 힐 어 힐 써야겠지 아하핳 제가 어그로 끌어주고 아 좋아요 쟤네가 태우는 마법만 안쓰면 상관없는데 태우니까 이게 조바심나네 와 쟤네 근데 뭐 계속 때려 제발 근데 왜 실패가 없어? 이게 되게 높나봐 명준이 아 이거 써야겠다 단연초로 써야겠다 아 아 얘네가 스피드가 좋네 잘 피하네 이 격분도 단연초로 사라지죠? 네 사라집니다 50틸이 안들어갈거 같은데 크리티면 몰라도 일단 일단 때려놔야될거같아 오우 크리터였어 오우 뱀 뱀 앞에 뱀 그러면 이제 명중렬 밀어면 되지 이걸로 좀 뒤로 자 대장전 또합니다 재장전 펄장전 뭐하고 있는거지? 딜? 해피? 어 막 움직여 움직여 얘 움직여 대가리 살았어 벌레처럼 어? 아 징그러워 아 근데 어차피 땡겨도 이거 딜 넣는게 좋을때? 나 난 너무 헤드샷을 노래지만 아냐 헤드샷을 노래야지 저게 방어구도 으아 또 탄다 아 신혜수염 또 탔어 아 4개 남았어 아까 10개 있었는데 아 아이씨 개같은거 아 아 나도 딜에 참여를 해야될거 같은데 딜 넣는게 좋을거 같아 시간갈수록 우리 안좋은거 같아 그냥 폴딜 넣고 죽을거 같으면 일수고하자 자 기도메타 호요리도 보고 기도메타 해야되지 잠깐만 관통샷 관통샷 있어 방어도 무시 이거 관통샷 해야겠다 이게 낫다 이게 안정적이 딜이 이게 안정적이 뭐하고? 관통샷 총 딜 넣어서 잡을게요 오케이 이번 턴에 잡겠다 아 지금 아이고 이번 턴에 잡아 재장전 제가 50만 남겨봐 내가 죽일게 55만 남기면 죽일수 있어 59 59 아 좋아요 아 재장전 해야지 참 아 일단 반통전 빡! 아 좋아 마무리하세요 아 쎄다 엄청 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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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주면역에다가 이거 좋은데? 종수야 이거 써? 근데 이거 하면은 저 주세요 저 아무 면역이 없어요 아 그럼 호민이형 주자 모자는 많은데 넘길게요 딜을 어떻게 해야되지? 호민이형이 뭐 창써야되나? 호민이형 저기 안들어가니까 번개월이 세긴 좋긴 좋은데 이게 내가 도발할거면은 번개월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냥 원래 그 악마만 아니면 번개월이랑 원래대로 하면 되고 악마놈들은 피하자 악마놈들 그러면은 아래는 막힌거 같쥬? 저 색칸을 수색을 해줘야되는건가? 아 너무 안나오니까 지친다 아 아 턴 넘겼어 아 턴 넘기구요 난 저 위에 페레루로씨가 됐네요 흠 아무것도 없어 어 있는거야 어 이제 카우스 2 흫 조진거 같은데 여긴 아니겠지? 아니겠지 한칸만 가볼까? 아 여기까지 갈필요없는데 한칸만 가도 되는데 우리 그러면은 신비한 연못타고 올라갈까요? 그럽시다 버리고 갑시다 신비한 연못타고 신현으로 가서 이거 어때요? 헤리드에 있는데로가서 오른쪽으로 가기 헤리드에서 오른쪽? 디오타 여기 황금버 뭐라고 되있겠죠 디오타 디오타 황금평원 정찰있으면 또 사고 좋다 좋다 그럼 제가 페리드 들려볼게요 잠도 잘 껴 벌망충이래 평야동전에 왕의 미로가 있다고 이미 갔대 여긴 없대 아 여기는 왕의 미로를 했기 때문에 음 그럼 어디로 가야돼? 간간대 간간대가 어디지? 흐흫 여기가 세개 깼잖아요 오른쪽 그 다음에 우상단 깼고 저는 좌상단에 있는 요니브르그 쪽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어니 이어니브르그 쪽에 여기 타고 오면은 저 아래쪽에 뭐 약간 몇개 있거든요 이어니브르그 이어니브르그 물음표 많은데가 어디야? 으흐으으음 이어니브르그 이어니브르그 요니브르그 들어가면 예 암기 한 번에 월아 İHA 이런렐레 둥 둥 다 했는데 안 나오니까 짜증난다 빙하타구 내려와 어 어 정수를 저요? 거리가 안돼요 만났지만 이동년전 어 형 어 형 너 몰랐는데 형 왜 이렇게 둘릴거 같아요? 아 나 몰랐지? 등장빛이 어두운데 아 광도왕 깨어났어 아 광도왕 깨어놨어 얘 좀 악질이야 아 근데 얘 진짜 악질이야 광도왕 잡아줘야돼 니가 빨리 도끼를 없애줘야돼 도끼? 아 내가 뚫어줘야되네 이리와 1학년 전 옛날이 올라갑니다 나 어디지? 파티 모자 계속 쓰고 있어 파리 모자 파리 모자 써야죠 너무나 그리워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 더 써서 뚫어놓을게요 어때요? 좋죠? 어깨이 훌륭합니다 어깨이 안어깨이 둥 둥 중수 타고 누툭한거 내려와 고치 고치 전투 고치 포랑충 4칸 극형 부스트 제가 독 해제하면서 갑니다 저주도 제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저주면역이네 저주 저주 저주면역은 진짜 좋은거잖아 우화단으로 가보세요 우화단? 근데 거기로 가려면 삥 돌아야 돼요 직진에 이 런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독을 해제를 해놓고 지옥 사냥개 잡아야돼 지옥 사냥개 잡아야돼 여기 왼쪽 왠지 안 훑고 가면은 문제 있을 것 같죠 왼쪽 왼쪽은 제가 훑으면서 가볼게요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밟으면서 가볼게요 배를 여기서 소환할 수도 있고 저거는 내가 훑는게 낫지 왕상이 이동력이 별로 안좋으니까 형도 4개던데 나는 근데 가끔씩 부스트가 나와 어? 생명의 분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다들 이제 약간 좀 오오오오 오오오 오 형 거다 개쎄다 이거 5칸을 어떻게 채우면서 싸워 개좋다 진짜 안돼 와 저거 쓰셈 5칸? 말도 안돼요 아 저거 쓰셈 쓰셈이래 이거 혼빈 형님이 딱 가가지고 아 안되네 길이 이상하네 이거 배소환하는게 이거 뚫어야돼 여기 지옥 사냥개 잡아야돼 이거 배소환도 안되죠 지금 왕상이 와야돼 일로 지옥스야 우리 둘이 뚫어놓을게 훈훈이 형 준비됐죠 화재해수가 됐어요 저 준비됐죠 좆같은 라이플 바꿨겠죠 뭐 콜로? 라이플 왜 라이플 좋아 좆같은 라이플 오오오오오오 2대1이야 이거 지면 쪽팔린거야 아 한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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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고 쉐키고 아냐아냐 이거 이게 나아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한대씩 떼서 하는게 낫다고 이거는 한턴에 재장조 안해야돼요? 재장조 해야지 근데 니가 끝내야지 나 이렇게 해놨잖아 막타 쳐줘 그치 이렇게 해야지 쉽네 산탄총을 잘 쓰는 법은 1턴에 끝내면 돼 어어어 좋아 어 100득 그리고 이런데가 이제 안간다잖아요 그쵸 네 이디옥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저주 받은 시체 여기 가야될 듯 이쪽으로 오세요 쏘영이 실검 떴다고요? 왜? 그 쏘영이가 아닌거 아냐? 아 뭐야 둘이 잡을까요? 아 좋죠 전투는 환영이지 내 산탄총을 쓸 수 있다면 어휘주세요 형님 땅야 나 치지마라 나 죽는다 저주 받은 정수 굉장히 불행한데 뭐야 나 없이 싸우시는거임? 와 깨우스 온다 깨우스 삼캬우스 싸우면 끝이야 게임오버야 그냥 끝이에요? 어디로가요? 로니 부르고? 아래로 아래요게 여기 요지역 한번 보기 그래서 정신병 밀하랑 저주 받은 시체 캠프를 뚜룸 고우 그리고 캬우스 밀어내는거 있어요 어딨냐 맨 왼쪽에 없애는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신도의식도구 신도 신도를 어디로 가요? 여기야 어? 왜 아무것도 없지? 아우 개얼바다 답답해 이게 이게 후방가면은 이동속도를 좀 증가시켜줘야돼 솔직히 맞어 아니면 맵을 좀 좁히는가 그..그르지요? 캠프가지요? 너무 힌트가 없어 어? 클났다 라이플이 활약을 못하는 반영 첫 턴은 활약 가능 와아 야! 미친! 어? 한 뚝배기 하실래예? 뭐 이렇게 치는데 막 퍽퍽 달아 한 뚝배기 하실래예? 뚝배기 하지마 아 근데 나 이거 도발하면 또 못죽이잖아 아 잡아 잡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야 최고의 방금형 공격이야 맞기전에 죽이면 되잖아 얘네 엄대든가봐 아 그럼 내 시체네? 그러면 내가 34짜리 잡을게 34? 아 내가 잡아도 돼 지금 잡아 아니 니가 딜이 세니까 아냐 근데 다음에 턴이 돌아오잖아 맞잖아 그래 죽여버려 빰 빰 뼈와살이 둘이 됐다 좋아 재장전 또 재장전 또 장전 뚝배기 나 저 모자들게 어 싫어누냐 힘내나 피세스 힘내 뚝배기 아 미치겠네 저주받은 시체제가 저주받은 시체제가 원킬 가능이야 형? 무조건 원킬 가능 저주받은 시체제 저주받은 시체제거든요 아니 그니까 50짜리다가 원킬 가능이라고 알았어요 뚝배기 좋아 자 50짜리다가 보냅니다 뚝배기 아 하나짜리 아 뱀 아 뱀 뱀 얘 주먹 너무 쎄 근데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네 모래에다 아 얘 달았어 저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자 장전하고 이 자식이 장전안해 화약 화약 집어넣고 아 총검? 총검술 총검 칠러 총 칠러 총 칠러 칠러 아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보이죠 아 못잡았어 어 이거 곤란한데 으악 뚝배기 시계버린기 날래 날래 모션봐 아 재장전했으면 죽였는데 쓸데없이 총검술 해가지고 제가 한방에 못잡아요 일이 남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게 중요한거죠 아 와 어우 토했어 아 불행해졌죠 나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넘겨 넘겨 넘겨봐요 나 죽일게 노 한방이야 뚝배기 머스킷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냐고요? 아니요 하이리스크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하이리스크 노 리턴 노 리턴이요 와 리옹트구 제거죠? 드래곤 획득 여길 내가 가기에는 안되고 뚝배기 아 어떡해요? 밑으로 내려가? 아 밑으로 한번 보죠 왜냐하면 사막으로 우리 안갔잖아 서주 받은 용토 여기야 제가 성소 밟아요? 형소? 야 밟으세요 밟을 거면 집중력 다 쓰고 밟게 형소 어딨어 니 바로 아래 영웅석상 이건 석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벌써 경의를 표하지 않았죠 이름도 틀렸죠 하핳핳핳 경의를 표하고 아 매티머스 매티머스 정신병 미라? 이름이 정신병 미라가 뭐야? 정신병 걸렸어 정미 한꺼번에 정미 정미야 쟤 내 핏들어진거 쟤 또 언데드한테 일가견이 있죠 펀치 어 쎈데 나성대로 날 때리네 시체인가 봐 확실히 날 때릴 생각을 안해 딱 봐도 날 때리기 싫지 않나 그러면 이거 침착맨님이 4사짜리 마무리하시고 제가 힐 한번 돌릴까요? 네 내가 다 썩었나봐 얘네 정신병 미라 4사짜리 잡을 수 있겄어? 응 집중력 하나 씁니다 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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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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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고 저 이제 잘해야되는게 신의 수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수염 제 것 좀 드릴게요 저 세 개 있으니까 두 개 드립니다 좋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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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일 수 있어 어 죽입시다 죽일 수 있어 나 무조건 죽일 수 있어 억묘 와 격려졌다 오랜만에 터졌다 딱대 와 나갔다 아 상탐쪽 괜찮아 정미 와 따게 저걸 훔쳐간거 생각나네 요리 부르그 요리 부르그 로니 부르가요? 아니요 요리 부르그 여기 아래에 배 옆에 하나 있거든요 저기에 저기야 저기 배 옆에 맞어 저긴 다 맞고 저기밖에 없어 우리 여기 어 신내준 먹었네 뭐지 제가 줬어요 어 뭐야 미라다 미라라고 하죠 절미 뚝뚝이 아 격려 또 한참 쉬시겠네 아 일하는 척하고 한번 퍽서 푹 쉬고 한번 퍽 치고 푹 쉬고 옆에는 손톱이 까 까질라 그냥 기타 치고 있는데 쎄 쎄 쎄 아 이게 수입 차이가 좀 나네 어 나눠어 나 아까보다 공유 누르고 있었어 괜찮아 돈이 의미가 없더라고 어 찾았어 아니야 소형단전이야 아 그러네 아... 예병 예병 어딘데? 아 여기 주뇌열받네 아 지명? 어떻게 나 위에 뒤져? 어떻게 지명임? 뭐임? 아 우리 사막 던전 깼대 어 그룹 진짜? 그러면 어떻게 포털로 다시 들어가야돼? 그러면 독이 독지역이 아! 어? 어둠오수 내가 가면 되겠다 여기 일단 넘게 80 데미지가 있어 아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1%로 죽어 아아... 보이기도 하지 않았어 어 나 여기 또 안돼 우리 배가 호민 형님한테 있죠? 배? 배? 어? 없어졌네? 아니 우리 배 정박을 안했어 호수 어딨어? 내 호수 배 4죠 홍민이 형이 내 호수 없앰 매움 배 그때그때 4 배 그때그때 4 독이 여기 안갔네 여기 좀 안갔네 그리고 여기 유독한 영토 이거 잡긴 잡아야 돼 강도캠프 여기 갑시다 여기 여기 하나 안갔다 어디 여기 거기는 어차피 사막임 사막지역임 사막지역임 오늘 배타고 갑시다 이어리브르그 아 나 또 안 돼 또 안 돼? 아 돼 어? 해 해 해 해? 해 아니다 하지마 하지마 골드 두배됨 아 두배됨 맞췄잖아 리스크가 너무 커 리스크가 더 커 이거 안 돼 39% 이거는 아니 꼭꼭 너는 돈 없어 넌 용돈 이제 가산 탕진했어 아니 뭔소리에요 13원 이득받는데 300원 안됐는데 너는 꼭 그래가지고 얄리브르그 너 돈이 없잖아 넘겨 거짓했잖아 아이쇼핑 물건을 왜 0원인데 물건을 왜 아이쇼핑 천이나 넘겨요 근데 나도 못사 뭐 그거 질러서 야 리브르그 야 이게 진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이게 참 뭔소리에요 자기 혼자 탕진해놓고 아 뭐야 산다 상선 아니 뭐 요즘 세상에 작아요 한 대씩 따로 씁시다 벌어 쓰세요 그걸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왼쪽으로 갑시다 정수씨 강도왕도 좀 죽이고 여기에 그 노란색으로 물음표 지역이 많죠 안 뚫은데가 독지역을 우리가 가야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떠도는 상자도 하나 먹어주면서 깔끔하게 동선이 정글링 하듯이 나는 정글하다 너는 상자 동선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봐야 일단 케오스는 케오스는 크라켄이다 크라켄 나 크라켄 약 있는데 크라켄 죽이는 약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너 잘 걸렸다 심심했는데 대가리만 대가리만 쪼개져 어 크라켄는 머스킷 준비 완료? 머스킷 준비 완료? 머스킷 준비 완료? 오케이 배손상 사자마자 배 새찬데 어떻게 해요 때려요 아니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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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공사 대가리 가? 대가리 머가리 뚝배기 뚝배기 나 턴이 왜이렇게 늦게와? 아아 맛이 같군요 마탱이가 갔대 마탱이가 갔대 두 분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약간 좀 아 치명타 뭐야 날 왜 쪼여 아 쇽박 쪼이니 흐흐흐흐 잼기 힘들어 아 나 면역이 너무 많어 나 너무 튼튼이야 내가 도발 한번 해줘야겠다 눈 마주치는거 봐 너무 싫어 방어진가 있어 필요없어 나 다 뚫어버릴거니 근데 나 크라켄 잡는 약이 있어요 쓸까요? 먼데요 그거는 안 만나는거야 쓰고 아아 어집도 몰라 애초에 썼어야 되는구나 가만 안 둬 아 빨리 써놨어야 되는거구나 근데 가만 안 둬 그니까 그 벌레 스프레이 같은거에요 포켓몬에서 뚝배기 어 잡아요? 잡을거면 나 이제 힐하고 잡아야지 아 오케이 잡아 잡아 잼 아 나 못 참아 나 재장전합니다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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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재장전했다는건 널 죽이겠다는 뜻이야 형 재장전할때 스프링 최대로 늘려요 개쎄게받게 제가 그러면은 지금 재장전하셨죠 네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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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우린 뒤에 없어 크라켄도 잘 걸렸다 너 내 회피력은 몇이야? 배손상 아싸 내가 안맞았고 어 피했어 악취 악취는 괜찮아요 원래 나니까요 원래 나니까요 일단은 아 아 아 아 미친 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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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 나빠 저거 방해돼 ATP 돼 저거 뒤로 밀리는가 아 아 아 피해버리기 배손상 어 형 나 배수리키트 있는데 배수리 배수리 배수리에요? 다음에 끝나요 배수리 뚝 딱 뚝 딱 뭐야 이거 왜이렇게 안돼 수리가 아 이거 수리를 빨리빨리 못해 한대밖에 안되네 한대밖에 배 배 배 또 세장전 진짜 극협니다 다음에 바둑 쏠 수 있는거야 되게 좋은거야 딜 힐 버프 딜 오 좋아 싹딜 잡을 수 있겠는데 진짜 잡을 수 있겠는데 힐 힐 난 무조건 피해 들어가라 면역 좋아 저주 걸렸나보다 면역 나 떼죠 피해 난 탱입니다 사실 아 좋고 좋아요 젖어버렸어 젖어버렸어 자 나 재장전 된 상태입니다 바로 쏩니다 샷 나 이거 방어구 무시야 쏩니다 반통 방어구 없어요 지명타 아직도 잘 몰라요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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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형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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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구이 무너스키 뺨 뺨 뺨 이렇게 강하긴 강하다 중대다 우리가 자 뭐 나올까요 아이템 좋은거 나오겠죠 이야기채 희귀한 진주 진주 호신부 뭐야 평근데 야 지식기템 너무 싫은데 이게 다야? 어 이거 원래 있던거잖아 아 염병하지 말고 좋은거 줘요 빨리 아 이게 뭐야 아 장난해?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진짜 양아치네 이거 게임 제작자분이 욕먹고 싶은가? 어 이건 업적이라도 하나 주던가 획득 뭐에요? 굴드 맞병 버렸어요? 골드를? 버렸으죠? 버렸냐구요 지금 넘기지 않았나? 지금 버렸어 돈이 안들어왔는데 어디다 줄겼어요? 와 크라켄 개새끼 크라켄이 가져갔어 크라켄이 가져갔어 크라켄이 가져갔어요 어 어 나 쓰고있어 이거 어 이거 키테스 키테스 드실뿐 키테스 드실뿐 안먹어요 안먹고 안먹고 키테스 안먹어? 종수가 안먹으면 진짜 맛없는거야 ㅋㅋㅋㅋ 어떻게요 강도왕 가? 강도왕 가야지 강도왕 가야지 강도왕 안잡을 수 없지 침착맨님 저 이거 두 분 호민형님이랑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침착맨님 저 어둠의 카지만 초대장 줘보세요 아 한번하게? 그래 한 번 이거 한번 해야겠어요 스트레스 한번 풀어 저 지금 네 이거 해야겠어요 죽게 죽게 인정하시죠? 네 이건 인정해요 그동안 이제 그 우리 그 조직에서 기른 그죠? 히트맨 제가 여러분께 구기영화를 누리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행운 있는거 럭키모자 쓰구요 불운 불운인데? 지금? 불운상품인데 저 행운 행운템으로 다 바꿀겁니다 우리 중에 최악 저주가 그거 템 쓸거에요 단연초 썼어요? 네 써야죠 어 좋은데요? 저 모자가 진짜 열받는다 살짝 걸쳐서 쓴게 이정도면 된거 같아요 자 그리고 단연초 멋있어 어? 카니발에서 카오스 하나 없애는 도박 할 수 있대 아 진짜? 마녀의 저주 쓰구요 야 너한테 다 걸렸다 너한테 다 걸렸어 행운 행운이 이게 단가? 이게 더 못올리나? 최대 행운인데 일단 강도왕부터 처리하자 행운 72에요? 우리 중에 제일 높은데 일단 카니발 들어갑니다 카니발 들어가 아니 배로 가자 배로 배로? 어디로 갔어 아 이쪽 카니발 뭐야 이게 다야? 파티 저주도 있어? 응 아 근데 이게 다야? 카니발이? 예 아 너무 좀 아니 뭐 돈 걸고 돈 넣고 돈 먹기 이런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봐 플레이 정수씨 두번째 플레이 세번째 플레이 세번째 플레이 두번째 플레이는 생명이 올라가고 세번째는 보물상자 골드가 있고 아 땡기는게 없는데? 별로 안땡긴데? 첫번째 가자 첫번째 첫번째 아 아 좋다 이거 좋네 여기서 오늘 다 쓰네 파리 해법 자 그리고 거기로 가자 갱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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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이 불었어 자 그 강도왕 들어갑니다 바로 네 대머리모자 바꿔주시구요 정수씨 잠깐만 잠깐만 대머리모자 아 맞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증폭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아 저 있어 강도한테는 한탄청이지 네 골dale 기녔 강도가 산탄청아 liebe 뭐야 형 세켄째? 1.5리터 싸우지 마세요 정수씨 experi 공격 공격 안규 안규 저 갑니다 도적대에 합류했어요 우리가 도적대야 그럼 이제 누가 도전이지? 뭐야 옆에 광신도 빌어먹을 좋아 없애줘 스컬시 하이 자식들 쨍도 아 너무 가소로워서 짜증나네 부하부터 잡아야겠죠 그래도 키세스 키세스 아저씨 한번 싸우고 한탄 돌고 일주일에 3일을 놀아 키세스 아저씨 아니 형님 왜 활 안차시는거야 키세스 아저씨 진짜 강도다 우리 팀원에도 강도가 있어 내가 제가 저거 잡을께요 활을 원해요 악마한테는 별론데 인간한테는 세지 않아요 쇼크 면역이 아니 아 좋아요 탑 탑 탑 탑 호우 자신감 축제 마우스 전투를 꼭 누르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진대 뭐쓰면? 마우스 2를 전투할때 꼭 누르고있으면 속도가 빨라진대 아아 아 그러네 진짜 아 이걸 인제 알았네 우리한테 20시간 하고 잡아 잡아 내가 이거 잡아야겠어 내 강동왕 뚝배기 완전 깨버릴거야 아 그러네 누르고있으면 바로가네 2시간 전에 알려줬었대 알려줬었대? 못봤어요 재밌었으면 되지 근데 몰라서 다행이야 난 느리게 하는게 더 좋았어 맞아 딜러 씁니다 나 옛날부터 그 비둘기호가 더 좋았어 무궁화호 비둘기호 장전주 개웃기네 통일호보다 비둘기호가 더 좋았어 아 맞다 형이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또 쉬어야죠 아니 뚝배기 아 그러네 아 나 워라벨 다 지키는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야 물됨 강탈면역 최대체력 애매해 이거 애매해 그냥 이거 모양용 아니면은 안써 데미지 반사가 큰 의미가 강탈면역 이거 획득할게요 제가 왜요 강도왕이네 진짜 저 위에 좀 이렇게 해봐 저 위에 좀 이렇게 해봐 좀 뚫어볼게요 어 쥐엔장 아무것도 없어 쥐엔장 이거 버그 아니냐고 이 정도면 아 나 계속 영원히 못 찾았으면 좋겠어 호민이형이 여기 맞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아니 이 정도면 버그에요 나 하나 고통받고 나머지 두 명이 그 힘들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고 일로와요 딴 데 갑니다 네 어디 오하튼 이쪽에 뭐 있나 아니 독지역에 던전이 있지 않나 독지역은 없지 답은 서북쪽이다 서북 서북 서북쪽 있나요 뭐 북북서 북북서 서북으로 가요? 어 여기 맞네 뭐있네 북북서 북북서 답은 서북쪽 뽀그다 바이블봅니다 대양의 시대야 사실상은 키셋 아저씨 키셋 아저씨 나 그거 크라켄 저거 맞죠? 키셋 두개이 뭐야 형 뒤실수도 있겠는데 키셋 아저씨 우와 이거 다 썼어 뭐 앞길 필요 있나요? 앞기 똥인데 크라켄 저거 먹죠 우리 물약 아 물량 먹기 크라켄 약 저 주세요 크라켄 지금 먹을까요 제가? 아 먹으면 한턴이 그냥 꼬루 날라가는거 아니야? 아니 크라켄이 똥이 있어 근데? 랜덤으로 생기는거야 만나는거야 나 먹을게 아니 형이 지금 먹으면 한턴 보내는거 아니냐고 괜찮다고 자 먹었어 9턴동안 우리 크라켄 안걸려 우리 근데 한턴 뒤에 카우스와요 어쩌죠? 볼 나 괜찮아요 뭐야 이거 오 일단 시도해 오? 19% 아 좋고 아 좋고요 어 얼음검 몇 칸 쎄보이는데? 다덕 아니야? 양손 다덕 아니야 얼음채 오 오 이것이 침착맨 바다에 지금 오염되어 기름띠가 오오 크라켄 물러까라 빌어먹을 크라켄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거 같애 그치? 가면 있음 아이씨 북 북 북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북 북서 북 북서 오오 깨아아 씩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요? 어 여기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곳을 찾았어 교 교 교 교 키스사제스 여기서 정남쪽 상륙해 여기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 상 아 왔네 왔네 그러네 아 근데 카오스가 거의 다왔는데 어떡하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카오스 비스트가 풀려났대 좋아좋아 카오스 비스트 나버리 조져버려 옆에 카오스 조각상 낮추고 갈까? 카오스 뚝배기 이거 힘이야 힘 어 그러네 푸게 푸게 다 써 집중 88 우리는 이제 100%가 필요해 아 88이면 하지 안 돼 안 돼 88 안 돼 안 돼 아 갱 써 야 아 겁쟁이들하고 내가 모험을 떠나 뭐야 내가 아까 그러다 폐가 망치됐잖아 다 날려버렸잖아 88도 쓰지마 집중 1개도 쓰지마 아 아니 취소가 안되네 여기다 올려놓고 치솟아 떠나기 아 됐다 아 왜 떠난 거를 55라고 하라고 했죠 형이 아니 88 88? 야 이 장두께서 아 빨리 좀 합시다 갑자기 들어가면 돼 진짜 아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든 이거 참 광산 들어와서 광산 바로 들어가 죽네 약함 뜯어 그냥 헬렛밖에 안 돼 좌밥이야 조져버려 아 진짜 이거 찾는 게 제일 어렵네 찾는 게 진짜 어떤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니까 트램이다 재능축인 제가 재능 재능 타짜 보셨죠 정마담이 그 판 짜는 게 많이 떼가잖아 아 이거 저 그냥 호그 찾는 게 어려운 거 써야죠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만 써도 100%야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다 우와 레벨으로 패스 12레벨이야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다 이거 일단 아이덴티티 그거 사야돼 스크롤 준비 정찰 스크롤 정찰 스크롤 정찰 스크롤 정찰 스크롤 저 저 아 계약해 계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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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굴 거미 잡고 잡았네 저 원룡 담당 저 원룡 담당 언데드 담당 와아 맨 어 꽤 치네 면역이 참 좋네 어 좀 치나 마 아 아 2뎀 어 잘 봤습니다 아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다음 터디 재정전이야 워라벨 꼭꼭 지키죠 아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어 굳건하죠 이거 뭐 굳건합니다 마무리할게요 화난 쪽에 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 오 어 화난 쪽에 56 이하로만 만들어 봐봐 아 격려를 해줬는데 격려를 해줬는데도 못 맞추는 거예요 진짜 무능하네 나란 전쟁 뚝배기 어 내가 맞췄으면 안맞아도 됐잖아 나 땡관드네 홍민이 형 동물버섯 나 땡관드네 괜찮아 어차피 나도 안먹는거였어 나도 안먹는거 죽을 때까지 안먹을걸 깨도 안먹을걸 뚝배기 이제는 획득을 내가 안해도 되겠다 돈이 너무 적어서 힐 한번 써드릴까 형님 아 한번 나누죠 돈 좀 나눕시다 아 좋죠 돈 한번 나눠요 500골드씩 나누죠 아니 총장빈님 자 매만을 진짜 자꾸 시작하는 자꾸 도박으로 탕진하고 막 여기 부귀영화를 쓰기 때문에 300골드 와 이게 그래도 원샷 원킬러 하나는 줄이고 시작하는거 200골드 주기 전에 300골드 빨리 받아야겠다 300골드 주소 아 왜 나만 때린거야 와 100골 저 키세스가 너무 어그로 끌어 나 같으면 저거 안써 때려달라는 소리야 저거 근데 저거 면역이 너무 좋아 널부러졌어 구글 널부러졌어 아 내가 귤이나 쳐야돼 내가? 아 쳐요 빨리 하 구글 쳐 구글 쳐 와 나 귤 칠라거나 해 온거 아닌데 가만 안 둔다 죽은게 다음부터는 구글 되게 불쌍하게 죽어있어 아 뭐라래 장전이에요? 가만 두는게 어 돌아버리고 어 투우사처럼 어 조용히 있잖아 조용히 세 이게 왕쌍이 아 닉네임도 펄황추위라고 써서 진짜 열받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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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닉네임도 펄황추위라고 써서 진짜 열받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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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당 월령담당 산성젤리부터 잡아야돼 샹젤 왜냐 웬잘죠 왜 키세스를 쓰고 있겠어 지금? 원력에 크리 한번 터뜨린 선생님 키세스 쓰는 이유 지금 아니 뭐냐고 왜 나만 때리지? 약보였어 약보였어 아 이거 버그인가 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보고 싶은데 아 도둑놈새끼 맞지 맙시다 명중 이거는 뎌바를 한번 할까요? 도바이 좋다 아 관통 너도 아프지 가만 안 안 둬 산성젤리 56 이하로만 내려가면 무조건 원킬이거든 원샷 원킬 아 도발 든든하죠 형님 산성젤리 원빵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 쌉가능 도둑놈새끼 잡아 잡을게 도둑을 잡아 도둑을 끝내 저요? 어 내가 젤리 끝낼게 도둑 잡으러 온다 도둑 잡으러 온다 젤리 끝냅니다 젤리 아 젤리 도둑수 아 딜보죠 마무리 뱀 뱀 돈 너무 많아 젤리 구려 콰 오우 내껀데 엉 개구려 내거야 형님 아 치료에요 아니 생명력은 국 구려고 먹을겁니까 이거 한명 있는데 쓰는건 너무 아깝습니다 아 그건 말하자 죽으면 그냥 풀로 태어나세요 풀 아니에요 체력 좀 하트로 태어나세요 다시 태어났어 나 죽네 쓴 사람으로 아 다시? 키스스 버리고 어 이거 마시면 되겠다 치분! 치분드쌤! 드리키쌤! 벌컥벌컥 벌컥벌컥 와 많이 찼어 그래도 많이 찼어 많이 찼어 오우 취하네 준비 준비 우리 그거 알아요? 야영킴 한번도 안쓴거? 한번썼다 진짜 왕충이다 오우 피하고 쟤 그냥 황계느낌 나는데요? 누구... 쇼크면역이 다 없네요 쟤 쇼크면역이 그러면은 펄기가 위험해 보입니다 쟤 쇼크면역이 있어 쇼크면역이 있어 쟤네 좋아요 아 혼란하다 피하네 자 흡혈기 마무리할게요 흡혈기 흡혈기 아 좋다 흡혈기 한흡혈기 하실래예? 흡혈기 갑니다 쟤장 아 쟤장게 아니고 기절을 시켜볼까? 기절 시키기 아니 쟤장 도발했어요 아니 흡혈기도 한번 봐주세요 흡혈기 지금 포즈 보세요 흡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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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저하 면역 피하고 흡혈기 흡혈기 연주 연주 쨍쨍 쨍쨍 아 아쉽다 흡혈기 끝내버리지 equ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stä slut 징징짱짝짝짝 징징짱짱짱짱짱짱짱 list Ach!!! 좌 연체를 강존시키고 도발 안거니깐 여기 또 새 나오네 멀..멀..멀..리니깐 오 쎄다 나 되게..되게 쎄다 와우 정기홀이 좀 좋네 안정적이네 어? 어 이쁘다 활력이 제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꺼죠? 활력이 필요 없는데 왜 니꺼에요? 네? 제꺼에요 근데 호민이 형이 이거 체력회복 해야되나? 한 번 해야 될거 같은데 안해야돼 안해야돼 아 죽을거 같은데 안해야돼 진짜 아 내가 먹을게 나도 신혜수 형 있어 아 맞네 근데 그렇게 할거면 왕성 김종수가 쓰는게 낫죠 김종수도 차는데 아니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푸흐흐흐흐흐흐흐흐흠 부겨 버려 아 부셔버린다 딸개도 있고 아 딸개 안써 뿌셔난 딸개..왜..왜 따 잘 따질지 안 따질지도 모르는데 바로 부셔버리고 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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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아 우두머리도 있네 백..백십오 골드요? 빨리 잡아줘 누구부터 잡아야되죠? 무조건 저거 잡아줘 마법사부터죠? 우두머리 5골드 훔쳐갔는데요? 우두머리부터 라고? 예 돈 500골드 훔쳐가서 실패 어 못 맞췄어 종수랑 나랑 힘 합쳐서 같이 잡은데 어? 아 근데 저거네 진짜 톤보 조진거 같은데? 쟤 튈거 같은데? 다음 턴에? 아이씨 그니까 그럼 그냥 보내줄까요? 보내주죠 빌어먹을 돈을 좀 주고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지 마법사 까놓을게요 네 돈 더할 필요도 없어 돈 돈 많아? 가죠 가죠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뱀 오늘 끝낼 수 있어 꺼져 꺼져 아 도발 걸면 어땠을까? 나 때렸을까 그래도 돈만 봤을걸? 미련 같지마 고자 500골드 먹으려고 전화를 입힌네 와 이거 봐 선차를 죽.. 우와 대가리 봐 대가리 봐 무서워 진짜 생선.. 생선 같아 아 무서워 우리 죽 있으면 좋겠다 죽겠다 빰 재장전? 아니지 총을 버렸어 이런 유능함 적응 안되는걸? 철제책 철제책이래 책을 왜 철로 만들어? 하나 쓸까요? 아니다 바뀌자 마법사 마법사 규 견 마법사가 제일 적은 것 같아 규 견 면역이야 어떻게 할까요? 누구 잡을까요? 멀링 멀링 마법사들은 쇼크 한다고 두게 되면 정신 못 차리더라고 아 아 좋아요 아 몰라네요 저 랜덤이에요 전 멀링 주규다 네 저 랜덤 박스 아 뭐죠? 종수씨 뭐죠? 멀링을 마무리해 내가 흡필기한테 쇼크를 넣은 얼음검으로 바꿨어요 얼음검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어 날래 아니 뭐하는거야 멀링 멀링 내가 마무리 얼음검 들만하지 멀링 마운드 오케이 약해 쇼크 걸렸어 아니 나 쇼크 면역모자 안썼는데 저는 면역이에요 피하세요 어디서 막고 다니지 마세요 아 그래도 맞았어 말도 안되네 어 들어왔다 위리검? 제가 징표같이 찍을 수 있거든요 오빠 찍어주세요 흡혈기를 찍을까요? 아니요 마법사 흡마법사 중대장면 이거 뭐지? 냉각 아 범이구나 이거는 아 범이구나 이거는 마인드한테 와 이걸 했는데 안 돼? 아 이거 못 맞췄어? 왜 맞췄어 회피 걸어놨어 진짜? 전 빙결 몇 년이죠 코피? 진짜? 넌 뒤졌다 하라고 와 깬통 저는 언데드 그거랑 추댐이라 흡혈기가 강합니다 방금 맞힌 부위가 좀 아래쪽이었는데 로우 블루였는데 좋아 이제 추댐 들어가요 빙결 붙어가지고 끝내게 끝내게 막타는 내가 다친다 늘 끝 아소스 되는거야? 심청민님 이제? 네 그쵸 이게 제거죠? 네 네 힘이 마이너스 온대 니꺼야 관심없어 힐 한번 때리고 갈게 힐 한번 때리고 그 그 약초 하나씩은 비상용으로 들고 계시고 모자 바꿉니다 이거 힐까기 잘 안나오는거 같아서 네 그냥 꾸며모자로 할게요 황대 모자 황대 모자 황대 세 야 얘 얘 쎈 놈이자 얘 불씨암마 우리꺼 불 다 태우는 놈이잖 맞아 그리고 쟤는 초크도 안 먹히네요 옆에 있던 나만 어마하게 맞았어요 내 앞에 있는 박쥐 잡아봐야겠다 날.. 날아다니는 나한테 취뎀이잖아요 아니 취뎀 없었네 그게 다른 말이야 활은 기본적으로 펜피 하나 걸까요 지금? 좋죠? 좋다 아니 굳이 못 푸는데 왜 이 개 문과도 만들었어 이거 박쥐 한번 때려줘야겠죠? 어 범위공격 좋아 범위공격 좋다 19 데미지 19 데미지 19 데미지 됐다 와 미쳤다 멋있다 이것이 빙하다 아 안아파 안아파 자 이제 중개 걸려서 다 추뎀입니다 자 추뎀 꽂아 넣으세요 꽂아 넣습니다 와 좋다 아 아 아 이거 하지마 키번이고 죽은 년꽃이 아아 승내세요 빰 빰 빰 빰 또 태우나요 또 태우나요 안 태우나요 막 다칩니다 95% 기켬미네요 장비좀 바꿀게요 너무 기켬미에요 힐 한번 돌려요? 힐? 네 근데 신혜연꽃 이제 두개 남았어요 아 이제 끝난거 같아요 돌리지마서 끝났어 왕상 무종수요 캬오스 재능이죠 이거 재능이죠 입니다 내가 해도 95%네 아니요 제가 아닌데요 아 어떻게 하는게 아하하하 제가 해도 95%네 야 진짜 하나 남았다 화장실 타임 한번 하죠 카우스 일러주자 네 카우스 줄였습니다 나 화장실을 7시간 동안 안갔어 아니 그리고 좀 지키고 와 제꺼 대신 해주실거에요? 그러면은 이 대륙은 이제 클리어 된거지 네 배탑니다 저기 잠시만 야시장 한번 들렀다 가시죠 저희 돈좀 쓰죠 뭐야 초코칩이 떨어졌네 마법에 걸린 판근갑올 그냥 그런데? 성스러운 뉴특 호빈형이 제 컷까지 좀 해줘요 뭐 살거 없는데? 딱히 없네요 제가 소와놨게요 형님 전투에만 사는거 모든 적에게 35데미지 입히고 냉동맞아 대형 눈보라 이거 쓸만할거 같아요 난 안살래 떠나고 풀초랑 대형 눈보라 푸면 어떨까요? 푸면 어떨까요? 푸면 어떨까요? 음 췄네만 안 돼 이 타이밍에는 알사탕 보다 저게 더 좋을거에요 제가 살게요 돈 많으니까 흑요석 활 이거는 깨지는 활이에요 실패하면 깨죠 어? 흑요석 활? 1200원짜리 흑요석 활 괜찮아요? 저 이거 사주면은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아니 사드리는건 괜찮은데 실패하면 깨지는거라 오래 못쓸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드릴까요? 한번 써보실래요? 아 흑요석은 못참을거 같아요 그래요? 블랙스 대형 눈보라구슬 알사탕? 알사탕 보다 눈보라구슬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갑니다 돈 다 썼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저거 할때 쓰시죠 그렇죠 저거 주셨어요 지금? 아직 안드렸어요 살 뻔했다 안드렸습니다 또다시 항해를 떠나볼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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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해? 자 다음길은 어딜까요? 자 다음길은 어딜까요? 청소다 끊은 근데 지금 다 있거든 이동버너스 응 됐어 스크루지 빈 이야기 이정도면 오늘 철크루지쯤 됐을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여기... 지금 이 대륙은 끝난거고 그죠? 뭐하튼 이 대륙은 끝났고 우리가 지금 끝내지 못한 대륙이 얼음... 얼음왕국이요 근데 어딜 못했어? 얼음만 남았어? 얼음을 못찾았어 우리가 라벤우크 근처를 하나도 안 뒤졌어요 갑시다 그...그러면 포털 타고 가는게 낫겠네 포탈이 있나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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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쪽에 있다 남동쪽에 남서쪽 남서쪽 포탈...포탈로 갈게요 오케이 이쪽으로 아... 떨고있는 숲 아... 떨고있는 숲 떨고있는 숲 맞다 아 떨고있는 숲 그러면... 저 왼쪽... 저기인가?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어요 라베누크 라베누크 쪽일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라베누크... 는 진짜 아무... 안 뒤졌네 아예 네 일단은 한... 한 번을 정해보죠 이쪽 배를 또 삽시다 흠흠 아니면 형님 배 접어서 오세요 아 내가 배를 접어올걸 아 여기서 배 접어오면 되겠네 네 어? 왜 안되지? 해야 될거야 수리 안하면... 수리 안하면... 배 다시 수령 흠흠흠 안되네 아니 그 형님 체력 그... 저거 뭐지? 집착맨한테 하러 오겠다 집착맨으로 배 수령하기 근데 새거 사는게 나을거 같은데? 수리 비싼데? 이게 선택이 안되지 왜? 그냥 가야겠는데? 그냥 가야겠는데? 꼬도봉이 진짜 싫어 이거 꼬도봉이 진짜 싫어 이거 일로 일로 오셔서 배 타고 여기서 배 수령하고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고 있어요 내려가요? 저기 형 길이 요기쪽 요기쪽에 요 라인에 하나 있을 수 있고 어? 아 뭐야 깜짝마 했어 죽여 죽여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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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나 새로운 무기야 유리화살 깨질수도 있어 한 200원짜리에요 우와 안깨져 이론상 영구야 반영구 치명타 치명타 일로와 개 수염도 다 썼네? 수염도 다 썼어 뱀 아 뱀 개 또 언데드한테 좋죠? 좋죠 못잡잖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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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리기 면역이야 면역이야 무슨 면역 아 순간 정지 면역이네 좋고요 한 대 맞아야죠 난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 흠 이게 왜 언데드가 아니지? 컷인이란건가? 컷인이랑 언데드는 다르죠? 죽여버려 죽여버려 자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계속 배삽니다 정상 정상 난 이쪽을 뒤져볼게 여기 황제의 복도 이쪽 아니야? 여기 이쪽? 교교 이쪽일수도 있어요 오른쪽일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가 많다 오른쪽이 많다 그러면 호민형님 일로 가보시고 배타고 가죠 배타고 배타고 우린 배타고 네 아 앗 저 배탑니다 근데 배타면 호민형도 타는데? 아뇨 각자? 각자타기? 각자 한대씩 각자 한대씩 호민형 저쪽 정찰보내고 가야될까 각자 안되나봐 어 되네 어디가 변거나 픽업? 그럼 다 해야돼 픽업을 그럼 나도 아니다 아니다 너만 된다 됐다 버릴 땜에 그렇구나 버려버려 교교 그러면 우리가 안본데가 이쪽 땅이 있구요 신도의식으로 할 수 있어요 라베누크야 아 내가 봤을땐 라베누크 북동쪽이야 우리 둘이 사냥개 잡을 수 있어요? 여기야 여기 근데 강력한 육감이 옵니다 여깁니다 근데 체력이 없네요 2대2 응 교 나 없이 싸운다고? 교교 그거 맞아요 근데? 네 잠깐만 아 좋아 다행히 제가 뚝 뚝배기는 힐 뚝배기 끼고 왔거든요 네 힐 뚝배기 힐 뚝배기 하실래 얘 그리고 안될거 같으면 빠른 체장도 괜찮아요 어 쎄다? 노노 뇨 뇨 뇨 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아 안아프고요 팀장면 이제 원빵킬 가능해요? 저 녀석이요? 안되면 저 때리고 안되요 때리세요 자 여기서 저 때립니다 이 녀석아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빨아먹어봤자지 어차피 집중력 억지로 빨아먹어봤자지 거짓돈 구멍에서 집중력을 빼먹어봤자지 아 좋아 아우 약해 허섭해 전혀 오오오오오 먹어 먹어 그냥.. 넘겨 좋습니다 채웨어 신슈 자 extreme 내가 해야되는데 이거 해바! 해바 제가 해야되요 여기 없어요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아니에요 센착 교회님이 밟고 positivity 편집 나다 온 게 뭔데ants 그래도 이건 합시다 여기 온 게 아까우니까 뭐야 신도 신도 F**KING 아니 왜 저걸 하나 쓰시지 단풍님 안가 의미 없잖아요 사실 뭐야 이거 떠나 하지마 픽업 야 아 나 배로 끌려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됩니다 갑시다 갑시다 겨우 겨우 턴을 넘겨가자 턴을 넘겨요 턴을 넘겨요 크라켄 또 만나 이러다가 그럴 수 있어 또 크라켄 만나 만날 때 됐어 또 빨리 턴 정하세요 턴 정 오케이 갑시다 겨우 겨우 바람 타고 손끝 타고 야 좋다 아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강풍 강풍 갸비 나 여기 들어가면 파티 뭐 있나? 파티로 들어가기 있어요? 겨우 겨우 뒤졌다 다 뒤졌다 저 지금 회복특백이에요 뒤졌다 끝내 끝내 이 지그지그다는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저거 확인 뭐야 아 왜 그래 어 허신부 이거 찾아 잠깐만 아니 이게 이게 파티 저항보다 3마법 데미지 크리티컬 한결이 더 좋아 보는데 응 하지마 하지마 찾을 뿐 없죠 하지마 인지 인지 아 다 써 이거 이거 홈인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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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피해구슬 무조건 쓰고 시작할거야 자 여기서 들어가지마세요 일단 신선초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려갈때 우리 그거 쓸 수 있거든요 야영가방 그럼 저 여기서 뚝배기 바꿀게요 예 여기서 얼음 나오 얼음이죠 여기 얼음 예 드디어 쓴다 화산모자 화산모자 좋다 드디어 쓴다 죽여버리샘 조져버려 저기 모자 불 붙었는데 얼음이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하샘 자 누구부터 치는게 좋습니까 지정해주세요 자 어 상대방이네 바로 제가 봤을때는 정신 붕괴자 아닐까요 위험해보이는데 근데 그게 안걸리잖아요 흥마 아 그래 번개가 안걸리잖아요 저 이제 번개 아니에요 유리화산이 아 유리화산 흥마 흥마 쳐지 흥마 아무 속성이 없는 물이기 때문이지 흥마 치세요 흥마 흥마 와락 아 와락 그냥 쎄 어 야 이 말 고쳤어 로빈우드야 어 와락 비녀같애 안 아파 안 아파 배다 면역이야 아 화산보다 안 아파 안 아파 흥마 없사 어 흥마 없사 제가 44딜이거든요 흥마 흥마 없사 이거 저랑 같이 해서 말비 말비 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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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정붕 정붕 되죠 정붕 자 이거 못하면 혼민이 형 탓 인정 이거는 반영구 반영구왈 아 좋고요 아 좋아요 나가 떨어지고 뚝 빼기 안 아프죠 어이씨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뱀 막타 부탁드림 뱀 자 실패하면 활 터져요 돈이 의미가 있나 없어 그냥 공격이 돼 교교 쟤 얼음 아니야 쟤? 쟤 저 저 해골이 카오스인데 누가 봐도 얼음 아닌데 얼음 언제 나오다 화산모재 왜 쓴거야 자 저는 여기서 필살기 쓰겠습니다 어 뭐죠 파티 공격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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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인프를 잡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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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왈 깰쳤어 깨졌어 내 화살이 깨졌어 아니 라이플도 아닌데 또 장비해야돼요? 깨졌어 재장전해야됨? 형과 원빵으로 잡을게요 예 원빵 아 좋아 뱀 뱀 자 대가리 이렇게 된 이상 머스킷을 절수 받게 으으으으 으으으으으 iram 짐 형은 또 못 때릴거고 팔로 쇼코도 좋지않을까요 번개완 있어? 번개번개 카우스 카우스의 골? 몰럭, 몰럭 몰럭? 왜? 카우스 카우스하고 호민형이 몰럭에 쭉 끌어있고 와우 맨주먹으로 떼져볼까요? 네 카우스의 골 뚝빼기 엄청내세 카우스 카우스 카우스한테 배웠네 출혈? 어? 출혈이대? 왜? 출혈이 없었네 내가 면역이 저 이제 몽크도 갈게요 격투갈도 하겠습니다 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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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크인데 얘 엥뮤 어? 어 방해돼 야 이거 아까거 상의원이네 엥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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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에서? 그? 엥뮤 괜히 하고싶어 카우스 한번 돌리고 와요? 아니요 야영가방 있는데 왜 해 아 맞네 트랩? 트랩? 나 잠을 수 있어 아 금속문 땅이에аст 쇼크 피해 정붕 갬시자 혼란 난 피해버림 아 기절 기절 면역이 없네 아아 아 근데 단 1이야 단 1 이거 어떡하지 그냥 하세 크리티컬 혼란? 혼란 좋지 혼란 면역 아 좋아 눈깔이 아 귓견 아 좋아 좋아 든든해 든든해 혼란 안걸렸고 암살자는 안해도 되고 정비웅한테 합니다 정비웅 제가 그럼 마무리할게요 네 내 딜이 좀 더 센데? 아니다 호민 형님 그 저거 특수기 있는데 둘 다 피하네 또 근데 어차피 면역이니까 잘했어 믿고 맡길 수가 없구만 믿고 맡길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인가 오올 집중력 소모 거지 똥구멍에서 집중력을 뽑아봐 와 종수 완전 끝으로 갔어 힐 필요없어 힐 필요없어 생명력 소모해 이거 빨리 때려 데미지 많이 주는 걸로 운명 호민 형 크리티컬 터트리세요 걱정마 재가 격려해 드릴께요 맨역 안 아파 안 아파 해야 환란 의식 없음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막 다치시고 참고로 이제 광흡필 뺐거죠? 구슬 낮은거 봐봐 때립니다? 아버지 캠핑할 수 있을거야 때려야돼 아니면 회피 써야돼 호민이 형 죽은거 아냐? 때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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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팔자야 어? 피해 팔자야 팔자 아 얼방 얼방 지혜의 성수 수잘되기 없어 지혜의 성수 경험치 다 필요없어 많이 먹었어 천보가 있었어 끝내 끝내 원기샷 간다 눈깔이 터지는거 봐 징그러 때리는 사람 따라있고 청소한 사람 따라있고 아 이거 제거죠? 사용 짭짤합니다잉 힐 한번 하고 들어와요? 계단에서 야영합니다 야영 際 텐트하나 써보자 가야영 고오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유우우우... 아 쌈 김 저...벨지 마무리합니다 아... 저녁 딱따우 저 아울베어 무장해제 어 밀기 밀어버려 저 아울베어 개세개치기 실패 안아퍼 나라 호민형이나 아울베어 못잡죠 잡진 못하는데 쇼크는 넣을수있어 때려놓기 아울베어 음악으로 공격하기 쇼크 완벽하기 오오오올쇼크 혼란 혼란하기 기절 아울베어 끝납니다 죽여버리세요 아 까비 아깝소 까비 자 다음은 감시자 비올더입니다 목걸이 나보냐 꽤 안통 아 됐다 제가 마무리 짓습니다 행냄다 성림돌 크리티컬 크리티컬 이거 또 나야? 어 피해버리고 아 날래 날래 쉽네 쉬워 쉬워 또 내가 직접 나서야해? 간닷 아 아 드러 레벨업 나 13이야 최후의 승자는 나였어 나 혼자 13인것이야 오 그러네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아 경험치 성소 때문에 그렇구나 더러운 경험치 성소 쟤 얼음이지 어 아니 아닌것 같은데 아 얼음인가? 산성인가 쟤 빨간젤리 빨젤 그러면 난 말라비 떨어진 시체를 치겠습니다 얼음 맞아야죠 와우 뚝배기 아 피하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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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얘도 언데드네 대데드네 제가 얼음이면 나한테 뒤졌어요 죽음유기사 말라비틀어진 애부터 잡죠 어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아 못잡았어 제가 그러면 죽음유기사한테 뚝배기 깰게요 아니죠 말라비틀어진 시체 잡아야죠 아닌가? 아 그러네 나 헷갈렸어 형 말라비틀어진 시체처럼 생겼어요 아 얼음 아니잖아 속았어 얼음이 아예 없는데 여기 아 속았네 왜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시체가 생겼지 피해버리고 왜 옆에 있는 제가 죽음유기죠 중독 3개 걸렸어 아니 단연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죽어 아니 그 면역 없나? 죽음면역 버섯 있잖아 무슨 버섯 죽음버섯 죽음면역건 있긴 한데 저주에 걸려요 아 나 면역인데 어 희귀한 진주 있다 희귀한 진주 아니 아니야 이거 쓰고 아 희귀한 진주 좋다 희진 희진 쓰지 뭐야 나 뭐한거야 일단 잡았어 빨잘 doubt 복에 걸리고 저주에 걸려도 격려는 한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ー 아 또 걸렸어 와아 중독 정리 중독적인.. 중독자네 제가 그거 줄게요 아 맞다 단연 쳐 줄게요 있어요 있어요 드세요 세 개가 또 걸렸어? 응 원래 걸렸어 아 깨끗해졌어 힐 한 번 돌려요? 아뇨 아 돌려요 돌려요? 그리고 제 것도 줄게요 네 나도 있네 잠깐만 제 것도 줄게요 못 주네? 왜 못 주지? 떴어요 나 없네 나 탔네 아 썼어? 아직 하나 남았어요 고우 트랩이다 아 나 있다 100% 100% 100%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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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보스야 잠깐만 경험치 불씁니다 다 써 다 써 마지막이야 동굴버스 알고보니까 이거 던전 다하고 막판왕 뜨는거 아니야? 응 더 나와 그럼 아니 아 면역이죠 저 아 쇼크 아 근데 쇼크 그거 아 가서 끼고 올걸 쇼크 면역 모자 그거 탔는데? 아닌가? 아니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얼음이 하나도 안 나와 어? 제가 도발하면은 쇼크 나한테 다 들어오잖아 제가 도발할게요 때려 저랑 도발하실까요? 그러면은 그냥 쏘쌤 공격력 없 같은거 하쌤 때리거나 저 광역 끝판왕이에요? 저 광역이야 아 그러네? 번개망령은 그러네 예 끝판왕이에요 뭐에요 끝왕 끝왕? 템 써요? 예 대형 눈보라고 들었대요 좋다 좋다 허가한다 좋다 너무 좋다 너도 뭐있나? 카라까지 우리가 하나 잡죠 응 카라기부터 잡자 좋아 아 뭐좋아 오오 오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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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없죠? 멍청한 짓이죠 내가 증거했죠 멍청 뭐가 있지나? 그거 쓰셈 집중력 하나 써서 앱 한정에서 슬로트나가 망가집니다 이거 저주야? 쇼크 쇼크 집중력 하나 쓰셈 아니 집중력 하나 쓰셈 집중력을 써서 번개샷을 하려고? 응 뽕 좋아좋아 뭐야 저 허접한 녀석 마구 나온다구요 번개망령이랑 녀석들은 아 미친 음 지지지 피해버리기 면역이여 면역이여 버리기 파이어 오오 굿바이 정수 어 피해? 저 머스킷 총으로 갈아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갈아끼면 안되지 않나요? 뚝배기 다음타에 날려버린다 광역이라서 도발이 의미가 없네 우리 지금 딜 넣어서 잡을까요? 저 힐씩 아낄게요 예 잡을 수 있어요 딜 넣으세요 죽여버리세요 집중 썼어요 셋이 때리면 집중 쓰고 때리면 집중 써서 그냥 잡아버려 나도 집중 써버림 오케이 써버려요 나 못참아 못참아 탔어 탔어 92 끝났어 해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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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꺼죠 해치웠나? 고우치 종수의 전투 고우치 아냐 또 남았어 아냐 저거 보상이야 보상 보상 흰 안씁니다 쓰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안쓸 이유가 있나? 없죠 없죠 고우치 그리고 마지막 쓰기전에 럭키모자 쓰고 가서 아이템 드라미를 높인다 고우치 고우치 야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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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꺼죠 여기서 뚝배기를 길 잃은 영웅이 아 정수 모자 너무 얇게 봤는데 띵띵 이 세계를 구해버렸나? 구했나? 아 진짜 바로 그 여웅인가? 뭐야 카오스 일단 낮춥시다 케어스 왜 안 끝났어? 와아 로서먼 마지막 전전을 끝냈습니다 따로신 평화가 올거에요 평화가 와야해요 뭐야 어떻게 됐죠? 힐데브란트 말이 없습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 새끼가 아니 몇시간동안 지내놔라 구해줬더니 아직도 여기 있어요? 뭐 안갔어요? 뭐 이러는데 아니 새벽 4시까지 뭐 여기 있었어요? 진짜 뭐라고? 뭔 새끼야 이게 끝이야? 이제 집에 가라고? 쟤가 쟤가 최종 빌런이네 저새끼 못죽이나? 너무 헬로한다 진짜 집에 가래 진짜 따고 싶은데? 나 또 이제 50분 운전해야되는데 어서 끝이야 아 이게 개발팀을 좀 적어놔 와 진리월밖에 못 만들었네 게임을 집에 가래 그냥 아직도 여기 있네 이게 말이 되냐고 노래도 안나와 엔딩에 엔딩에 엔딩 크레딧에 노래가 없어 야 미션이 엄청 밀렸었네 게다가 우리 사진도 아니야 이거 야 우리도 아니야 뭐야 누구야 너무하네 이거는 좀 아 거짓 같구만 아 정말 너무 허무해 야 미션 성공 어 나도 미션 있어 나도 미션 성공 켜낭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특크루지 비행이야기 오늘 철크루지 좀 인정하십니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꼴도 멋있다 이 게임 정냄이가 뚝 떨어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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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냄덜 감사합니다 성냄덜 고맙습니다 성냄덜 고맙습니다 철크루지 대정 포더킹 켜낭 성공 침창민이 포더킹 켜낭 20만원이에요? 예 난 만원인데 이상하게 쌓였네요 난 빵원인데 이거는 제가 그래도 좀 호빈 형님보다 낫네요 하하하하 이거는 쭈형한테 좀 제가 뭔가를 좀 해야겠네 뭘 하긴 뭘 합니까 잘 놀았으면 됐지 어 다음에 또 할 수 남은 골드 다 드릴까요? 한 2천 골드 있었는데 아니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또 사놔요 뭘 또 사놔요 아이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또 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 깨야죠 예? 예? 어 다른 게임이 많아요 리너 리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이 되게 기다려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거 너무 헤매고 나니까 준혜 열 받아요 이게 특히 헤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이거 던전찾기가 개헤매는 거였어 야 이거 기절면은 강탈 면역이 일광 뭐 이거 미쳤네 끝났어? 나는 축하합니다 해서 안 넘어가 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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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로어가 44나 쌓였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이거 토할 거 같다 개 토악질 나요 어려운 맵 해서 그렇다고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게 어려운 맵이었어? 하기 전에 이거 준 헤매니까 다른 거 하세요 하면 안 됐어요? 열심히 했다 우리 메인 캐페인은 우리가 하다가 전멸 당연히 해가지고 새로운 걸 해 보려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미 형님은 대비 불러서 갔습니다 졸음 운전하실까봐 괜찮습니다 다른 직업 사놓자구요? 이걸 하면 재밌어 하면 재밌는데 야 토할 것 같네 진짜 야 솔직히 역하죠? 역한 게임이야 이거 이번 판 좀 그랬어요 오늘 좀 그랬어요 다음에 TRPG 이런 비슷한 거 새로운 것도 있을 거잖아 수많은 게임 중에 아니 어떻게 진짜 평가가 오늘 하루만에 평이 갈라지네? 아 나 오늘 하기 전에 되게 기대했거든 아니 그게 마지막이 너무 열받는데? 아직까지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빨리 집에 가세요 이거는 어서! 그리고 어서에 하나 더 악사! 악사 샀구요 그 다음에 트램 놓는 사람 샀습니다 다 샀어요 다음에 또 하실 거면 얘기하세요 업.. 업적에 노잼이 있어? 로얄 드로우 좋지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근데 너무 빡세다 아 켠앙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제 켠앙을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되겠죠 그 어떻게 그 허준님은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 켠앙 켠김의왕까지 실제 그 프로그램은 그 시간은 진짜 리얼이거든요 응 막 조작해서 점프하거나 하지 않는데 하다가 막히면은 힌트를 줘요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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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좀 지금 저는 이제 집에 가면 5시 반이겠네 아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좋은 게임으로 만나죠 들어가십쇼 수고하셨습니다 병건이 고생했어 뿅 뿅이래 쏘둥 쏘둥 음 저 이거 캠 화이트밸런스 찾아냈어요 누런게 없어졌죠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돌아오고 월요일에 우리 일하는데 같이 다음주도 뭐가 일이 많아 응 월요일도 하는데 월요일도 하는데 이거 봐 가르치다 불러봐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디비니티 3인판 가시죠 그건 진짜 긴데 디비니티는 대사도 많고 월요일도 못해 디비니티 못해 디비니티 못해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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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포더킹 이제 또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요? 내가 저거 했다고 해보라고 또 시청자가 하라고 했죠 또 이제 포더킹? 이제 또 시청자가 추천해줬다고 하려고 그러죠 재밌었잖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근데 약간 아니 약간 좀 약간 인디 냄새가 이런데서 나요 아 마무리 좀 맺음새가 좀 약간 그렇다 마무리가 안좋아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웠고요 뭐라구요 나 여기 왜이렇게 솟았어 오우야 아우 피곤해 이즈 이야 커피도 이거 500ml도 별짱 너무 기켄나 몇차 엄청 안께 했네 아홉시간인데 아홉시간 그 냉장고 주문했거든? 네 올거야 기...캠이네? 기캠이야 어? 어디갔지? 바꿔 이제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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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